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중국 흑사회의 창시자이자 대부분은 초스이죠. 하지만 초스가 처형을 당할 때까지 흑사회라는 죄명은 없었답니다. 하여 초스가 사형을 받은 건 여러 여자랑 관계를 맺은 유망죄였답니다. 그러면 중국 제일 처음으로 흑사회의 죄명으로 총살당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그건 바로 량시둥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놈이었길래 종일이가 대흑사회라는 호칭을 썼을까요? 네 왜냐면 이놈은 크고 작은 사고들을 너무나도 많이 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량시둥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이놈은 흑사회를 하기 위해 태어났구나. 이놈은 흑사회 조직을 정말로 즐기는 놈이구나 라고요. 초스가 제일 처음으로 흑사회의 성격이 조직을 만들었다면 량시둥은 그 흑사회 구조를 더더욱 세분화해서 더더욱 확고한 기업화로 만든 놈이었습니다. 량시둥은 조직 인원들을 상층 간부 중층 간부와 하층 주먹들로 이 3개의 계층으로 갈라놓고 신분 제도를 그냥 확실하게 실시했답니다. 그리고 월급제를 실시하였는데요. 각 층에 있었던 멤버들은 다들 뭐 각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월급제로 만들어 놓으니 이 밑에 애들은 더더욱 힘을 써서 조직에 충성을 하였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더더욱 노력을 하는 거죠. 한 개 나라의 강력한 법률이 필요하다면 한 개 조직에는 강력한 룰이 필요하겠죠. 량시둥은 조직이 룰을 만들었었는데 그 룰을 어기는 사람한테는 그 누구든지 엄격한 처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탄탄한 제도로 기초로 한 량시둥은 수백 명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2,400만 되는 인구를 가진 전 길림성이 흑사회 바닥을 주름잡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전 길림성에서 똥똥거리며 날아다니는 량시둥도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건드리지도 못했고 그 중에 영딜에는 가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그 시절의 연변 흑사회는 얼마나 살벌했는지 알 수 있죠. 몇몇 그 시대를 살아왔던 고향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었는데요. 어느 어느 형님이 어떻게 어떻게 썼고 어떤 어떤 전쟁이 있었으니 한번 해보라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종일TV는 범죄조사 기록부나 신문 같은 데서 본 확실한 사건이 아니면 제작을 안 하거든요. 야 근데 그 이야기들은 살벌하긴 살벌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시 량시둥이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량시둥이 흑사회의 활약이 너무나도 커서 중국에서는 두 편이나 되는 드라마를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 이름이 쌍위라는 드라마는 이제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돼서 못찾겠고요. 죄의 부환권이라는 드라마가 또 새로 찍은 게 있는데요. 네 하지만 너무나도 유치해서 저는 1회를 보다가 그냥 덮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드라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실제 내용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량시둥 조직의 중요한 인물들은 또 각자 스타일이 명확한 아주 재밌는 놈들입니다. 우리 넘버원이었던 량시둥부터 얘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량시둥은 1966년 8월 30일에 태어났는데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딱 봐도 건달티가 그냥 팍팍 나죠. 키는 170이고 몸매는 아주 탄탄한 축에 속하죠. 량시둥은 길림성 더호이생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우리 연변조선족 자치주랑 멀리 떨어지진 않았죠. 량시둥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오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누나가 3명이 있었고 형이 1명이 있었는데요. 이 형은 이름이 량시오둥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량시오둥은 비록 량시둥의 조직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번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다니는 동생과는 다르게 이 형인 량시오둥은 항상 모범생이었고 아주 반듯한 순탄대로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량시둥이 든든한 뒷배경이 되는 거죠. 량시둥이 어린 시절은 이 알려진 바가 많지는 않은데 항상 그 먹다 남은 바바를 볼에 붙이고 동네에서 뛰어다니며 놀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집에서는 오늘 또 흰쌀밥을 먹었다라고 자랑질을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허영심으로 부풀어있는 애들은 보통 크게 되면 조용하게 고분고분 살지는 않는답니다. 그 허영심을 만족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그냥 뭐든지 닥치는 대로 다 하며 사는 거죠. 량시둥이 딱 그러한 스타일이었답니다. 1983년에 량시둥은 대련해서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 시절의 가난한 집안에서는 집안에 쌀이 넉넉하지 못하니 이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서 배불리 먹게 했답니다. 사실 량시둥은 군대가 그렇게 적성에 맞았답니다. 나중에 그가 조직을 관리하는 스타일도 군인 방식이라는 걸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전업 군인을 안 했을까요? 네 위에도 나왔다시피 얘가 제일 환장하는 건 돈이잖아요. 그렇게 돈에 환장하는 동생한테 형님 량시오둥은 택시 한 대를 사줬다고 합니다. 1987년에 이 택시를 하려면 엄청 큰 돈이 필요했겠는데 여기로부터 우리는 형님 량시오둥은 이때부터 아주 잘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량시둥은 어땠을까요? 네 그 시절이 택시는 금방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고 관리가 따라가지 않아서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부르는 게 값이었고 또 손님들과 티격태격 말싸움도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대부분 주먹싸움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들은 자연스럽게 조직을 만들게 되었고 똘똘 뭉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럼 그런 환경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건 뭐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냥 타고나는 겁니다. 량시둥은 그 택시 건다들 중에서 대가리를 서게 되었으며 그때 수중에 많은 부하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 두 명은 량시둥이 오른팔, 왼팔 작용을 하였답니다. 그 중 한 명은 순떼량이라고 불렀고 다른 한 명은 선빈이라고 불렀는데 말 그대로 밑에 애들을 거느리고 제일 앞장서서 이 싸우는 행동대장 역할이었죠. 나중에 많은 사건들은 이 둘이 대가리를 섭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 시절에는 택시 운전 기사를 하는 거가 그 자체가 흑사회 바닥에 몸 닿고 있는 거랑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그들은 택시 항업에서 크고 작은 싸움을 아주 수없이 많이 했었는데요. 종일 TV에 오를 정도는 아닙니다. 다들 별 영향력이 없는 그냥 주먹다짐이었죠. 하지만 그중 1989년에 일어난 무리 싸움은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량시동은 자신이 택시를 운전하고는 장춘 기차역에서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지금도 중국의 기차역들은 제일 혼란스러운 곳인데요. 황팅리 같은 도둑놈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량시동 같은 택시 건달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택시 미터기 같은 건 없었고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답니다. 마침 그날은 장사가 별로여서 살짝 빡쳐있는 상태였는데요. 에? 저게 뭐야? 글쎄 손님들 중에 함께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눈에 확 띄었답니다. 190은 돼 보이는 훤칠한 키에 이 새파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우뚝 솟은 긴 코를 가진 서양의 외국인이었죠. 이 택시 건달들한테는 그야말로 제일 반가운 먹잇감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외국인은 중국의 형시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 보통 택시비 10배도 더 부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또 거기에 팁까지 항상 두둑하게 챙겨줬으니 이만큼 달달한 먹잇감은 또 없겠죠. 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 택시 건달들도 그들만이 룰이 있었는데요. 바로 서로 순서를 지켜가며 이 손님을 받아야 하는 거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물고 뜯으며 전쟁을 하다가 최후의 겨우 낸 이 타협이었죠. 그 외국인을 받을 수 있는 순서는 명바로 상대방 조직이 멤버였답니다. 이어 그 상대방 조직원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외국인한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량시둥은 더더욱 배가 아팠겠죠. 에라이,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모르겠다. 량시둥은 두 주먹을 부르지고 달려가서 그 상대 조직원을 가로막습니다. 어이, 아구야. 저 손님은 내 단골이니까 뒤로 빠져 있으래. 뭐? 그러자 그 택시 건달은 욱합니다. 아니, 량시둥 형님. 우리 조직이랑 한 약속을 지켜야죠. 그 순서를 지킵시다, 에? 그러자 량시둥은 그 택시 건달이 어깨를 툭 하고 밀치며 말합니다. 니 말귀를 잘 모아라, 처먹니? 어? 내 단골이라고, 단골 이놈아. 그리고 니 같은 아랫 놈이 형님들한테 이렇게 째려보라고 니 형님이 그렇게 가르치래? 량시둥은 눈을 부륵뜨고 그 택시 건달을 쏘아보며 툭툭 밀칩니다. 네, 그러자 상대방은 얼어갖고 찍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럼 그렇지. 량시둥은 으쓱해하며 외국인 손님이 가방을 척 들고는 당당하게 자신이 택시로 데려갔답니다. 그 번권에서 350위엔이나 벌게 된 량시둥은 기분이 흥얼흥얼해합니다. 그래, 오늘 또 떡집에 들러서 겁나게 철석철석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아찔한 상상을 해가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야, 뭐야 이게? 갑자기 닫은 택시가 량시둥이 앞을 확 가로막았고 량시둥은 겨우 브레이크를 눌러서 택시를 세웁니다. 이게 뭔 일이지라고 보니까 뒤에서도 다른 택시가 길을 막았고 량시둥 택시는 오고 가도 못하게 그냥 포위를 당한 거죠. 량시둥은 사물함에서 나아기 시퍼럽게 선 손도끼를 꺼내서 꽉 잡고는 내립니다. 그러자 그 포위한 택시들에서 네 명의 기사들이 비수를 거머쥐고 내리는 거죠. 왜? 뭐? 어때? 해보게? 량시둥은 섣불리 도망가지를 않았고 네 명의 택시 건다들과 대치를 합니다. 흥, 량시둥아 량시둥 네 감히 겁도 없이 룰을 깨고 이 손님을 낚아챘겠다? 네 아주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냥 딱 운전을 못할 정도로 오른쪽 다리만 못쓰게 만들어줄게 얘들아 뭐하니? 배워라! 네 그러자 네 명의 택시 건다들은 비수를 곤두 채우고 량시둥한테도 확 덤벼듭니다. 네 그렇게 한참 동안 칼춤을 초대하자 량시둥은 퉁 하고 넘어집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죠. 왕창처럼 진짜 칼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전문 칼잡이가 아닌 이상 일대사로 힘든 겁니다. 이어 주위에는 구경꾼들이 점점 더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그 네 명은 량시둥이 머리채를 잡아 끕니다. 어디 사람이 없는 데로 가서 오른쪽 다리를 손봐주려 하는 거죠. 또 그렇게 질질 끌려서 그들 택시로 가는데 말입니다. 어이! 고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풀어줘라! 문득 그들 뒤에서는 쩌롱쩌롱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에? 뭐야? 누구야 감히? 그 네 명의 택시 건달들이 뒤돌아보자 헐 그건 그 지역이 강바지였던 짱홍옌이었답니다. 사실 그 시기에 이 동북부인 장춘씨는 엄청 혼잡했답니다. 여러 팻거리들이 이 각 지역을 맡고 자리세를 받으며 지내왔었는데요. 그 중에 짱홍옌도 한 개 지역을 맡고 있는 강바지였죠. 어? 짱홍옌 형님이 무슨 일로? 이 량치둥을 안까? 그러자 짱홍옌은 피치 웃습니다. 어? 그래? 이렇게 봤으니 면모가 안개지 뭐. 그 헛소리 말고 개알을 놔주고 썩 꺼져라! 이어 짱홍옌이 웃음기를 쫙 빼고 째려보자 그 택시 건달들은 당황해합니다. 네 왜냐면 이 짱홍옌이란 건달놈은 약장사에도 손을 대는 아주 목숨을 내건 하루살이 건달이었기 때문이죠. 아 네 짱홍옌 형님이 아는 사람이면 멘트를 줘야지 그 택시 건달들은 대충 얼버무리고 젤싸게 내뺐답니다. 그렇게 짱홍옌은 우연치 않게 량치둥을 구해주게 되었고 그 뒤부터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답니다. 짱홍옌 이름 혹시 낯설지가 않죠? 네 바로 도둑이 황제 황팅리 부하였는데요. 황팅리 무리가 잡히자 이 짱홍옌은 눈썹이 휘날리 정도로 도망을 쳤답니다. 짱홍옌은 그때 남하로 보내진 도둑무리에 있었는데요. 그때 남하 도둑무리는 수백 명이 다 됐답니다. 또 그 수백 명은 수십 개의 파로 이루어졌으며 짱홍옌이 몸닫고 있었던 한 개 파에 열 명이 있었는데 그 중 아홉 명이 잡혀서 총살을 당했답니다. 이 짱홍옌 혼자서 도망을 쳐나와서 이 고향인 장춘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자기랑 함께 있었던 아홉 명의 동료가 모두 총살 맞은 걸 본 짱홍옌은 이젠 이 세상에 큰 미련이 없었답니다. 이 짱홍옌은 손을 대게 되면 무조건 총살인 그 약장 사이까지 손을 대가면서 또 주위에 오늘만 사는 막장 인생들을 모아서 장춘시에서 가장 살벌한 조직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거 그냥 있기만 하면 바로바로 처단해 버리는 거죠. 그리하여 장춘 흑사회 바닥에서 한 개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 악명은 점점 더 커질 때였답니다. 이런 짱홍옌이 한참 두들겨 맞고 있었던 량시뚱을 구해주게 된 거였죠. 네 그러면 그 뒤에 그 둘은 어떤 사이가 될까요? 다음 이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욕심을 부리던 량시뚱을 상대방 조직에 잡혀서 다리 한쪽을 잃을 뻔했었죠. 하지만 그 지역 강바즈 짱홍옌한테 걸려서 간신히 살아남았었습니다. 사실 짱홍옌은 량시뚱과 초면이었는데요. 그 혼자서 네 명한테 쫄지 않고 도끼를 날리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는 음... 저놈 저거 인물이네! 저렇게 허무하게 당하게 내버려두긴 아까운 놈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도와주게 된 거랍니다. 그 말 한마디로 자신을 구해준 짱홍옌을 보고 량시뚱은 깜짝 놀랐었죠. 이야... 이런게 극사회 강바즈구나 라고요. 그리고 그 두 명은 가깝게 친구 사이가 되고 전쟁을 할 때 쪽수가 부족하면 서로 도와주는 그런 동맹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사실 그번에 이 룰을 어기고 다리 한쪽을 잃을 뻔한 량시뚱은 그제야 제정신이 반짝 들었답니다. 아... 이거 룰을 어기면 나대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요. 하여 그때부터의 량시뚱은 룰이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또 그의 조직에서도 칼같이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나중에 일이구요. 아직은 조직이 인원수도 얼마 안되었었고 또 다 택시기사들이잖아요. 전문 흑사회 건달들도 아니었을 때 였습니다. 그렇게 량시뚱은 큰 발전이 없이 택시 운전이나 하고 있을 때 그의 친형이었던 량시아오둥은 벌써 한걸음 크게 발전했답니다. 량시아오둥은 사업수환도 좋았고 또 부침성도 좋았기에 큰 건축회사를 성립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정치계에서 높은 층에 있는 고관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며 어마어마한 거물이 되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왜에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실제 사진도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량시아오둥은 나중에 정치계의 거물이 되어서 끝까지 그 신분이 제대로 잘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량시아오둥은 택시를 운전한답시고 맨날 싸움 박질이나 하는 동생을 도와주려고 마음먹었답니다. 량시아오둥은 자신이 돈을 내어서 장춘시에서 제일 핫한 지역에 글쎄 나이트를 턱하니 오픈해줬다고 합니다. 이 두 형제를 보게 되면 류한과 류웨이 이 두 형제 비슷한 데가 많죠. 류한도 얼음과자를 팔고 있는 동생 류웨이한테 받침고 게임장을 만들어줬잖아요. 네 하지만 류웨이는 별로 크지를 못했었는데 량시둥은 아닙니다. 량시둥은 이 기회를 꽉 잡고는 대박 나는 겁니다. 이 나이트가 다 준비되자 량시둥은 성로랑 예종회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네 이 사진은 실제 량시둥 나이트 사진은 아니고 그 뒤에 량시둥이 나이트를 다시 개조한 거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생로랑 나이트라는 뜻인데요. 나이트라는 것은 지금도 떼돈을 버는 곳이잖아요. 또 그 시절에는 더더욱 어마어마하게 벌었답니다. 하지만 강력한 흑사회 뒷배경이 그 뒤를 봐줘야 장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하여 량시둥은 몇몇 쓸만한 택시 건달들을 영입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순델량과 천빈이 있었고 총 10명쯤 되었답니다. 또 짱홍연이 친구라는 면목도 있었으니 그나마 유지를 할 수는 있었답니다. 하지만 또 짱홍연 같은 이런 큰 건달들과 가까이 지내니 량시둥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다른 세상을 맛보게 되었답니다. 네 그 짱홍연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그곳 매니저가 치인이 나와서 모셨고 형님 형님 하면서 굽신굽신 거리는 모습을 보자 량시둥은 맹시했답니다. 그래 싼애로 태어났으면 저렇게 한번 살아야지 나도 흑사회 큰형님이 되어야겠다 라고요. 이 큰형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름을 사람들은 량시둥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뭐 어떻게 알아야 맹주를 줄게 아닙니까? 그러자 량시둥은 정말로 이름을 날리고 싶었답니다. 그러면 이름을 날리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 종일이처럼 방송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큰형님이 못됩니다. 칼질을 해야겠죠. 어디 한놈만 걸려들어라 라고 벼르고 있었던 중이었답니다. 1994년 한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짱원거라는 건달이 있었는데요. 뭐 싸돌아다니며 이리저리 사고를 치는 양아치 같은 놈이었죠. 근데 이 성롤란 나이트랑 꽃이 오픈했는데 그 사장이 량시둥이란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뭐? 량시둥? 그건 누기야? 아니 요즘에는 뭐 족벌도 없는 놈들도 다 나이트로 오픈하고 난리야. 그러면 내가 그 가게를 아이 괴롭히고 누기로 괴롭히겠니? 이 짱원거는 량시둥이 나이트로 혼자서 들어갑니다. 야 뭐하니? 에이스 두 명 들여보내고 양주 한 박스 준비해라. 그리고 내 부르기 전에는 그 누구든지 들어오면 아이된다 알았니? 내 짱원거다 짱원거 네 그 시절에는 개나 소나 지 이름이 엄청 날리는 줄 알고 그냥 다들 이랬답니다. 그 나이트 담당 매니저는 짱원거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왠지 양아치 냄새가 나서 그 기억은 해뒀답니다. 그렇게 그날도 성롤란 나이트는 매우 바쁜 밤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7시간이 지나도 이 짱원거 룸에서는 조용하니까 그 담당 웨이터는 문을 똑똑 두드비고 열어봤답니다. 그러자 그 안의 광경에 너무나도 놀란 웨이터는 벌러렁 뒤로 자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빨리 매니저를 불렀죠. 그러자 불이 나게 달려온 매니저도 그 룸안의 광경을 보자 입을 떡하니 벌렸답니다. 그래서 그 룸안에 들어갔던 두 명의 아가씨는 쭈떡 벗은 채로 너부러져 있었기 때문이죠. 또 입에서는 거품이 줄줄 흘러내렸고 테이블이며 소파에는 똥물들로 그냥 가득 튕겨져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 짱원거 변태놈은 그 아가씨들한테 약을 시키고 또 설사약까지 먹였던 거죠. 그러자 제정신이 아닌 그 두 아가씨는 몸도 가누지 못한 채 휘청휘청 다니며 또 한쪽으로는 찔찔 쌌던 겁니다. 짱원거는 이런게 대체 뭔 재미였을까요? 에휴 지금 즉시 사장님한테 연락해라! 여 그 소식을 들은 량시둥은 제대로 빡칩니다. 야 천빈아 뭐하니 도끼 꺼내라! 그리고 애들 다 집합시키고 이 사이코 짱원거를 가만 놔두면 이 썩루란 나이트는 이제 없다! 량시둥은 오른팔 왼팔을 데리고 또 다섯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택시 세대로 출발 했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 짱원거는 뭐했을까요? 이놈은요 량시둥을 아주 호구로 봤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답니다. 그치 집에서 혼자서 난닝구에 팬티만 입고서는 땅콩에 맥주를 마시면서 TV로 축구 구경을 했답니다. 그러자 문이 팡! 하고 열리더니 량시둥 일당이 우두루 멀리와 들어오는거죠. 어이 네 짱원거야? 뭐야 혼자야? 와 네 내가게에서 그 난리를 쳐놓고 지금 혼자서 TV로 보고ís니? 야 핸마 지금 량시둥을 아주 호흑으로 보는거지. 야 발받아 내 그러자 승탱랬야 orama 천빈이 나서서 그 짱원거를 문지 팔뱅하게 발받아 놓았답니다. 야 됐고 비켜봐라 량시둥이 돌길을 꽉 거머쥐고 다가갑니다. 짱원거야 너 때문에 내 맨즈 발바닥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니가 내 맨즈 좀 올려줘야겠다. 얘들아 대가리를 꽉 잡아라 그래야 자국을 멋있게 내지 두명이서 꽉 잡아봐라 네 이어서 숭델량과 천빈은 두명이서 그 짱원거의 머리를 꽉 움켜잡았답니다 그리고 량시동은 이마를 묘준하고 얼굴을 향해 확 날리는거죠. 그렇게 량시동은 짱원거의 얼굴에 이 길고 깊숙한 도끼 자국을 남겼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량시동 이름을 알아봐주길 바란거였죠 그러면 효과는 어땠을까요? 미미했답니다. 네 왜냐면 뭐 영향력이란게 없었죠 이러한 싸움질은 장춘이란 이곳에서 하루에 수백번도 일어나니까 말입니다. 량시동은 또 꽁 해집니다 흠... 왜서 이게 소문이 아이나지? 혹시 내가 너무 살살 때려서 그런건가? 흠... 그러면 다음에는 더 독하게 철회 해야되겠구나! 량시동은 또 그렇게 이름을 날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량시동이 오른팔인 순대량의 부하가 짱웨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리우창이란 놈한테 얻어 맞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짱웨이와 다른 한 조직원 두 명이서 이 리우창 한 명한테 말입니다 그러자 량시동은 순대량이 귀빔망이라 한 대 날리는거죠 야! 밑에 애들 교육 제대로 못시키게? 뭐 두 명이서 한 명한테 맞았다고? 원래 이 바닥에서 이름을 못 날려서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야! 그 꼴이 좋다야 이제 2대 1로 얻어 터지고 다니는 조직이라고 아주 이름이 날리겠구나 요번 건 니네 확실하게 처리해야 된다 알았니? 네! 량시동은 그때까지 조직원이 10명밖에 안 됐었는데 모두 모여서 출동했답니다 그래! 저번에는 살살 때려서 이름을 못 날렸지 요번에는 아주 화끈하게 박살 내버려야 되겠구나 량시동은 이번엔 도끼를 버리고 포호를 갖췄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포호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바로 보통 역총은 길잖아요 그 싸움할 때 갖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쓸데없는 부분을 깎아서 만든 총입니다 량시동은 포호를 척 메고 순대량은 중식도를 척 잡고 전비는 시카를 잡았답니다 야! 그 리우창이란 놈아 조직의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니? 그 우리 10명 갖고 되겠니? 아이들면 그 짱홍얀 나한테서 사람을 좀 빌려오고 네 그러자 짱홍얀은 난처해하며 네 형님 걔는 흑사회 건달은 아니니까 조직이 없습니다 아마 혼자 일깬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뭐? 그러자 더더욱 빡친 량시동은 포의 뒷부분으로 짱홍얀 배로 훅 갔답니다 야! 그게 자랑이야? 흑사회 건달이란 놈들이 두 명이 일반인한테 당한게? 요번에 니네들이 확실하게 해라 알았니? 그렇게 량시동 일당은 택시 넉대로 장춘씨 왠다제 스이웨 산사알 주로 향합니다 네 이거는 그 리우창이 집주소였는데요 이것은 집주소까지 확실하게 남아있네요 여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그 리우창과 그의 와이프 그리고 조카까지 있었답니다 열 명이나 되는 건달들이 이 총이며 칼이며 들고 들어오자 그 세 명은 멍해합니다 하지만 또 정작 폐류가 하니 쪽팔리겠죠 어디 소문이나 나면 또 열 명이서 세 명을 또 때렸네 뭐 어째네 하고 소문 나니까 말입니다 이 량시동은 곁에 천빈이 시카를 낚아채선 리우창 앞에 훅 던져줬답니다 야! 또 어디 가서 우리가 뭐 무리로 팼네 어째게 하고 뭐 헛소리를 지껄이지 말고 당당하게 얘랑 일대일로 붙어라 그럼 됐니? 어? 그러자 리우창이 두뇌에서는 또 오만가지 생각이 막 스쳐지나는 겁니다 이거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 리우창은 슬그머니 가서 칼을 잡는데요 그걸 본 장우에는 잽싸게 덮쳐들어 리우창을 쑤셔놓는 겁니다 사실 무기가 없을 때야 뭐 덩치가 좋고 격투기랑 뭐 배운 사람이 세겠지만 칼 앞에서는 다 쓸모없는 거랍니다 누가 진짜로 찍을 수 있나? 누가 사람을 찔러봤나? 이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워낙 그런 분위기를 구경도 못해본 리우창은 그런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장우에 와 안되겠죠 사실 그번에 리우창은 16군데나 찔렸고 깎다가다 목숨까지 잃을 뻔 했답니다 응급치료 끝에 겨우 살아남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일이 커지자 장우에다 총대를 매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만한 사건이면 이제 흑사회 바닥에서 이 량시둥이란 이름을 좀 잘 알겠지 량시둥은 또 혼자서 지 좋은 생각을 하면서 흥얼흥얼 거립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량시둥이 악명은 없었답니다 장춘씨 건달 바닥에서는 짱홍앤이라면 다들 아는데 량시둥이라면 모르는 거죠 뭐야 왜 그래서 아직 내 이름이 날리지 않지? 아니 저만 하면 독하게 처리한 거잖아 그리고 우리 조직원 한 명도 감방에 들어갔는데 이래도 안된다고? 도무지 그 이유를 알아낼 리 없었던 량시둥은 짱홍앤을 찾아가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짱홍앤은 하하하 하고 웃고는 대답을 하더랍니다 량시둥아 량시둥 그 두 번 싸운 게 뭐야? 야 그 동네에서 낙은 애들이 싸우는 거랑 뭔 다를 바가 있니? 야 니 이런 게 종일TV에 오른 것만 해도 다 신기하다 야 니 이름을 날리겠으면 말이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부탁을 받고 싸우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 그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줘야 이쪽 바닥에서 소문나는 게 다 알았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그 치는 대상이 누구인가도 중요하다 니 보통 백성들을 아무리 때려서 죽여봐라 그게 소문나는 거 봐라 한 번 움직여도 이 쩐을 보고 움직여야 된단 말이다 그러자 량시둥은 어? 아 그런 거구나 그제야 머리가 탁 튀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종일아 이런 좀 어리버리한 량시둥이 뭐 대흑사회야? 라고요 네 이 량시둥은요 다른 흑사회 큰형님들과 다릅니다 그 다른 두목들처럼 단번에 우뚝 일어선 게 아니고 요렇게 하나 둘씩 배우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는 그 이야기가 재미가 쏠쏠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야 어떻게 흑사회 바닥에서 이름을 제대로 날리는가를 알게 된 량시둥 이제 그는 어떤 활약을 하게 될까요? 다음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꽝꽝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량시둥은 이름을 날리려면 높은 층에서 노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 일을 처리해야 쓸모가 있다는 걸 알아내게 되었답니다 하여 량시둥은 이리저리 이 큰 물에서 기웃기웃거리며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명함을 뿌리며 다니자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답니다 때는 1994년 6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량시둥이 아지트에는 한 양복을 척 차려입고 넥타이까지 점잖게 한 한 비즈니스맨이 찾아왔답니다 그 반갑소 내 양 회장 쪽이 사람이요 우리 양 회장님이 여 의뢰를 할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소 에? 그 장춘시에서 재산 수위 탑10에 드는 양 회장 말인가? 오케이 기회가 왔구만 량시둥은 속으로 매우 좋았지만 그래 무슨 일이요? 라고 스쿤둥하게 대답합니다 아 네 요즘 우리 양 회장님이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생겼어요 요번에 개인용 주차장을 요 하나 자그마하게 지었는데요 다들 아시잖아요 이 건설 비용은 다 끝나고 좀 사용해보다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잔금을 다 치르는 절차인데 근데 그 건설 회사가 대충대충 지었지 뭡니까? 아니 새 주차장에 비가 질질 새지 않겠는가? 이 기와장도 대충대충 붙여놔서 너너너들 하고요 그래서 잔금을 못 주겠다고 하니 그놈들이 주차장을 아예 벽돌로 그냥 꽉 막아놨답니다 돈 안 주면 니들도 못 쓴다는 거죠 하여 우리 양 회장님이 빡친 겁니다 어떻게 량시둥 형님이 요번에 이걸 한번 해결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였답니다 네 이건 뭡니까? 량시둥이 오랜만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회잖아요 아 그래 양 회장한테 전해라 이 일은 내가 알아서 깔끔하게 처리해준다고 여기서 양 회장은 이름이 양뼈라고 불렀는데 그 돈도 돈이겠지만 경찰 계통이나 모든 방면에서 이 발이 넓었으므로 가까이에 둬야겠죠 이어 량시둥은 조직원 10명을 모두 다 집합시킵니다 얘들아 다들 잘 들었지? 요번에야말로 우리 이름을 날릴 기회다 그리고 그 건설 현장 애들 쪽에도 이 쪽수가 많으니까 요번에 짱홍렘 쪽에 애들도 좀 부를 거다 이 다른 조직원 애들도 있으니 내 맨질 깎지 말고 아주 그냥 확실하게 박살 내버려야 된다 알았니? 어차피 사고를 쳐도 양 회장이 다 덮어줄 테니까 니네 있는 재간을 다 피워서 그냥 제일 독하게 좀 한번 해봐라 그리고 요번에는 사람이 제일 많은 점심대 치러 갈 거다 다들 준비해라 네 그러자 조직원들도 그냥 사기가 바짝 올랐답니다 다들 자신이 무기를 꽉 거머쥐고는 량시둥이 명병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량시둥은 짱홍연한테 전어 한 통을 하고는 이 책상 위에 도끼를 잡습니다 야들아 가보자 그들 10명은 택시 5대로 삥허신춤 405호로 갔답니다 네 이거 역시 그 실제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데요 그쪽에 도착하자 짱홍연이 조직도 마치 모아 있었답니다 짱홍연도 5명이 부하를 거느리고 왔는데요 다들 포를 거머쥐고 있었답니다 자 다들 잘 들어라 저 안에 놈들이 엄청 많다 그러니 좀 이따 전쟁이 시작되면 이 좀 혼란스러울 게다 다들 이 두건을 왼쪽 팔에 메고 우리 들어간다 그리고 안에서 무조건 이 두건을 쓴 사람만 빼고는 모조리 그냥 보이는 족족 다 엎어버리는 거다 알았니? 오케이 가자 량시둥과 짱홍연이 조직은 우르르 몰려서 들어갑니다 네 그러자 그 안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지금 한참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이어 짱홍연이 먼저 기세등등하게 이 앞에서 밀고 들어가며 야야 여기 어나 대가리야 어? 니야? 짱홍연은 먼저 노가다 오야진 그 리민쉰이란 사람이 다리를 슥 긁어놓았답니다 그러자 그제야 제정신을 차린 노가다 인원들도 사발을 뒤엇고 덤비는 거죠 야들아 뭐하니 싹 다 죽여버려라 량시둥은 도끼를 잡고 제일 앞장서서 밀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자 밑에 애들도 그냥 덩달아 따르는 거죠 그분 싸움은요 어마어마했답니다 노가다 인원들은 워낙 인원수도 많고 한성질하잖아요 10여분의 전투 끝에 그 결과는 비참했답니다 노가다 오야진 리민쉰은 왼쪽 다리뼈가 끊어지고 또 이곳저곳 칼에 찔려서 총 17번이나 되는 대수술을 했답니다 리민쉰은 그 뒤부터 평생 동안 장애인이 되었는데요 또 다른 한 노가다 인원은 신장을 한쪽과 그 비장까지 다 뜯어냈다고 합니다 하여 평생 동안 일할 수 없게 되었죠 이 사람은 원래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는데요 그 결혼 대상도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명 뿐만 아니라 총 19명인 노가다 인원들을 중환자실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노동자들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림도 없죠 여 그들은 맨날 시정부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 량시동 일당을 심판해 달라고요 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암흑한 시대에서는 돈과 권력의 힘이 더 셌답니다 양 회장이 뒤에서의 꼼수로 하여 그분 사건은 그냥 일반 무리 싸움으로 간주되게 되었고 그냥 손방망이 처벌로 끝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하여 량시동은 완전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청 앞에서 맨날 몇십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량시동 이름을 외쳐대는데 그 량시동은 아직도 멀쩡하게 있잖아요 량시동은 대놓고 낮에 빙둥빙둥 거리며 싸돌아다녔고 또 밤에는 오른쪽 왼쪽 겨드랑이에 여자 두 명이나 끼고 다녔답니다 그 모든 건 사람들 눈에 그대로 다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뭐야 량시동 전움만 저거 뒷배경이 저 정도였나? 야 이제부터 자를 맨들 줘야겠다 라고요 말 그대로 사람을 패는 건 누가 못하나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병원에 보내고도 이렇게 멀쩡하게 다니는 거가 진짜 센놈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짱홍였도 다른 술좌석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니네 성롤아 나이트의 량시동 알지? 금마 그거 웬만한 독종이 아니던데? 뭐 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의뢰를 받고 패는 건데 아주 모두 다 죽여버릴 기세들아야 네 사실 이런 의뢰를 맡은 경우에는 그냥 짱홍예 말대로 한두 명을 슬쩍 그어넣고는 그것만 주고 끝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 량시동이 너무나도 화끈하게 처리했던 거죠 짱홍예는 그 뒤에 다른 건달 조직들과 만나면 항상 그랬답니다 야 니들 편안하게 이 바닥에서 지내고 싶으면 량시동을 건드리지 말라 가 그게 싸움만 벌어지면 완전 눈알이 돌아가고 그냥 죽기 살기로 덤비더라야 이제 두고 봐라 얼마 안 지나면 그놈 그거 이 바닥에서 한자리를 단다야 할 게다 량시동은 요번 사건에서 재미를 보고는 싸움만 나면 항상 이런 스타일로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여 장춘에서는 미친 건달 량시동으로 불리우게 되었답니다 량시동의 이름이 자자해지자 또 한 명의 의뢰인이 돈다발을 싸들고는 량시동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류파오건이라고 불렀는데 1954년생으로 량시동보다 12살이나 많았다고 합니다 아 네 량시동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난성에서 건축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춘에서 일감을 하나 맡게 되어 했는데 그 돈을 못 받아서 말이죠 이놈은 류펑산이라고 부르는데 제 15만 위엔을 그냥 꿀꺽하고 안 주지 뭡니까 만약 량시동 형님이 이걸 받아오면 제가 5만 위엔을 수거비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얘기했답니다 네 보셨나요 12살이나 많은 기업인이 힘 앞에서는 형님 형님 하면 굽신굽신 거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량시동은 피식 웃으며 그래 그런 쪽은 우리가 전문이지 그래라 라고 허락했답니다 이제 이름을 날렸으니 그 이름을 대고 한 번 겁이나 주면 5만 위엔을 챙기는 겁니다 이 류펑산이란 사람도 건설회사를 그냥 자그마하게 하고 있는 사장이었는데 이런 거 해치우는 건 그냥 쉬운 중 먹기겠죠 밑에 애들 3명만 데리고는 바로 출발했답니다 여 류펑산 사무실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류펑산 혼자였답니다 그때 류펑산은 자신이 자리에서 이 서류를 정비하다가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량시동은 도끼를 거머쥐고 앉아있는 그 류펑산 쪽으로 기체 등등하게 다가가자 그 류펑산은 쫄아서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어이 뭐하니 아이 비키고? 에? 아아 비켜드려야지 류펑산은 부랴부랴 자기 좌석에서 일어나서는 이 구석에서 쭈그리고 서 있습니다 여 량시동은 사장 책상 위에 도끼를 척 뿌려서 던져놓고는 사장석에 척 앉아서는 또 건방지게 양쪽 구두발을 또 책상 위에 척 올립니다 어이 류펑산아 니네 누군지 알지? 내가 바로 량시동이다 니 류펑산이 돈을 15만위엔 안줬다며 내 그걸 받아주려고 이 바쁜 시간에 찾아왔다 그래 어찌게 네 그러자 류펑산은 아 네 량시동 형님 이름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류펑산 그 늑다리 요놈이 15만위엔이라고 했나요? 아 참 어이가 없네요 감히 량시동 형님한테 그런 사기를 치다며 에? 그러면 이건 또 뭔 소리였을까요? 사실 류펑산이 류펑산한테 못 받은 돈은 5만위엔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5만위엔이라고 뻥을 치고 량시동한테 5만위엔을 줘도 10만위엔 남잖아요 그렇게 량시동을 이용하여 5만위엔을 더 챙겨 먹을라고 뻥을 친 거죠 어허라 류펑산이 감히 나를 갖고 장난쳤다 이거니? 오케이 그거 뭐 나중에 다시 보고 그럼 빨리 5만위엔이라도 내놓지 않고 뭐하니? 네 그러자 류펑산은 또 뒤통수를 슥슥 긁습니다 아 네 저도 뭐 있으면야 금방 드리죠 그런데 제 위쪽 회사에서 58만위엔을 저한테 안줬거든요 그 돈만 있으면야 이 5만위엔 같은 푼돈이야 그냥 바로바로 드리죠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잠깐만 얼마라고? 58만위엔? 음 그게 달달해 보이는구나 야 음 그럼 이러는게 어때야? 니 그 58만위엔을 우리가 받아줄까? 에? 그러자 류펑산은 당연히 오케이 합니다 그걸 받아주면야 5만위엔 같은 건 바로바로 내놓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그 돈을 찾으려면 니 나한테 58만위엔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써야 된다 그래야 내 그 차용증을 갖고 그 회사를 찾아가서 돈을 찾아오지 아이 그래야? 그러자 에? 뭐해라고?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검은 속궁이를 모를 리가 없겠죠 류펑산은 당장 내서 안된다고 딱 잘라댔답니다 하! 그게 니 아이된다면 아이되는게 같니? 야들아 뭐하니? 류 사장을 될 때까지 이쁘게 다독해줘라 그러자 량시둥이 오른팔위엔팔인 순떼량과 천빈이 류펑산 앞에 척 나섭니다 그리고는 또 한참 동안 뚝딱뚝딱 거리더니 드디어 58만위엔 되는 차용증을 받아내는 거랍니다 좋다야 이제 이 차용증도 있겠다 위쪽 회사에 가서 돈만 받아오면 되는거지 꼭 지금 당장 출발하지 뭐 사실 그 위쪽 회사는 화인건축 회사라고 불리는 국가기업이었답니다 류 보건이나 류펑산 같은 이런 피레미 기업들과는 레벨이 달랐죠 아까와 같은 마구잡이 방법을 쓰면 안되는 겁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있잖아요 이 합법적인 선 이내에서는 그 회사로 찾아가서 항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량시둥은 8명의 부하들을 화인건축 회사로 맨날 출근을 시켰답니다 네 그러면 가서 뭘 했을까요? 맨날 그냥 지들 집처럼 편안하게 있었답니다 답답해 나면 위통도 벗어버리고 바지도 벗어버렸으면 그 사무실 안에서 부탄가스를 켜놓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있었답니다 뭐 아무 이유 없이 이러는 거 아니고 돈을 안 갚으니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건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 없었답니다 여 너무나도 답답해진 화인건축 회사는 량시둥 회사에 58만 위엔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량시둥은 좋아서 그냥 침을 개개 흘리는 거죠 돈이란 건 이렇게 쉽게 쉽게 들어오는 게구나 달다다다야 이런 수법은 그 시절 보통 흑사회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랍니다 물론 모두 다 꿀꺽하면 안 되고 류펑산한테 얼마 정도 줘야겠죠 아니면 순날강도가 되겠죠 량시둥은 류펑산한테 그새 7만 위엔을 줘버리고 내 쫓았다고 합니다 헐 어이가 없죠 하지만 그 시기에는 이렇게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 시기 뿐이겠나요? 지금도 불법 대출이랑 그 도박을 하다가 깡패 건다들한테 이런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도 많습니다 그러면 류 보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량시둥은 그를 잡아옵니다 어이 류 보건아 우리 언제 봤다고 니 나랑 그런 장난을 다 치니? 뭐? 5만 위엔을 15만 위엔이라고? 그리고 니가 가운데서 5만 위엔을 쓱 더 채자고? 야야 생각이 아주 꼬뿌리 빠지구나야 옙다! 이걸 갖고 꺼져라! 량시둥은 류 보건한테 5천 위엔을 던져주고는 내 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량시둥은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이 가운데서 50만 5천 위엔이 거금을 낚아챘다고 합니다 야야 이런 게 재밌다 야 이제 전문 이쪽 방면을 책임질 한 갈래 조직을 만들어 봐야겠다 량시둥은 자신이 조직원 인원수를 더더욱 확장하고 그 전문 해결사 일들도 마구마구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 흑사회 이름을 날리고 싶던 대로부터 그 이름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방법까지 알게 된 량시둥은 이젠 또 어떤 활약을 하게 될까요? 다음 사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량시둥은 이름을 좀 날리기 시작하였고 또 조직원들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내게 되었답니다 하여 량시둥은 수하의 조직 인원수를 확대하기 시작하는데요 새로 들어온건 대부분 쪼무대기들이었는데 또 몇 명이 출중한 행동대장도 있었답니다 그 중에는 지테민 따홍 리홍깡 등이 있었죠 다들 감빵에서 나와서는 그 흑사회 바닥에서 이름께나 날리는 주먹들이었죠 그 중 지테민은 이 밑에 애들을 고분고분하게 이끄는 장군 역할을 하였답니다 그 대부분 양아치같은 건달놈들을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게 한다는게 쉽지만은 않겠죠 그리고 두번째인 리홍깡도 이 덩치가 우람지고 온몸이 그냥 강철처럼 탄탄했답니다 리홍깡은 실전격투기에도 강해서 량시둥이 최측근에서 운전기사를 해주었고 보디가드 역할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바로 이 따홍인데요 이 따홍은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한 외모 이 단정한 옷차림이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었죠 하여 조직원들은 처음에 다들 그런 모범생티가 그냥 파팍 나는 따홍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량시둥이 수하에는 이미 수십 명이 난다 긴다 하는 주먹들이 있었기에 어떻게 이런 따홍한테까지 맨즈를 줄 수 있겠나요 그 옛날 삼국시기 유비랑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 시작단계에서는 돼지잡이꾼 장비와 이 녹두 장사꾼 관우도 애지중지 하면서 형제로 지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그 세력이 커진다면 어땠나요 그 제갈량과 이름을 나란히 하는 방통도 쓰게 안 봤잖아요 량시둥도 똑같은 겁니다 하여 따홍은 처음에는 쫄따구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그렇게 한방에 올라갈 기회를 노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짱홍앤과 따홍 그리고 다른 두 명의 조직원은 한참 앉아서 마장게임을 즐겼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재밌게 즐기고 있었는데 짱홍앤이 핸드폰이 갑자기 울려퍼졌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받자 짱홍앤이 얼굴 색은 갑자기 그냥 싸늘해졌답니다 뭐 감히 내 초남을 때렸다고 야 가네 지금 어디야 원래 앞뒤를 안 가리고 그냥 마구마구 뛰어드는 성격인 짱홍앤은 벌떡 일어납니다 야들아 포를 챙겨라 나랑 한번 다녀올 때가 있느라 워낙 짱홍앤 조직과 량시 등 조직은 서로 의형제를 맺은 동맹관계였으니 따홍도 포를 챙기고는 함께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 네 명은 짱홍앤이 산타나에 앉아서 장춘시 전력공급회사의 숙소로 갔답니다 이어 짱홍앤은 씩씩거리면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거죠 은하야 은하 내 처남 때린게 은하야 짱홍앤이 안에서 휘젓고 다니자 다들 그냥 멀뚱멀뚱해 합니다 뭐야 다들 말아야겠니 하 오케이 그러면 니네 모두 다 박살내면 되겠네 뭐 이어 짱홍앤 일당은 그 기숙소에 있었던 여섯 명을 그냥 모두 다 그냥 힘껏 그냥 먼지나게 펄펄 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두드려 패고는 또 문을 박차고 나갔는데요 하지만 짱홍앤은 그래도 성에 차지 않았답니다 아 이래도 내 화가 내려가지 않는데 저것들 저거 어찌지 짱홍앤는 포를 철컥하고 탄약을 채우고는 그 기숙사 문을 향해 빵빵하고 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곁에 세 명도 등다라 그 기숙사 차문이며 대문을 향해 빵빵하고 난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그냥 분풀이로 숙소를 향해 난사를 했었던 그 탄약에 한 명이 맞아서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뭐? 국가기업이 기숙소에서 총상을 맞았다고? 큰일 났죠 여 경찰서에서는 정식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음.. 이러면 그 누군가 총대를 밀고 감빵에 들어가야겠죠 여 짱홍앤 조직원들과 량실동 조직원 수십 명 이 비밀리에 모여서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 짱홍앤이 먼저 입을 열죠 얘들아 요번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 야 저 위쪽에서는 우리 쪽에서 한 명이 총대를 메고 감빵에 들어가란다 근데 니네도 알다시피 나한테는 모가지가 떨어질 죄들이 엄청 많다 그러니 누가 나를 좀 도와서 좀 한번 들어가 주라 에? 그러자 짱홍앤 밑에 부하들은 그냥 서로 눈치를 보면서 슬슬 피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어 답답해 난 짱홍앤은 량실동한테 눈치를 보내는 거죠 흠 짱홍앤 조직과 우리 조직은 오랫동안 피를 함께 나눈 의형제다 짱홍앤이 일이면 내일이다 누구 총대 밀래 그러자 량실동쪽도 조용합니다 사실 다들 목숨이 하나이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고만한데 그 누가 선뜻 나서겠나요 그렇게 한참 동안 조용한 정적이 흘렀고 짱홍앤은 깊은 한숨과 함께 일어났답니다 잠깐만요 형님들 어? 그러자 이때 한 사람이 척 나섰답니다 네 그건 바로 따홍이었죠 따홍은 량실동한테 다가가서는 형님 만약 형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량실동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어? 뭐야? 그렇게 안 봤었는데 이 따홍이 이렇게 의리를 지키고 눈치를 아는 놈이었나? 이 량실동은 하하하하 하고 큰소리로 웃으며 얘기를 이어갑니다 자아 내 량실동 밑에 이렇게 관웅장 같은 인물이 있었네 좋다야 따홍아 니 총대를 매고 이 들어가서 몇 개월만 그냥 좀 고생해라 그리고 나오면 니는 성로라 나이트의 총괄 매니저이고 나 이 량실동이 오른팔이다 알았니? 량실동은 흥흥흥하게 웃으면서 짱홍앤 쪽을 슬쩍 바라봅니다 짱홍앤아 짱홍앤 봤니? 내 부하들은 이렇다 이게 바로 나 량실동이 부하다 니는 그리 오래 놀았다는게 이런 부하들이 있니? 라고 으쓱해 하는거죠 그러자 짱홍앤도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척 내밀었다고 합니다 네 부러웠겠죠 이런 현실만 따지는 세상에서 조직을 위해서 나서는 부하들이 어디 있겠나요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따홍은 원래 2년이 감옥살이를 판결받게 되었지만 량실동이 뒤에서 꾸준한 작업 덕분에 보름 만에 풀려나게 되었답니다 량실동은 돈이 얼마 들어도 좋으니 따홍을 무조건 제일 빠른 시간에 빼내라고 했었답니다 네 그랬겠죠 그 부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럴 때 큰형님이 능력을 보여줘야 이 밑에 애들이 더더욱 믿고 이 목숨을 바칠게 아닙니까 그렇게 2년 동안 이 감옥살이를 보름 동안이랑 짧은 시간으로 앞당기고 드디어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 감옥문이 삐걱하고 열리자 감옥 앞에서는 량실동이 조직 전체와 짱홍앤 조직원들까지 약 50여명이 마중을 왔다고 합니다 그 분위기는 어마어마했죠 그 시기 흑사회 건달들은 뭐 영화처럼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니진 않았지만 그 보통 옷차림을 해도 건달티가 그냥 팍팍 났겠죠 그런 놈들이 50여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량실동도 그렇고 짱홍앤도 그렇고 그 보스들은 밑에 부하들한테 잘 보여주려고 그런 거겠죠 따홍이 그런 조직을 위해 나서는 그런 정신을 본박해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은 따홍은 량실동 아지트의 성롤란 나이트의 총괄 매니저를 맡게 되었고 꽃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이 사실은 우리한테 한 가지 도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따홍은 리홍깡처럼 뭐 건달 조직에서 싸움이 센 것도 아니고 지태민처럼 애들을 거느릴 수 있는 통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회를 노려야 한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그냥 확 잡아라 이겁니다 이 량실동이 장춘시에서의 명성은 그냥 점점 더 커져갔답니다 그러다 또 많은 의뢰인들이 또 찾아오게 되는데요 량실동은 그들로부터 수많은 돈을 받게 되었고 또 수많은 일들을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들 뭐 비슷비슷한 겁을 주거나 먼지 펄펄 나게 때려놓은 사실이니까 이런건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중에 쉬고전이라는 사람이 량실동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쉬고전은 장춘 후구의 대호텔이 사장이었답니다 바로 이 사진이 호텔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양실동 형님 형님을 우리 대호텔의 부사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라고 공손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 호텔 부사장? 내가 뭐 호텔 관리를 한다고 그런 자리를? 거듬들이지 말고 용건부터 얘기해라 내가 뭘 해주면 되니? 네 그러자 쉬고전은 또 얘기를 이어갑니다 아 네 저는 홍콩 사람인데요 이곳에서 사업을 좀 하려고 하니 왠 똥파리 같은 것들이 다 덤벼들더라고요 장춘에서 량실동을 모르면 간첩이죠 형님이 우리 호텔이 부사장이라고 소문나면 이제 누가 감히 나한테 직접 그러겠나요? 어떻게 한번 도와주세요 형님 네 그러자 량실동은 피식 웃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잘하는 거지야 그래라 그러면 대신 월급 말고 연봉으로 선불이라 안하니? 그럼 가서 빨리 돈이나 보내라 네 그 시절에는 다들 이랬답니다 큰 장사를 하든지 작은 장사를 하든지 다들 흑사회 뒷배경이 받쳐줘야 할 수 있었답니다 량실동은 이름만 빌려주고 연봉으로 20만 위원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선불로 말이죠 하지만 완전 공짜인 장사는 아니었답니다 그 뒤에 쉬고저는 량실동을 두 번이나 찾아와서 부탁을 했었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호텔 내부 장식을 다시 했을 때였답니다 그 장식 회사와 또 장식 비용 문제로 모순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량실동한테 찾아와서 한번 겁을 주라고 한 거죠 그런 사소한 일에는 량실동의 신이 움직이지 않겠죠 량실동은 행동대장님 지태밍을 보고 밑에 애들을 거느리고 가서 겁을 좀 주라고 했었답니다 그러면 효과는 어땠을까요? 확실했답니다 그 장식 회사는 완전 쫄아갖고 원래 장식 비용보다 20만 위엔이나 더 싼 가격의 호텔 장식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무료로 해준 거나 다를 바가 없었죠 보셨나요? 장사꾼은 장사꾼입니다 쉬고저니 량실동 이름을 1년에 20만 위엔을 주고 빌었다고 하면 다들 그냥 믿지는 장사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한방에 그 이름으로 20만 위엔을 벌어들이면 어떤가요? 공짜로 1년 동안 뒤를 봐주니까 잔챙니 건달들도 멋지겠죠 이러니 큰 장사를 하는 사업가들 머리는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겁니다 하지만 이 쉬고저는 또한 엄청난 바람둥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닥치는 대로 마구마구 따먹었다고 합니다 돈도 많고 또 홍콩 사람이라고 하자 그 새파란 대학생 퀸카들은 그냥 다 가랑이를 벌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제일 이쁜 여자들만 따먹다가 또 드디어 사고를 치고 맙니다 글쎄 장춘에서 살짝 이름이 있는 흑사회 건달이 여자를 건드리게 된 거였죠 그 건달 보스는 이름이 철룽이라고 불렀는데요 당장에서 쉬고저한테 전화했답니다 어이 니 쉬고전이야? 어? 검없이 내 여자를 따먹은 그놈이야? 니 아주 장춘에서 뼈를 묻으려고 환장했구나 어? 그러자 쉬고전은 바짝 얼었죠 아 네 제가 진짜로 모르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부사장님 량시둥 형님의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좀 어떻게 봐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철룽은 더더욱 빡칩니다 뭐? 뭐라고? 지금 량시둥을 내쉬어서 뭐 할라고? 뭐 내보고 알아서 기어라 이게 헐 어이가 없네 야 니 량시둥을 부르든지 뭐 어찌든지 그대로 딱 기다려라 아 아니다 아니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그 거시기를 깔끔하게 씻어놓고 기다려라 내 지금 달려가서 싹둑 잘라줄게 알았니? 라고 전화기를 확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쉬고전은 제대로 온 겁니다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님을 느낀 쉬고전은 호텔에서 바로 나가서 량시둥을 찾아갑니다 헐레벌떡 걸리며 달려와서 얘기하는 그 쉬고전을 보자 량시둥은 살짝 빡칩니다 뭐? 천.. 천 뭐.. 철룽이란게 누구야? 량시둥이 알아보자 그 철룽이란 건다는 뭐 큰 조직도 아니고 작은 노래방 뒤를 봐주는 피레미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하.. 감히 그런 이름도 없는 피레미 놈들이 나 량시둥을 멘트 안해줬다 이겠니? 야..들아 포를 좀 챙겨라 오늘에는 피를 좀 봐야겠다 량시둥은 30여명의 조직원을 동원하여 철룽이 봐주는 노래방으로 바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는 야 야 철룽이 어디있니 어? 살고 싶으면 꿇어라 네 혹시 진짜 총에 묘준당해 보셨나요? 량시둥 조직 애들이 들어가서 그 포로 머리통을 겨누자 그곳에 놀러왔던 손님들은 그냥 질질질이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여 그 부하들은 철룽을 찾아내게 되었죠 량시둥 부하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먼지 팔팔나게 두들겨 패넣습니다 그리고는 여 량시둥한테 질질 끌고 가는거죠 어? 이게 누구야? 이게 바로 나 량시둥도 쓰게 안보는 철룽 형님이 아이야? 근데 오늘 꼬라지가 왜 이러니? 어? 네 그러자 철룽은 졌다고 항복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뭐? 항복? 그래 그게 그리 쉬우면서 얼마나 좋겠니? 내 원래 다리 한쪽을 가져가자 했는데 니 그 태도가 좋으니까 손가락 하나만 가져갈게 이제부터 누구 건드리겠으면 잘 알아보고 까불어라 알았니? 그래 야 뭐하니? 잘라라 이 량시둥 부하들은 철룽이 새끼손가락 하나를 잘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깔끔하게 해결하긴 해결했는데 량시둥은 기분이 썩 별로였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뭐야? 그 놈이 다른 놈이 개집을 따먹다가 걸리니 또 그 똥을 내가 따끔 신세가 되었네? 연봉 20만 유엔은 내 저번에 이래서 다 갚았으니 요번에 거는 또 따로 받아야겠네 네 보셨나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사실 량시둥도 저번에 쉬고 전이 자신의 도움으로 20만 유엔을 더 벌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량시둥은 PC 웃으면서 또 다른 한 가지 재밌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대흑사회 량시둥이 생각해낸 그 묘책은 또 어떤 걸까요? 다음 5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증!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량시둥은 의뢰인 쉬고전이 부탁대로 철릉이란 조직건달을 꾸렸잖아요 하지만 기분은 별로였답니다 지가 남이 여자를 따먹고 그 똥은 자기보고 따끄라는 거였으니 말이었죠 그렇다고 의뢰인을 때릴 수는 없는 거고 드디어 량시둥은 묘책이 하나 떠올랐답니다 그는 행동대장인 지테밍을 사무실에 부르고는 시계 하나를 건네줬답니다 뭐 비싼 브랜드 시계도 아니고 그냥 낡고 쾌쾌쾌한 중고시계였죠 지테밍아 니 이거를 갖고 쉬고전한테 한번 가봐라 가서 니 있는 재주를 다 그냥 부려서 이걸 돈이랑 바꿔와라 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네 그러자 지테밍은 그 시계를 첩 잡고는 피치 웃으면서 알았다고 합니다 량시둥이 사무실에서 나온 지테밍은 곧장 혼자서 쉬고전이 호텔로 찾아갑니다 그러자 쉬고전은 발따락이 일어나서 반기는 거죠 오 량시둥 형님이 제일 행동대장 지테밍 형님이 어떻게 다 이 누추한 곳에 다 오셨습니까요? 지테밍은 쉬고전이 사무실에 척 들어가 앉아서는 입을 엽니다 야야 말도 말라야 저번에 니 일 때문에 그 철릉 조직을 치러 갔다가야 내 하마트면 그 난장판에 칼맞을 뻔했다야 이거 어찌게? 네 그러자 쉬고전은 또 눈치를 슬슬 보다가 몇 천 위에는 이 지테밍의 호주머니에 찔러줍니다 그러자 지테밍은 또 머리기 있는 척 하면서 받고는 얘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쉬고전아 우리 큰형님이 요즘에 조직 인원수를 대대적으로 느리고 이 발전시키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하지만 이 식구가 늘어나니까 또 돈은 겁나게 많이 들어요 자 봐라 이 시계 이거 별로인 거 같아 보여도 량시둥 형님이 보물 1호다 이게 이게 량시둥 형님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부터 그 택시기사를 할 때부터 차고 다녔던 소중한 시계다 이게 이 시계를 니 먼저 가지고 있고 10만 위에만 우리 먼저 땡겨 쓰자 어떠야? 그러자 쉬고전은 또 멍해집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시계로 10만 위에는 또 그냥 뺏어 처먹겠다는 거죠 쉬고전이 아무 말도 없자 지테밍은 또 더 한마디 합니다 어이 쉬고전아 이 시계는 량시둥 형님이 멘즈다 니 지금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 거 우리 형님은 멘즈라 해주겠다는 거니 뭐야? 네 그러자 쉬고전은 마지못해 입을 엽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형님 그럴리가요 이런 소중한 시계를 제가 어찌 감히 보관하겠나요? 이 시계는 다시 형님한테 돌려드리고요 여기 10만 위인입니다 이거 그냥 저희 성리로 받아주세요 라고 그냥 두 손 모아 바쳤다고 합니다 흠 그러자 지테밍은 그 돈과 시계를 받아들고는 콧노래를 흥얼흥얼 걸리며 량시둥한테 찾아갔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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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쉬고전 그 늙은 할망구가 그냥 그렇게 꼬분꼬분하게 내놓았다 이거니? 그러면 이제부터 니네 며칠에 한 번씩 찾아가서 아무 이유나 대고 돈을 챙겨와라 어차피 그 놈 여기에 아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홍콩 사람이죠 뜯을 수 있는 만큼 그냥 깔끔하게 한번 뜯어봐라 네 그 뒤부터 량시둥 부하들은 아예 쉬고전이 호텔을 제 집인들 그냥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맨날 그 비싼 호텔 수상을 차려놓고 배 터지게 처음 와서 됐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라고 하면 그 술값 위에다 량시둥이라고 이 이름 세 글자를 척 써놓고는 외상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사장실로 항상 찾아가서는 이 적으면 몇백 위엔 많으면 또 몇천 위엔까지 뜯어냈다고 합니다 보셨나요? 이게 바로 흑사회 근달입니다 약점을 물게 되면 그냥 굶주린 하이에나마냥 그냥 무리로 덮쳐서 그냥 다들 뜯어먹는 겁니다 이렇게 1995년 말까지 반년이란 시간 동안 쉬고전한테서 보호비 면목으로 뜯어낸 금액은 저그마치 9만 위엔이나 되었고 외상으로 처먹은 술값만 해도 16만 3600위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네 어떤가요? 이 흑사회 깡패들과 거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그들이 ATM 기계가 되는 거고 또 그들이 무료 식당으로 되는 겁니다 이 연말이 되자 도무지 버티기 힘들어진 쉬고전은 량시둥을 찾아갑니다 형님! 보호비 면목으로 받아간 돈은 어쩔 수 없다지만 외상으로 밀린 술값은 좀 어떻게 계산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량시둥은 어땠을까요? 야야 나중에 준다고 나중에 내 뭐 계산 아예 해주겠다니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건 그냥 동네 피래미 건달 조직들이 하는 수작이고 량시둥 같은 큰형님은 맨즈가 있잖아요 여봐라 그 내 간직해왔던 그림을 한번 꺼내봐라 량시둥이 비서실에 전화를 하자 그냥 아찔하게 이쁜 여비서가 그림 한 점을 들고 옵니다 야 쉬고전아 너도 큰 사업을 좀 하는 놈이니까 이 눈썹 위가 좀 있을게 아야 니 한번 봐라 이 그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어? 그러자 쉬고전이 보니 그 그림은 또한 그럴싸해 보였답니다 이 그림은 말이다 최저가가 20만 위인이다 자 이걸 받고 우리 외상값은 이제 퉁친 거다 야 그래도 니 적어도 4만 위에는 더 벌었네 좋겠다 야 그렇게 쉬고전은 그 그림을 갖고는 떼이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장 가서 그 그림을 감정하였는데요 헐 20만 위에는 개뿌리고 최고로 2천 위엔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뭐야 이놈들 이거 양아치들이네 그래도 어쩝니까 힘이 없으니 그냥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 시절에는 다들 그랬답니다 쉬고전 같은 이런 대호텔을 하는 사업가들은 량시둥 같은 대흑사회들이 가라 먹고요 아무리 작은 노래방을 해도 천룡 같은 작은 조직들이 또 그 등을 처먹는 거죠 량시둥이 나이트는 그 당시 장춘시에서 두 번째로 가라면 그냥 서운할 정도로 핫했는데요 그렇게 잘 되는 량시둥이 가게 부근에 또 다른 새로운 나이트가 오픈하였다고 합니다 더더욱 크고 더더욱 화려한 장식으로 말이죠 헐 그걸 량시둥이 두 눈 뜨고 볼 수 있겠나요 뭐야 이게 이 장춘시네 아직도 나 량시둥을 모르는 눈마가 다 있었니 야들아 애들 집합시켜라 가서 오늘 제대로 한번 잘 알려줘야 되겠구나 량시둥은 60여명이 조직원을 거느리고 그 나이트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새로 오픈한 나이트 사장은 이름이 양짱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큰 나이트를 오픈할 정도니까 웬만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말이었죠 량시둥이 모아온 그 60여명 중에는 짱홍앤 조직원들도 있었답니다 짱홍앤과 량시둥이 항상 이렇게 함께 싸워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둘이 한계 조직인가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서로 다른 조직이었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사이였죠 량시둥이 60여명이 건다리를 이끌고 기세등등하게 쳐들어갔는데 그만 상상 바뀌었다고 합니다 글쎄 그 나이트에는 일반 보완들 밖에 없었고 뒤를 봐주는 뭐 흑사회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곁에 있던 따홍이 급급해서 얘기를 합니다 형님 이 놈만 이거 흑사회 뒷배경도 없는데 이런 큰 가게를 오픈한다는 건 정치적 뒷배경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먼저 잘 한번 알아보고 치는게 어떻습니까 라고요 그러자 량시둥은 그래? 그래? 뭐 니 말도 맞을 수 있겠다 근데 니 봐라 이 많은 형제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냥 가면 내 맨즈 뭐야되니 됐고 얘들아 싹 다 쳐부서라 량시둥이 명령이 끝나자 바쁘게 60여명은 우르르 몰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왕둥님과 도끼로 그 새로 장식한 나이트를 아주 그냥 풍비박살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뭐든 깨불 수 있는 거는 그냥 싸그리 깨부수고 손님들도 다 내쫓았죠 그리고는 드디어 사장실에 있었던 나이트 사장 양지앤까지 그냥 딱 잡은 거죠 그리고는 또 먼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한참 동안 그냥 뚝딱뚝딱 다독여주고 량시둥이 앞에 무릎 꿇립니다 어이 니 룩이야 어? 니 룩인데 감히 나 량시둥도 몰라보고 내장사를 빼앗은 건데 네 사실 이 양지앤은 장춘씨 공산국 간부의 동생이었는데요 그런 정치적 뒷배경이 받쳐주니까 이렇게 대담하게 논거였답니다 하지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량시둥은 권총을 척 빼듭니다 어? 그러자 다들 긴장하죠 그런 정치적 뒷배경이 있는 사람한테 권총을 들이대다니요 요번엔 짱후행까지 앞장서서 량시둥을 말려보지만 소용없었답니다 량시둥은 조직원들과 짱후행은 미쳐버리고 빵 하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런데 그 탄약을 비껴갖고 명중을 못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량시둥이 뭐 명중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겁을 주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량시둥이 그 비껴간 탄약은 요 뒤에 벽에 맞히더니 툭 하고 튕겨 나와 양짱이 다리에 제대로 꽂혔다고 합니다 에? 그러자 량시둥 부하들은 서로 멍해서 서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런게 가능하냐고요? 네 이렇게 로또 걸릴 확률보다 더 작은 경우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번 사건은 그냥 쉽게 쉽게 끝나진 않겠죠 량시둥은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때 사회는 흑사회도 겁없이 날뛰었지만 경찰들도 그냥 똑같았답니다 용의자로 잡혀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먼저 매부터 들이댔죠 사람을 멍청해지게 그냥 될 때까지 쥐업해 놓은 다음에야 신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완전 사람 대접을 안했죠 하지만 그 유명한 량시둥이었으니 막대해지는 못했고 어이 니가 바로 량시둥이야? 아니 니가 뭔데 총을 가지고 설치니 어? 니가 뭐 경찰이야 뭐야? 아니 뭐 요즘엔 개나 소나 다 권총 갖고 난리야 하고 막말을 해댔답니다 그러자 량시둥은 피씨 웃으면서 어이 경찰 양반 너무 그러지 마쇼 최상일이란게 모르는게죠 모르지 또 어느 날에 내가 또 경찰이 돼서 우리 한 식구가 될 수도 있죠?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그 경찰은 하 참 이 깡패놈이 말하는 꼬라지를 좀 벗어 아니 뭐 경찰은 아무나 되는 줄 알아? 하면서 량시둥이 귓밤 막내를 후려 갈겼다고 합니다 량시둥은 택시건달로 있었을 때 무리매를 맞은 뒤에 처음으로 이렇게 유일하게 맞은 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경찰은 그래도 속이 후련하지 않았는지 벌떠러 일어나서는 시계까지 벗으며 좀 한번 확실하게 패놓으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때 문이 벌컹하고 열리더니 경찰서장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야야 그 량시둥을 풀어줘라 에? 그 경찰은 깜짝 놀랍니다 고층 간부의 동생한테 권총을 쏴서 들어왔는데 그냥 말 한마디 풀어주다며 하지만 경찰서장은 또 한마디 하였답니다 그리고 다들 량시둥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우리랑 한집 식구가 될 테니까 에? 그러자 그 경찰은 더더욱 소수라처럼 놀랐죠 아니 이런 전과자를 만천하가 다 아는 흑사회 두목을 경찰로 시킨다고요? 뭔 이런 경우가 다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시절에는 이렇게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강력한 백과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시기였죠 량시둥한테 강력한 백은 바로 그의 형이었죠 량시둥이 흑사회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동안 량쇼둥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답니다 량쇼둥의 인맥은 장춘씨에서 말 한마디면 못해낼 일이 없을 정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맨날 건달대장 노릇이나 하고 다니는 동생을 보면 답답했겠죠 하여 전해부터 량시둥과 통화를 하며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동생아 이 마냥 건달대를 정리하고 경찰서에 들어간다면 내 경찰서 서장까지는 책임지고 만들어 줄게 네 보셨나요? 이 신비스러운 인물 량시오둥이 힘이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였는지 말입니다 하여 량시둥은 조직은 해체하지 않고 그냥 경찰서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자신이 귓밥망이를 날렸던 경찰 앞에 척 나타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어이! 나 귓밥망이를 훔쳤던 경찰 양반 어떻소? 나도 이제 경찰이 됐소? 라고 비웃는 거죠 그리고는 그 밖에서 해결 못하는 일이 있으면 나 이 량시둥이 이름을 대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될게요 알았어? 내 귓밥망이를 때린 경찰 양반 량시둥이 맨날 앉아서 쏘아보자 결국 그 힘든 나머지 그 경찰은 다른 경찰서로 발령나서 도망치듯 떠났다고 합니다 흑사회 건달두목이자 경찰이었던 량시둥 이제 그는 어떤 삶을 즐기게 될까요? 다음 6회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자 이제!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995년 10월 흑사회 건달두목인 량시둥이 경찰서에 취직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네 우선 량시둥은 다른 경찰들과는 다르게 자신이 벤츠 뒷좌석에 척 앉아서는 이 앞에 운전기사까지 있었고 그렇게 회장님처럼 출퇴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예 뭐 경찰서 서장보다 더 멋있게 다녔었죠 그리고 량시둥 조직의 부하들도 더더욱 거들먹거리겠죠 우리 큰형님은 경찰인데 이제 누가 우리를 감히 경찰서에 집어넣겠나 이거였습니다 량시둥은 또한 자신이 경찰 신분을 이용하여 자기랑 겨룰 수 있는 다른 조폭 조직들을 그냥 마구마구 잡아들었다고 합니다 다들 그 바닥에서 뒹구는 사이였으니 뭐 서로들 약점을 잘 알았겠죠 하여 다른 조직들은 겁을 먹고는 량시둥과 이 좋게 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었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량시둥은 한 가지를 느꼈다고 합니다 음 우리 흑사회가 이 경찰들보다 아이되는 개가 이 관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개구나 내 진짜로 한번 크게 하려면 야 내 운영 방식을 한번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요 이 량시둥은 흑사회 조직 제도를 몇 가지 만듭니다 그 중 첫 번째로는 이 조직 인원수를 3개 계급으로 나뉘었답니다 상층 간부 중층 간부와 하층 주먹들로 말이죠 상층과 중층 간부들은 검은색 양복을 반드시 입어야 했으며 그 셔츠는 이 단추 3개까지 열 수 있게 규정하였답니다 그리고 하층 주먹들은 뭐 옷에 대한 규정도 없었고 모두 다 뭐 BP 호출기를 하나씩 챙겨줬다고 합니다 95년도에는 BP 호출기도 아주 귀할 때였죠 하지만 중층 간부와 고층 간부들한테는 이 다들 핸드폰을 챙겨줬죠 그리고 월급도 그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요 하층 주먹들은 월 800위엔씩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시기 장춘씨 기본 월급을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월 190위엔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량시동 조직이 하층 주먹들 월급도 아주 매우 높은 축이었죠 중층 간부들 월급은 1000위엔에서 1500위엔까지 됐었는데요 여기서 1500위엔은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는 부하들이었답니다 그러면 이 상층 간부 월급은 얼마였을까요? 네 이건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그 대표적인 건 썩롤란 나이트를 총관하고 있었던 따흥 같은 고층 간부였죠 이런 놈들은 자신이 권력으로 또 많은 돈을 그냥 쓸어 담으니 이 월급 같은 걸로 판단하기 힘든 겁니다 네 이런 안정한 수입을 보장하게 되면 또 그에 해당하는 처벌이 다르겠죠 량시동은 조직 룰을 다섯 가지로 강조하였는데요 그 중 첫 번째로는 약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였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량시동과 짱홍예는 이 번질적으로 다른 흑사회라는 걸 알 수 있죠 짱홍예는 약장 사이까지 손을 대는 막 나가는 조직이었다면 량시동은 더더욱 성숙한 이 더더욱 기업화된 흑사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강강과 성추행은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였답니다 량시동 이야기 6회까지 나왔지만 제가 뭐 철석철석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량시동은 비록 흑사회 건달이었지만 이 여자 방면에 대해서는 특별히 깨끗했답니다 량시동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도 단 한 번이 강간 사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네 번째로는 이 조직이 돈을 탐호하면 안 된다 였답니다 네 이건 뭐 다 당연한 일이겠는데 이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했답니다 그건 바로 조직에 들어오면 다시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카톡 그룹도 아니고 들어올 때 네 발로 들어와도 나갈 때 네 발로 못 나간다는 겁니다 만약 이 량시동이 만들어놓은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떤 법을 내릴까요? 그 룰을 어긴 정도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만약 작은 일이면 뭐 그냥 손가락 하나를 자르고 큰 일이면 다리 한쪽까지 내놓아야 했답니다 이러한 엄격한 복비와 그 법을 내리니 량시동 조직은 아주 온정한 관리로 그 재빠른 성장을 하였답니다 량시동이 조직 인원수는 삽시의 세배인 이 15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장춘시에서 제일 막강한 힘을 가진 흑사회 조직으로 발전되었답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1991년에 이 조스가 총살 맞을 때 가진 흑사회 조직죄라는 죄명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조스의 영향력이 어무나도 컸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조스를 총살한 뒤에 전문 흑사회 조직죄라는 법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뭐 몇 달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거가 아니고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량시동 조직의 발전 방식은 딱 그 전형적인 흑사회 조직이잖아요 장춘시 경찰서에서는 점점 그런 량시동을 주의해보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또 그건 나중에 일이고요 아직 잡히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경찰이면서 흑사회 건달 두목인 량시동은 점점 더 눈에 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량시동한테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량시동과 부하들이 이 룸사롱에서 술이 얼큰하게 돼갖고 아가씨를 하나씩 끌고는 호텔로 가던 중이었답니다 갑자기 앞에서 이 꽹과리의 북소리가 그냥 쾅쾅 하고 울려 퍼지자 귀를 찔렀답니다 아이야 놀랬다 야 이게 뭐야 량시동이 그쪽을 바라보자 그건 광장무용을 추고 있는 아줌마와 아저씨들이었다고 합니다 저번에 류한편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이런 광장무용을 추는 사람들은 뭐 흑사회 건달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맨날 밤이 되면 다른 사람들 장사하는 그 가게 앞에 가서 높은 소리로 그냥 음악을 쾅쾅 하고 틀어놓고는 춤을 춰댄답니다 여 그들한테 돈을 얼마 정도 줘야 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아니면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냥 그렇게 시끄럽게 굴어 장사를 망치게 하는 거죠 야 뭐야 저 거머리 같은 것들은 저기 저 저 앞에 저 술집이 우리가 봐주는 가게 아니야? 오케이 니네 오늘 딱 걸렸다 야 리훈강아 니 내려라 량시동은 뒷좌석에서 나와서는 앞에 운전기사인 리훈강을 보고 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가 시동을 부르랑 부르랑 하고 켤고는 랭 하고 고속으로 날아갑니다 어? 그러자 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당황해합니다 저번에 량시동이 금방 고층 간부의 동생한테 총질을 하여 경찰서에 금방 다녀왔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큰 사고를 치려고 하니 말입니다 량시동은 술김에 자신이 벤츠 그 엑셀을 끝까지 그냥 꽉 밟습니다 그러자 그 차량은 무서운 속도로 막 달려가더니 그 광장댄스를 추던 아줌마들 너무나도 놀라갖고 그냥 찔 얼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 무서운 속도로 날아오던 량시동이 자가용은 끼익 하고 브레이크를 밟더니 아줌마들 앞에서 딱 그 코앞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여 아이고야 몇몇 제대로 놀란 아줌마들은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고 다른 아줌마들과 아저씨들은 기세 등등하여 차량을 포위하고 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량시동은 하하하하 하고 웃으며 이 배를 끌어안고 웃으며 내리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욱해버린 한 덩치 좋은 아저씨가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해대며 이 량시동을 툭툭하고 밀치더랍니다 그러자 이때 량시동 뒤에 있었던 한 남자가 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아저씨 배를 그냥 힘껏 걷어찹니다 야 니 형님이 누구인지 알고 손 대니 네 이 건달은 바로 량시동이 차량 운전기사이자 이 보디가드였던 리홍깡이었죠 사회에서 제가 잠깐 얘기 들었었는데요 이 리홍깡은 덩치도 좋고 특공무수도 배워서 이 주먹이 엄청났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주먹으로 쳐도 멘즈가 안 설겠죠 더더욱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이 리홍깡은 호주머니에서 비수를 빼더니 그 아저씨 다리에 대고 그냥 쿡 찍습니다 뭐야 칼을 든 거야 그러자 주위에 함께 춤을 추던 아줌마들과 아저씨들은 단체로 리홍깡한테 달려들었답니다 이 리홍깡은 혼자서 16명의 아줌마 아저씨들과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이때 뒤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그 아저씨들은 그냥 납작 엎드렸죠 네 그건 바로 량시둥이 이 권총을 빼들어 하늘을 향해 한방 쏜 거였습니다 어이 아줌마 아께 뭐라고 쨉쨉거렸니 어 니 다시 한번 쨉쨉거려봐라 량시둥은 총구멍을 그 아줌마 입안에 대고 또 탄약까지 철컥 재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흑사회 건달이여도 이 권총 앞에서는 두 손 들어 투항하는데 이런 보통 백성은 어떻게나요 그냥 완전 쫄아서 아래 위로 지렸다고 합니다 만약 이 일이 흑사회 건달 보스인 량시둥이 벌인 짓이라면 또 큰일 나겠죠 사람들이 제일 북적북적 거리는 그 시내 한복판에서 이 총을 쏘고 또 칼질까지 했으니까요 또 경찰서에 잡혀가야 하는 일이겠는데 이젠 경찰 신분이 량시둥한테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아무런 처벌도 없이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량시둥이 이렇게 장춘 시내에서 이 흑사회 바닷과 경찰 쪽에서 이 두 쪽에서 그냥 마구마구 날아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한 명이 그 앞에 척 나타납니다 네 이놈도 참 재밌는 놈인데요 이름이 왕후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 매우 젊었었죠 이 왕후에는 시골에서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뒤에 혼자서 짐을 싸고는 이 대도시인 장춘시로 왔었답니다 하지만 면목 아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런 손재주도 없었던 왕후에는 그냥 자동차 세차장에서 그 자동차 세차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 동안 이 세차를 하면서 그 세차장이 단골 고객인 량시동을 알게 된거죠 항상 전문 운전기사를 데리고 다니며 이 온갖 명품으로 쫙 차려입고 고급 담배를 빨아대는 량시동을 눈여겨봤었죠 또 가끔은 많은 부하들이 량시동을 따라다니며 그 받드는 모습을 보자 왕후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량시동과 친해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인사만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죠 왕후에는 세차장에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돈을 모기는커녕 이 100여대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맨날 큰 기침을 하면서 비참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세차장 사장은 맨날 어떻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월급까지 미루었고 그 치료를 받지 못한 왕후의 폐계력은 점점 더 심해져갔다고 합니다 그걸 본 세차장 사장은 저러다 왕후에 가 자신이 가게에서 죽기라도 할까봐 그냥 겁이 버럭났던 거죠 하여 왕후에 밀려왔던 월급을 한꺼번에 다 계산해주고는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야박한 놈이었죠 이 길바닥에 벌어진 왕후에는 이 돈이 부족하여 병원으로도 못 가고 그냥 그렇게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참으로 이때의 왕후에는 그 신세가 비참하기 그지 없었죠 왕후에는 호주머니에 200위엔을 이제 다 썼고 그 기침은 점점 더 심해갔다고 합니다 하.. 이번 생은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눈을 감을 때였습니다 어? 저게 누구야? 그 눈에는 한 사람이 보였답니다 바로 큰 대호텔에서 나오는 빤듯빤듯하게 차려입은 량시동이었죠 량시동은 곁에 아주 아찔하게 이쁜 여자들이 안고는 속삭거리면서 자신이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어? 저거 량시동 형님이야? 그래.. 어쩌면 저 형님이라면 나 살려낼 수도 있겠다 갑자기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자 왕후에는 그냥 힘이 불끈불끈 솟았답니다 왕후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량시동 한테로 이 비틀비틀거리며 뛰어가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량시동 형님 혹시 저..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요? 어? 량시동이 내려다보니 어..어.. 니 예전에 세차장에서 일하던 애야? 아이고.. 근데 니 지금 꼬리 이게 뭐야? 왕후에는 두 달 정도를 밖에서 씻지 않고 이 노숙하여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죠 형님.. 형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형님 걷어주세요 왕후에는 량시동을 향해 꾸벅꾸벅 절을 했답니다 뭐? 날 따르겠다고? 글쎄다.. 니 잘하는게 뭐야? 이제 량시동 조직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게 아니었답니다 뭔가 특기가 있어야겠죠 네.. 형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세차하는 일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형님이 시키는거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누굴 찍으라면 찌르고 배우라면 당장에서 그 놈 모가지를 배워버릴게요 왕후의 그 이글이글 불타는 눈길에서 량시동은 느꼈답니다 흥.. 이 놈이 이거 이판사판이구나 진짜 뭐든지 다 할 놈이구나 라고요 이어 량시동이 그 벤츠 차량으로 도착했고 량시동은 뒤에 찬문을 열고 뭔가를 찾았답니다 이어 량시동이 찾아내온건 손도끼였죠 량시동은 그 도끼를 왕후의한테 툭 던져주면서 어이.. 그 도끼 내 아끼는 도끼다 내 제일 처음 이 바닥에서 발을 붙일 때 쓰던 도끼거든 니 그걸 갖고 따홍을 따라가라 량시동은 곁에 따홍한테 뭔가를 얘기하고는 자신이 차량에 올라서 출발했답니다 이어 따홍은 왕후를 자기 차량에 앉히고는 운전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아그야 우리 조직은 뭐 동네 축구 동아리 같은 거 아이다 니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데 아니니까 생각 잘 해보고 아이다 싶으면 지금 내려라 네 그러자 왕후에는 또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충성을 하겠다고요 그럼 좋다 조금 있다가 눈치를 봐가면서 행동해라 알았니? 따홍은 왕후를 데리고 한 파친코 게임장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따홍이 그쪽 사장과 뭐 뭐라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왕후에는 차량 곁에서 멀뚱멀뚱하게 지켜봤었죠 하지만 이때 따홍은 그쪽 파친코 사람들 쪽을 보면서 마구마구 언성을 높였으며 또 서로 삿대질을 하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파친코 쪽 보안들이 처음 나타나면서 그 따홍이 어깨를 툭툭 밀치는 거였답니다 뭐야 저거 저것들이 왕후에는 량시둥이 준 도끼를 그냥 꽉 움켜잡고는 그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제일 앞에서 나대는 그 보안이 얼굴에 대고 그냥 쿡 하고 한번 내리찍는 거죠 어? 이놈 이거 뭐야? 옆 파친코 쪽은 당황해합니다 그러자 그 기세를 모아서 왕후에는 도끼를 막 휘두르며 계속 밀고 나갔답니다 보셨나요? 이 덩치 좋은 보안들이 대여섯명 보다도 진짜 죽기사기로 덤벼드는 한 놈이 더더욱 무서운 거랍니다 잠깐만! 그만해라 왕후야 그쯤 하면 알아들었을게다 따홍이 얘기하자 그제야 왕후에는 도끼를 내립니다 야! 담배부터는 자리쇠를 바로바로 입금해라 들었니? 다음에 또 밀리면 이 보안들 뿐만 아니라 니 그 머리통에도 도끼가 꽂힐게다 내 말 명심해래 그러자 파친코 사장은 바짝 얼어서는 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량시둥이 신변에는 이 젊고 앞뒤를 안 가리는 도끼질을 해대는 행동대장 왕후의가 더 늘게 됩니다 사실 그 시절에 량시둥이 많은 부하들은 이제 나이도 중년으로 되었으며 결혼하여 가족들까지 있었으니 예전처럼 화끈하게 앞장서서 싸우지 못했답니다 이어 그들한테는 물 불을 안 가리고 마구마구 날뛰는 왕후의 같은 이런 젊은 피가 필요했던 거죠 이 왕후의 활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놈은 전체 량시둥 사건들 중에서 톡톡이 한몫하는 놈이죠 그럼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음 회에 계속하구요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박아주시구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량시둥은 왕후의와 또 다른 여러 부하들을 얻게 되었으면 그 식구가 점점 더 늘어갑니다 그럼 애들을 모았으니 일을 시켜야겠죠 뭐 맨날 공짜로 월급을 주며 키울 순 없잖아요 량시둥은 이어서 큰일이든 뭐 작은일이든 돈만 주면 그냥 마구마구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량시둥은 잘 나가는 한 기업에 눈독을 들이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장춘신벅마오이궁스라는 무역회사였답니다 이 회사는 성립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 작은 규모와 수익은 확실했답니다 그러니 량시둥이 눈독 들인 거였죠 량시둥은 몇몇 부하들을 거느리고는 그 무역회사 회장실로 곧장 쳐들어갑니다 그 시절에 이미 부풀어 있을대로 부풀어 있었던 량시둥이 눈에는 아무도 그냥 베는 게 없었을 때였죠 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는 이 소파에 척 자리잡고 앉아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담배질을 해댑니다 그리고 또 대여섯 명이 험상굳게 생긴 부하들이 이 따라 들어와서는 량시둥이 뒤에 척 서서는 그 회장을 째려보는 거죠 이 회장은 성씨가 양가였는데 양 회장은 당황해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뭐 이런 양아치 같은 놈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 들어왔으니 말입니다 하여 양 회장은 저 혹시 누구신데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나요? 라고 공손하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량시둥 뒤에 서 있었던 행동대장 지태민이 대신 얘기합니다 어이 우리 형님이 바로 이 지역의 강바즈 량시둥 형님이시다 어떻게 많이 들어봤지? 네 그러자 량 회장은 화득잔 놀랍니다 아이고 당연히 들어봤죠 장춘 시내에서 량시둥 형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굽신굽신 됐답니다 그러자 그 태도가 마음에 들었던지 량시둥이 그제야 입을 엽니다 그래 내 이름을 들어봤다니 얘기가 쉬워지겠구나 내 쓸데없는 얘기는 거둬치우고 단독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양 회장 니 그 사업자와 영업허가증을 좀 쓰자 에? 이건 또 뭔 강아지 같은 소리죠? 아니 처음 물어보는 생명부진 사이에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자와 영업허가증을 빌려달라다니요 저 량시둥 형님 혹시 저희 그 사업자와 영업허가증을 가져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신지요? 라고 양 회장은 또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 어디다 쓰냐고? 내 니 그 사업자와 영업허가증을 가져다가 대출 좀 받자고 그런다 왜? 아이 되니? 뭘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처음 본 사람이 사업자로 대출을 받으려고 내놓으라니 말입니다 그러자 양 회장은 안 된다고 그냥 딱 잡아댑니다 어? 아이 된다고? 요노 봐라야 요거 우리 꼭 이렇게 번거롭게 놀아야 되겠니? 오케이 니 잠깐만 기다려라 내 전화 한 통 할게 량시둥은 핸드폰을 꺼내더니 어디로 쿡쿡쿡쿡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확성기를 켜고 양 회장 앞에 놓는 거죠 요 뚜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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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걸리더니 한 남자가 받는 거였답니다 네 형님 저 왕호입니다 저 지금 빨간색 외투를 입고 입은 양 회장 와이프와 노란색 외투를 입은 그의 딸을 뒤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지금 그냥 확 박아버릴까요? 언제든지 명명만 내려주신다면 엑셀을 그냥 쫙 밟아서 한꺼번에 둘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네? 형님 애 어찌랄까? 네? 그 소리를 들은 양 회장은 당장에서 량시둥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아니 형님 이게 뭔 짓입니까? 저 형님이랑 아무런 원수도 없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그냥 벌벌 떨었답니다 왜 니한테만 그러냐고? 야 이 장춘 시내에서 니 회사가 제일 깔끔하고 이 발전석이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 어떡하니? 뭐 탓하겠으면 너절로 잘난 거를 탓하고 어? 그래 어찌게? 빌려주겠니? 아니면 너의 저 와이프와 딸을 그냥 확 밀어버리래? 그러자 양 회장은 또 와들와들 떨면서 머리를 쥐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전화기에서 또 말이 울려퍼집니다 형님 얘네 이제 집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어찌란다 네 그냥 확 밀어버리겠습니다 에? 라고 얘기가 울려퍼지더니 갑자기 부르릉 부르릉 하고 가속을 하는 소리가 전해왔답니다 에? 잠깐만 잠깐만요 드릴게요 드리면 되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그만 하계셔 양 회장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전화기를 그 량시동한테 갖다 댑니다 그러자 량시동은 피씨 웃더니 왕호야 형님이다 이제 그만해라 그 모녀를 놔둬라 하지만 량시동이 말이 끝나기 바쁘게 끼익 하고 브레이크를 받는 소리와 함께 그 여자들이 깨악 하는 비명소리까지 울려 퍼졌답니다 어? 이게 뭐야? 그러자 순간 량시동도 당황해합니다 그냥 검만 주려고 그런건데 이 무식한 왕호회가 진짜로 친건 아닌가 여서요 그러자 양 회장은 전화기를 받아들어 야 이 강아지야 하면서 뭐 온갖 욕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자 거 미안하오 제 양 회장 부인이지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쟤네 낙은 해보고 좀 혼 좀 내요 아니 거 무슨 일이든지 좀 남자답게 좀 퍼뜩퍼뜩 결정하라고 말이요 알았어 어어 그리고 네 양 회장 딸이지 됐다 이거 용돈이니까 이걸 받고 저녁에 아빠를 만나게 되면 잘 얘기해라 어디 쓸데없는데 전화지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말이다 알았니? 아니면 다음번엔 또 다른 아저씨가 니네를 찾아올 거니까 잘 들었지? 네 보셨나요? 겁이란 건 이렇게 주는 거랍니다 그 모든 대화는 전화기를 통해 량시동과 양 회장한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양 회장은 무릎을 꿇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경찰에 신고를 안 하겠다고 맹세까지 했답니다 그러자 량시동은 매우 흡족해하며 고개를 끄덕끄덕 거립니다 그래 그래야지 량시동은 거들먹거들먹거리며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량시동은 문득 자신이 손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 량시동 그 자신도 긴장해서 땀으로 추축해 있었죠 아까 조금이라도 늦게 얘기했다라면 큰일 날 뻔했네 심리전을 이용하여 양 회장한테 극대의 공포감을 몰아주게 해서 깔끔하게 해버린다? 자 왕후의 이놈 이거 인재인데? 이 사건으로 하여 량시동은 왕후회를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양 회장이 사업자와 그 영업허가증을 가진 량시동은 대출을 바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림도 없었답니다 왜냐면 90년대 전에까지만 해도 대출하기 엄청 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량시동 그 시절부터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진 거였죠 량시동이 대출을 두 번이나 신청했는데 두 번 다 퇴짜받았다고 합니다 하여 량시동이 자세하게 알아보니 그를 두 번이나 퇴짜를 준 건 중국 공상은행이 대출신용과 과장인 쭈슈헌이라는 아줌마의 지시였다고 합니다 이 쭈 과장이 그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막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량시동은 뒤에서 뇌물을 먹이려고 10만위엔이나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보통 직장인이 월급이 190위엔밖에 안됐던 시즈기 뇌물로 10만위엔이라네요 어마어마했죠 그러면 량시동은 양 회장의 회사로 대출을 대체 얼마나 받으려고 그랬던 걸까요 네 무려 180만위엔이랬다고 합니다 량시동 이놈이 그 간덩이가 크긴 컸죠 아니 자기 것도 아닌 그 다른 사람이 회사를 담보로 걸고 그 많은 돈을 대출 받으려고 하다뇨 하지만 은행이 그 쭈 과장은 10만위엔을 준다고 해도 무시하더랍니다 너네 얼마나 찔러줘도 안되는 거 안되는 거다 이거였죠 뭐? 아이 된다고? 감히 나 이 량시동을 맨즈를 안해준다 이거니? 당워 탈루즈 다단 지퇴재 그 뜻인지 내 재산기를 막는 놈은 다리몽둥이를 분질러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야 지태민아 뭐하니 빨리 가서 분질러놓지 않고 네 그러자 행동대장 지태민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은행이 쭈슈펑 과장한테로 달려갔답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지태민한테 일을 시킨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조용했답니다 뭐야? 지태민 인마 이거 일을 하고 있긴 한 거야? 이 량시동이 전화를 해보니 사실은 이러했답니다 지태민이 알아보니 쭈슈펑 과장님 남편은 경찰이었고 또 요즘 쭈슈펑 곁에 항상 다른 사람이 있어서 손쓰기 그렇다는 거였답니다 한마디로 가냥해 말하면 쫄았다는 거죠 그러자 량시동은 빡칩니다 어이 지태민아 네 예전에는 내 눈치만 봐도 슬슬 알아서 처리하던 능마가 요즘엔 뭘 그리 가리는 게 맞니? 어? 왜 이제 배꼽에 기름기가 들어차니 이제 일하기 싫다 이거니? 그러자 지태민은 바짝 얼어서 연신 알았다 하고 전화기를 끊더랍니다 이 량시동은 전화기를 땀바닥에 팍 하고 미치는 거죠 그러자 곁에서 그걸 지켜보던 왕의가 얘기합니다 형님의 아니면 제가 요번에 그 일을 한번 맡아볼까요? 어? 그래 왕의 이놈이라면 어쩌면 잘할 수도 있겠구나 이 량시동은 그래 왕의야 요번 건 니가 한번 해결해 봐라 니 이것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면 너를 새 행동대장으로 만들어 줄게 기억해라 더두 말고 다리몽둥이 하나를 확실하게 뿜질러 놔야 된다 알았니? 이어 왕의는 량시동이 안배해준 두 명이 부하를 데리고는 그 맨날 은행과장님 쥬슈펀이 주위를 맴돌았답니다 쥬슈펀은 맨날 경찰 남편이 차에 앉아서 출퇴근을 하였답니다 하지만 이놈마들 아무리 간떡니다 부어도 그 경찰차를 가로막고 다리몽둥이를 뿜질러 놓을 순 없겠죠 왕의는 맨날 자지도 않고는 그 쥬슈펀 집 부근에 주차를 하고는 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난 뒤 저녁 8시쯤이었답니다 쥬슈펀은 춤출 때 입는 옷들을 챙겨입고 급급히 집문을 나가는 거였답니다 그냥 딱 봐도 밤에 광장무용을 추러 가는 거죠 그래 이제야 기회가 오는구나 야들아 뭐하니? 슬슬 따라 붙어라 이후 왕의의 승합차는 조용하게 쥬슈펀 뒤를 쫓아갑니다 그러다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하자 이 승합차를 쥬슈펀 곁에 세우고는 우두루 몰려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쥬슈펀이 뭐 반응을 하기도 전에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는 차 안으로 그냥 냅다 던지는 겁니다 뭐, 뭐야 당신들 지금 나한테 뭐하는 거야? 니네 내 나그네 누군지 아니? 그러자 왕의의는 당황해합니다 뭐? 하, 거참 어이가 없네 야 이때까지 니네 누구인지 아니는 많이 들어봐도 니네 내 나그네 누군지 아니는 처음 들어본다 야 어이, 니네 나그네 경찰이제야 그러니 더 맞아야지 왕의는 두 주먹을 부르지고는 쥬슈펀한테 그냥 마구마구 날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쳐맞아도 끝날 줄은 몰랐고 쥬슈펀은 드디어 버티기 힘들었답니다 여 그녀는 이 기회를 엿보다가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선 이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이 차문 밖으로 몸을 던진 쥬슈펀은 그만 넘어지고 말았고 그녀의 다리는 승합차 차바퀴 밑으로 끼어들어갔다고 합니다 여 깨악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차바퀴는 쥬슈펀이 다리 위로 그냥 털렁하고 지나가는 거죠 여 승합차에서 내린 왕의는 그 쥬슈펀한테로 어슬렁어슬렁 가봅니다 흠.. 이 차량이 다리 위로 지나갔으니 다리가 부러진 거 맞는가? 왕의는 쥬슈펀 다리를 이렇게 꾹꾹 눌러보니 쥬슈펀은 그냥 아프다고 그래그래 소리 지릅니다 아이다 아이야! 형님이 확실하게 분질러 나라고 했으니 이 정도로는 아이된다 아구야! 그 내 도끼 좀 갖고 오라! 왕의는 도끼 뒷부분으로 그 쥬슈펀이 다리를 향해 퉁퉁하고 아작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왕의 이놈이고 독하긴 독했죠 여 그 얘기를 들은 량시둥은 매우 흡족해합니다 그래 이런게 바로 내 행동대장이지 왕의야 니는 오늘부터 이 하층 주먹이 아니고 중층 간부 다 들었니? 나 이 량시둥이 오른팔 행동대장이니까 계속 열심히 해라 여 왕의는 단 한방으로 이렇게 중층 간부 계열이 올라갔으며 16명의 부하들까지 거느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량시둥은 왜 무조건 그 쥬슈펀이 다리를 부질러 나려고 했을까요? 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쥬슈펀은 출근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겠죠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처하게 될 거고 그러면 자기가 이 뒤에서 뇌물을 먹일 수 있잖아요 결국 량시둥은 그 임시 과장을 그냥 돈으로 매수해서 180만 위원이나 되는 거금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그럼 그 이름을 빌려준 양 회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이듬해 그 양 회장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돈으로 그 대출을 갚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글쎄 200만 위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양 회장은 참으로 불쌍했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런 난세에 또 하필이면 량시둥이 나와 바리에서 사업을 했었으니까 재수가 그냥 엄붙은 거죠 량시둥은 180만 위원이 그 엄청난 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주 크고 화려한 음식점도 인수해 드리고 또 자동차 정비소에 또 물류사업에까지 손을 뻗쳤다고 합니다 이어 그 사업 규모가 점점 더 커지자 량시둥은 그걸 관리해줄 수 있는 인재가 필요했답니다 왜냐하면 량시둥도 그렇고 그 주위의 사람들은 싸움에서는 뭐 난낙인다 하는 낡은 달이겠지만 이런 사업을 관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때 량시둥이 머리를 스치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놈의 머리는 아주 비상하게 좋았고 나중에 량시둥 조직이 무너진 다음에도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은 아주 지독한 놈이었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계속하고요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증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량시둥은 사업 규모가 갑자기 커집니다 하여 자신이 그 많은 가게들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내주의 사람이어야 되고 또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사람은 바로 이 멍판성이었답니다 이 멍판성은 량시둥이 중학교 동창이었다고 하는데요 맨날 학교 주먹짱을 먹는 이 량시둥과는 다르게 멍판성은 머리가 아주 좋아서 그 학습 성적은 항상 1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먹짱과 공부 1등이 어떻게 친하게 되었을까요? 네 왜냐면 그들은 서로 이웃에 살았으며 멍판성도 다른 범생이들처럼 공부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답니다 이 멍판성도 근달기가 좀 많았다는데요 글쎄 고등학교 2학년 때 량시둥을 위해 무리싸움을 하다가 퇴학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량시둥이 미안하여 그 마음속에 더더욱 새기게 된 거였죠 이 멍판성은 학교에서 나와서는 한동안 뭐 알바를 하다가 시장에서 옷가게를 차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시기에 량시둥이 행동대장이었던 지태밍도 이 옷가게를 하였었는데요 하지만 지태밍이 그 장사 수단이 딸려서 가게를 말아먹는 한편 이 멍판성은 가게는 그냥 점점 더 잘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멍판성이 장사 수단이 남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또 이뿐만 아니라 멍판성은 이걸로 이 자금을 축적하여 지금은 강철재령공장을 차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업 수환이 그냥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량시둥은 그런 멍판성이 그냥 딱 필요했답니다 하지만 량시둥도 이것저것 사업이 바빴으니 따홍한테 명합니다 따홍아 내 수화의 애들 중에 그래도 니가 말을 제일 잘하자야 니가 가서 멍판성 좀 한번 데려와봐라 큰형님이 분부였으니 받들어야겠죠 알겠습니다 형님 하고 가봤는데 글씨 멍판성이 단번에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량시둥이 얼굴 색은 확 어두워집니다 형님 아니면 제가 한번 가볼까요 예전에 멍판성이랑 제가 이 한시장 안에서 서로 옷장사를 하면서 면목이 있거든요 그래야 량시둥이 첫 바라보니 그건 지테밍이었답니다 사실 저번 회에서 이 지테밍은 량시둥을 많이 실망시켰잖아요 하여 량시둥은 그런 지테밍을 멀리 쩍 했을 때였었죠 그러자 지테밍은 이번에 한번 공을 좀 세워보려는 거죠 그래 그래 봐라 그냥 량시둥은 그냥 시끄럽다는 듯이 그냥 보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지테밍이 풀이 죽어서 또다시 돌아온거랍니다 저기 형님에 제가 그 멍판성 보고 우리 쪽으로 오라고 한마디만 했었는데 멍판성 그 놈마 그거 지자랑을 2시간이나 합대다 아니 뭐 지금 강철 재료공장에 직원이 60여명이나 되는데 걔네는 어찌느냐 뭐 또 자기 한 해 순이익만 해도 몇 십만 위엔이라는 아 또 있습니다 그 멍판성 지가 더회시 제일 처음으로 오디 자가용을 구입한 성공한 청년이라고 또 지 앞에서 최녀비를 해서 지가 두따 두따 오글거려서 못 듣겠더라구요 네 그러자 량시둥은 피씨 웃습니다 흠 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내가 왜 굳이 가를 부르겠니 하참 이놈 이거 뭐 제갈량이라도 되냐 아니 내가 뭐 유비처럼 세 번이나 모시러 가야되니 오케이 까지고 뭐 요번에 내가 직접 가지 뭐 량시둥은 옷장에서 경찰복을 척 차려입곤 권총까지 철칵 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멀쩡한 보통사람으로 보이는 따홍을 데리고 출발했답니다 그러면 량시둥은 어디로 가는 거였을까요? 멍판성 한테로 갔을까요? 네 아닙니다 량시둥은 따홍과 차량기사를 데리고 멍판성이 어머니 집으로 갔답니다 왜냐면 그 두 집안은 어린 시절부터 이웃으로 살았으니 매우 가까웠죠 어머니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건강하셨죠? 량시둥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친근하게 이 어머니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해온 선물 보따리를 풀어서 노인네를 기분 좋게 하는 거죠 어머니 저 지금 잘 나갑니다 제 밑에 큰 레스토랑 하나에 그 장충시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썬로란 나이트까지 또 물류 회사 몇 집이 있고 자동차 부품 시장까지 이 장충시내에서 내 손을 아예 거친 데 없을 정도입니다 그 다른 건 다 빼고 이 레스토랑 하나만 봐도 1년에 이윤이 200만 위원입니다 어머니 어떻습니까? 내 지금 이 많은 사업들을 알뜰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내 이런 좋은 일에 내 짜개바지 형제 멍판성을 아예 부르고 또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량시둥이 얘기를 온 하루 귀담아 듣던 멍판성이 어머니는 난처해하며 얘기했답니다 그래 나도 니 량시둥이 장충시내에서 잘 나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니가 흑사회 두목이라 하더란 말이다 그러면 내 아들이 들어가면 똑같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자 량시둥은 깜짝 놀랍니다 에? 뭐야? 내 소문이 여기까지 왔니? 량시둥은 깜짝 놀랐었지만 인층 비장의 카드를 빼듭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또 걱정도 팔자시네 이 사람이 유명해지면 말입니다 꼭 이렇게 뒤에서 헛소리를 제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셔 이거 경찰증이고 수갑의 권총 내 진짜 경찰입니다 아니 내가 경찰인데 뭘 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량시둥이 경찰 신분을 확인한 멍판성의 어머니는 그제야 안심을 하고 허락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말만 잘 따랐던 멍판성은 어머니가 오케이 하자 그제야 이 량시둥이 수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멍판성도 그렇고 그의 어머니도 그렇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진짜 경찰 신분이었던 량시둥이 또 진짜 흑사회 건달 두목이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렇게 발을 들여놓은 이상 이제 다리 한쪽을 내놓지 않은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멍판성이 맡은 쪽은 그 레스토랑과 자동차 정비소 쪽이 모든 업무였다고 합니다 오케이 뭐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마음을 정비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멍판성이 맡은 뒤에 그 두 항업은 더더욱 잘 됐다고 합니다 역시 량시둥이 안목은 정확했었죠 하지만 또 바로 얼마 안 지나서 량시둥은 또 규모가 엄청 큰 그 사우나를 오픈하했다고 합니다 보셨나요? 량시둥이 말대로 전체 장춘 시내의 그 모든 항업은 이제 거의 손을 걸치지 않은 데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량시둥은 또 그 사우나를 멍판성한테 맡깁니다 이 꼼꼼하기로 소문한 멍판성은 그 새로 장식해놓은 사우나를 구석구석 그냥 꼼꼼히 검사해보는 거죠 하지만 그 사우나의 타일은 그냥 대충대충 해놨답니다 이리저리 그냥 간들간들하게 붙어있었죠 이 멍판성은 당장에서 장식회사에 전화합니다 왜? 아 내 그 사우나 쪽에 사람이요 아니 뭔 타일을 밥풀어 붙였어?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오? 야구 소리치자 또 그쪽에서는 뭐? 하차 니 누군데 이리 난시야 어? 뭐? 멍판성이라고?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여기 와서 그래 내 니네 타일을 밥풀에 주고 섞어서 붙였다 어찌게? 그 말을 들은 멍판성은 제대로 빡칩니다 니 그대로 딱 기다리고 있어라 들어?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전화기를 끊었답니다 그러자 곁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보던 량시둥은 피씨 웃으며 얘기합니다 자 우리 멍판성이 성질이 아직 살아있네 멍판성아 우리가 왜서 흑사귀 검사를 하는지 아니? 니 눈에 내키지 않으면 마음껏 쥐업할 수 있고 그래도 시원하지 않으면 시원해질 때까지 분질러 놓을 수도 있다 이거다 니 아무리 저 하늘을 뚫어놔도 나 이 량시둥이 막을게 이따 가서 어디 한번 마음껏 찍어봐라 하며 량시둥은 손도끼를 전해줍니다 오케이 좋았어 이것도 오늘 다 죽었어 이 멍판성이 씩씩거리며 나가자 량시둥은 왕위한테 눈치질을 합니다 그러자 행동대장 왕위는 다섯 명이 부하를 거느리고 그 멍판성이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멍판성은 이제껏 참으며 살아왔던 그 울물들을 그냥 마음껏 토해냈다고 합니다 전에 흑사회에 들어오기 전에야 뭐 무슨 일 있으면 또 꾹 참고 그냥 좋게 좋게 해결해야 했었지만 이젠 아니었답니다 지 맘이 시원해질 때까지 그 장식회사 사장을 그냥 쥐어 패고는 또 돈까지 받아내고 흥얼흥얼 거리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멍판성은 세 번을 거쳐 그 장식회사로부터 10만 위엔이 거금을 빼앗아 냈다고 합니다 이젠 뭐 그냥 량시둥 조직과 그냥 스쳐 지나기만 해도 돈을 떼우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 뒤부터 차근차근하던 멍판성도 180도로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툭하면 그냥 곁에 담배 재떠리를 던졌고 주먹부터 나갔다고 합니다 썩 나중에 멍판성은 경찰이 잡힌 뒤의 기자들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기업인으로 잘 나갔었는데 그래도 많은 일에서는 그냥 꾹하고 참으며 살아왔겠죠 하지만 량시둥을 따른 뒤로부터는 조금만 성질을 건드리면 그냥 폭력을 마음껏 써도 되니 이런 폭력은 또 담배처럼 인이 박힌다고 합니다 이 멍판성도 우수한 기업인으로부터 점점 오리지널 흑사회 고층 간부로 변해가고 있었답니다 그럼 멍판성이 이렇게 장식회사로부터 10만 위엔을 뜯어낼 때 왕후에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네 지금 량시둥이 제일 아끼는 행동대장으로서 그 긍정과 힘에서는 꿀리지 않았지만 이런 난다긴다 하는 왕후에도 답답한 점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여자 문제였죠 사실 그 시절에 다른 조직원들은 뭐 결혼할 건 결혼했었고 아무리 못한 부하여도 여자친구 한 명은 있었는데 이 왕후한테는 애인이라고는 그냥 지 왼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놈이었죠 사진을 보시게 되면 너무 못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자가 없었을까요? 그러면 이쁘고 싱글인 여자들이 어디에 많겠나요? 네 바로 량시둥이 아지트인 그 장춘 시내에서 제일 큰 성룰한 나이트겠죠 여 왕후에는 맨날 그곳에서 어슬렁 어슬렁 거리면서 먹잇감을 노렸답니다 그러던 중 왕후에는 샤웨이라는 여자를 눈독 들게 되었는데요 그의 말로는 성룰한 나이트에서 제일 이쁘게 생긴 아가씨였다고 합니다 제일 이쁜 룸사롱 아가씨와 제일 잘나가는 흑사회 행동대장이라 뭐 그림이 되잖아요 여 왕후에는 룸사롱 마담을 시켜서 자기 뜻을 전달하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그 아가씨는 왕후에는 못생겨서 싫다고 했었답니다 뭐 뭐 내 못생겨서 싫다고 내 그리 못생겼니? 아 내 이걸 그냥 어쩌지? 네 하지만 어쩔 수는 없었겠죠 량시둥 조직의 룰에 의하면 여자를 강간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다 같이 량시둥을 위해 일을 하는 사이인데 뭐 쥐어팔 수도 없었겠죠 이어 왕후에는 다른 실현당한 20대들처럼 또 맨날 술에 쩔어 있었답니다 그러다 참지 못한 왕후에는 성룰한 나이트의 룸을 하나 막고는 샤웨이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어 샤웨이가 들어오자 딱 그녀 앞에서 이 목걸이에 반지까지 내놓으며 사귀자고 고백했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샤웨이는 싫다고 그냥 딱 잡아대더랍니다 뭐? 이래도 싫다고? 그러자 왕후에는 술김에 그냥 빡쳐서 뚜껑이 열어버린거죠 왕후에는 나리시 퍼럭해서 궁용칼을 척 빼듭니다 샤웨이야 내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랑 사귀겠니? 아니면 함께 죽겠니? 네 이런 분위기에서 웬만한 여자면 뭐 먼저 오케이 라고 하겠는데 이 샤웨이는 아니었답니다 니 날 찔러 죽였으면 죽여라 그래도 나는 싫다 이거였죠 이 샤웨이라는 룸사롱 여자도 웬만큼 뭐 깡이는 여자는 아니었었죠 그러자 왕후에는 눈알이 돌아갑니다 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겠죠 이 왕후에는 쿡 하고 내리찍었답니다 그러자 샤웨이는 깨악 하고 소리지르며 밖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엥? 그러면 칼에 맞은 샤웨이가 어떻게 이렇게 마구마구 뛰어다닐까요? 네 왜냐면 그 왕후이가 칼로 찍은건 샤웨이가 아니었고 자신이 대퇴였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젊은 피들은 항상 이랬죠 뭔 일이 있으면 자해하기를 좋아했었죠 뭐 담뱃불로 자신이 손목을 지진다던가 뭐 그런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었죠 왕후에도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놈은 돌을 살짝 넘어가서 자신이 대퇴를 콱 찍은 거였죠 하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고 한동안 그냥 쩔뚝쩔뚝 거리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걸 발견한 다홍이 묻게 됩니다 니 다리가 왜 그러냐구요 그러자 왕후이는 여자 땜에 뭐 지절로 찍은 걸 알면 겁나 쪽팔렸겠죠 어.. 야? 내 이 다리 그래요? 그 저번에 뭐 웬 애들이랑 칼춤을 추다가 이렇게 됐소? 뭐 큰일이 아여 괜찮소? 라고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뭐? 누가 감히 우리 조직 거든이니? 야들아 지금 당장 가자 라면서 다홍이 푸짝푸짝 뛰더랍니다 그러자 왕후이는 겨우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며 얼려서 끝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점점 커져서 량시둥이 귀에 들어가게 된거죠 자기가 제일 아끼는 부하가 웬 놈들한테 칼 맞았다는 소리를 들은 량시둥은 그냥 노발대발하며 왕후이를 사무실로 불렀답니다 뭐야 누가 감히 내 사람 건드려 어? 내 그것들 아주 껍질을 발라버려야겠다 빨리 말해라 원하야 네 그러자 당황해난 왕후에는 아 네 형님 그 당시에 너무 캄캄해서 이 얼굴을 다 뭐 알아보겠더라구요 그 그러니 괜찮습니다 형님 네 그러나 량시둥이 화는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뭐가 괜찮니 어? 너한테 칼질했다는 건 이 나 량시둥한테 칼질했다는 건 다를 바가 없다 돈을 얼마를 써도 좋으니 이 왕후이한테 칼질한 놈만들 잡아내라 헉 량시둥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자 왕후에는 당황해합니다 일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거였죠 왜냐면 이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조직이 룰을 어기게 된 거였으니 말입니다 왕후의 거짓말은 오래 못 가서 바로 들통나게 되었답니다 왜냐면 그날에 이 몇몇 룸사롱 직원들이 왕후이가 지절로 자기 대퇴를 찍은 걸 다 봤었기 때문이죠 요 또 그 소문은 량시둥이 귀에 들어갑니다 뭐 그거 왕후이가 여자한테 거절당하고 지 손으로 지 다리를 찌른 거라고 근데 왜 나한테는 거짓말한게야 이러면 이게 치주인즈죄 아니야 오호라 이놈이고 곱다곱다하니까 점점 기어오르는데 아이들 자파츠호 해라 네 여기서 치주인즈죄라는건 군주를 속인 죄라는 뜻이고 자파츠호는 조직이 법대로 형벌을 내려라 라는 뜻입니다 이 거짓말을 한 죄는 큰 죄는 아니니까 뭐 손가락 하나를 잘라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수십 명의 부하들이 따르고 있었던 왕후이는 그냥 순순히 자기 손가락을 자를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구요 다음 회에 또 자이제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한창 잘나가던 왕후이는 우연치 않게 조직이 룰을 어기게 되었답니다 하여 량시동은 왕후이를 보고 룰대로 손가락 하나를 자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왕후이는 큰형님이 지시였으니 어쩔 수 없이 봐드려야겠죠 왕후이는 고량주 한 병과 나리 시퍼렇게 선 도끼 한 자루를 챙겨갖고는 나이트의 룸으로 들어갔답니다 뭐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자신이 손가락을 자를 수가 없었겠죠 이 왕후이는 갖고 온 고량주 뚜껑을 따고는 그대로 그냥 꿀꺼락 꿀꺼락 하고 크게 크게 마셔도 됩니다 또 그리고는 노래방 음악을 그냥 귀가 째질 정도로 그냥 제일 크게 그냥 쾅쾅하게 틀어놓고는 고량주를 그냥 꿀꺼락 꿀꺼락 하고 계속 마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자 이 쿵쿵 하는 음악소리와 함께 이 고량주의 힘은 이제 그의 정신상태를 슬슬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어차피 자를 거 시원시원하게 잘라버리자 이 왕후에는 손가락을 놓고는 이를 악물고는 도끼를 잡아듭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새끼 손가락을 향해 콱 하고 날리는 거죠 이 왕후에는 아이쿠 하고 그냥 비명소리를 지르고는 그냥 죽겠다고 뱅글뱅글 돌았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한참을 지나고 또 진정되자 이제 떨어져 나간 그 손가락을 이 량시둥한테 가져가면 그치겠죠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자신이 새끼손가락을 관찰하니 그냥 아주 작은 부분만 잘려 나갔답니다 요 새끼손가락이 마지막 관절도 아니고 그것이 그냥 절망만큼이나마 그냥 작게 말입니다 량시둥이 말대로라면 이정도로는 어림도 없겠죠 흠... 이어서 왕후에는 또 도끼를 다시 잡습니다 네 하지만 이젠 술도 다 깼었고 또 아까 그 아픔을 한번 느껴봤던지라 이 도끼 든 그의 오른손은 그냥 와들와들 떨기만 했답니다 그리고는 도무지 내리찍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독한 놈이라도 자기 손가락을 연속 두 번이나 내리찍지는 못하겠죠 이라이... 못하겠다 야 도무지 못하겠다 왕후에는 도끼를 확 버리고는 냅다 도망쳤다고 합니다 아니 까지고 내가 여길 뜨면 될 게 아니야 내 뭐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을 것 같니 라는 심정으로 이 조직을 떠났던 거죠 그렇게 왕후에는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그마한 새집을 맞고는 숨어서 지냈답니다 네 그러면 이때 량시동 쪽은 어땠을까요? 왕후이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자 량시동은 그냥 완전 빡칩니다 뭐야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조직의 룰을 금방 어겨갖고 또 이제는 조직에서 맘대로 이탈까지 하니 야야 아이들이었다 야 왕후의 이놈 당장 잡아 죽여라 에? 그러자 다른 부하들은 당황해 합니다 그래도 한때는 제일 아끼던 부하였는데 단번에 이렇게 죽이라고 하니 당황해 한 거였죠 량시동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룰을 어긴 놈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익을 마냥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제 룰 같은 건 뭐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요 내 왕후의 이놈 무조건 잡아 죽여야겠다 이제부터 나의 조직원 전체는 코앞에 모든 일을 멈춰라 그리고 왕후의 찾는 일에만 신경쓰고 그놈을 내 앞에 잡아와 내가 아주 직접 내 손으로 찍어 죽여야겠다 라고 소리 지르며 이빨을 뿌드득 뿌드득 가닿답니다 그렇게 량시동 조직이 대대적으로 왕후를 찾아 나서자 그 소식은 왕후의 기회까지 들어갔답니다 아이쿠야 일이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가는구나 왕후에는 느꼈답니다 만약 길림성 안에 있으면 그 량시동이 소나기를 벗어나기 힘들테고 그렇다고 또 길림성을 벗어나도 할 줄 아는 거라는 아무것도 없는 그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사실을요 이어 왕후에는 결심하게 됩니다 어차피 2판 4판인데 마지막으로 도박을 한번 걸어보려고요 왕후에는 이어 한 자그마한 개인 진료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돈을 많이 찔러주고 이 마취를 한 상태에서요 글쎄 자기 왼손이 다섯개 손가락을 모조리 잘랐다고 합니다 네 독하지도 독했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진료소에서 그런걸 다 해줄 수 있냐고요 그 어두웠던 광란인 시기에는 돈만 주면 뭔든 못해주겠나요 더 지독한 짓거리도 다 해줄 때였습니다 이 왕후에는 큰 투명한 유리로 되어있는 항아리에 이 고량주를 또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는 그 술안에 자신이 왼쪽 손가락 다섯개를 그 안에다가 담그고는 뚜껑을 닫았답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그 항아리를 안고는 이 저벅저벅 걸어서 량시둥한테 찾아갔답니다 형님의 나도 모르게 일이 점점 더 커져서 미안하게 됐소 그래서 내 왼손 손가락 다섯개를 다 잘라왔소 그리고 이 오른쪽 손가락은 이제 나중에 형님을 위하여 이 칼을 잡는데 쓰고 싶은데 형님 생각은 어떻소? 왕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투명한 유리 항아리를 량시둥 앞에 척 내놓았답니다 그러자 그걸 본 량시둥도 이거 내 사무실에다 척 진드려놓으면 내 멘즈가 대충 설 것도 같구나 그리고 왕후에 이런 인재를 망쳐버리면 나한테도 손해겠지 이렇게 생각한 량시둥은 왕후에를 용서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손가락들로 가득 찬 투명한 술항아리는 그들 아지트 사무실에 내 장식품으로 척 진드려놓았다고 합니다 부하들한테 항상 경고하는 거죠 누가 감히 룰을 어기면 니네 손가락이나 다리는 언젠가는 이렇게 술에 담궈줘서 전시품이 된다고요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량시둥 수하에는 각양각쟁이 항업이 다 있었답니다 뭐 밥먹는 레스토랑부터 자동차 업 그리고 술 먹고 아가씨를 노는 제일 큰 나이트에 또 그리고 철석철석이 끝나면 이 시원하게 샤워할 수 있는 사우나까지 이놈은 이렇게 이태올룽으로 그냥 모두 갖고 있었지만 사실 한 가지가 부족하였답니다 네 그건 바로 잠잘 수 있는 호텔이었죠 량시둥이 보호비를 받아내는 대호텔은 몇 개가 되었지만 다들 눈에 안 들어갔답니다 그 눈에는 최고만 보였었는데 그건 바로 이 장춘 샹그릴라 그랜드 호텔이었답니다 지금은 다른 더 좋은 호텔들이 많겠지만 그 시절에는 이 샹그릴라 호텔이 제일 최고였답니다 량시둥은 특히 이 호텔이 프레지던셜 스위트 룸에 꽂혔다고 하는데요 매일 이 장춘시 최고급 호텔에서 그 최고급 룸에서 생활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니 맨즈가 아주 제대로 썼다고 합니다 야 여기 좋다야 여기를 어떻게 한번 못 먹어보겠니 량시둥이 꽁꽁이를 짜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온하던 샹그릴라 호텔에 두 명이 불청객이 찾아왔답니다 그 두 명은 호텔 레스토랑에 척 자리잡고 앉아서는 여기저기를 기우뚱 기우뚱 쳐다봤답니다 그러다 한 웨이터가 이 쟁반에 칵테일을 들고 나가는 걸 보게 되었답니다 하! 그러자 그 둘은 당당하게 찾아가서는 그 웨이터와 대놓고 부딪힙니다 아야 뭐야? 니 누가리를 어디다 뚫고 다니니? 니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아니? 그 손님은 대놓고 칵테일을 제 옷에 차놓고는 오히려 웨이터 보고 큰소리 치는 겁니다 이후 호텔 매니저가 다가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게 되었죠 무슨 일이냐고? 니 좀 맞아야 될 일이다 그 두 손님은 다짜고짜 호텔 매니저의 귀빼망이를 그냥 두대 짜짝 하고 날렸답니다 딱 봐도 시비를 걸러온 놈이었죠 이어 몇몇 덩치 좋은 호텔이 보안들이 척 나섭니다 어이! 니네 누구야? 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난리야! 그렇게 그 두 손님은 호텔 보안들한테 귀빼망이를 몇 대 후려 맞고는 쫓겨나게 되는데요 호텔 측은 그냥 그렇게 해결된 줄로만 알았겠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한참을 지나서 20여명이 복면을 한 건달들이 우르르 하고 몰려들더니 그 호텔이 보안들을 그냥 몽둥이 찡질을 해 줬답니다 그중 두 명이 보안을 기절할 때까지 두덕여 패고는 호텔 로비까지 그냥 뚝딱뚝딱하고 다 소원을 봐줬답니다 그리고는 또 경찰들이 오기 전에 그냥 우르르 하고 몰려나가는 거죠 그들 모두 다 복면을 하고 있었기에 꼬투리 하나 남긴 게 없었답니다 이 경찰들도 너무나도 방법이 없어서 다들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돌아가더랍니다 샹그릴라 호텔 측은 그냥 그렇게 두 눈 뜨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 호텔 측은 답답한 심정으로 겨우 난장판이 된 로비를 정리를 다 하였는데 말입니다 에? 저기 뭐야? 또 한물이 복면을 한 건달들이 우르르 몰려서 들어왔답니다 그리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보이는 족족 때려서 부시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는 저번에 시간 없어서 이 손보지 못한 구석구석을 모조리 박살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 급히 불려 들어온 호텔 직원들도 다들 그냥 병원 신실을 못 벗어나게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뚝딱뚝딱 한 바퀴 그냥 삭삭 박살내놓고는 또 아무 말도 없이 우르르 몰려나가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샹그릴라 호텔 측에서는 비상이 걸렸죠 아니 이게 대체 누구 쪽 애들인지도 몰랐으니까 말이었죠 적어도 누구들 짓인지 알아야 뭐 타협을 하든 협상을 하든 할게 아닙니까 이제 호텔 직원들도 또 나왔다가 봉변을 당할까봐 출근을 거부하였답니다 하여 너무나도 답답해난 호텔 측은 경찰들을 매수하여 호텔에 우리 보고싶어 우리 보고싶었겠다 야 그럼 또 어떻게 시작해보지 뭐 잠깐 량시동을 매니저를 봐서 걷어치워야 되나? 이게 문제였죠. 이어 그들끼리 쑥떡쑥떡하고 의논하더니 그 본명 건달들은 호텔 매니저를 보고 얘기합니다. 니네 오늘 운이 아주 좋구나야. 하필이면 량시동 형님이 여기 있었으니까 말이다. 근데 너무 좋아해 하진 말고 기대해라. 우리 다음번에 오면 더 확실하게 박살내고 가겠다. 내 먼저 얘기해둘게. 니네 이 호텔이 문을 닫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 쳐들어온다. 알았니? 야들아 가자! 이어 본명 건달들은 또 우르르 하고 몰려나가는 겁니다. 아이고 살았다야 살았어. 근데 저는 말도 저거 량시동 이름만 듣고 철수하네? 음... 이어 호텔 매니저는 이 사실을 호텔 경연지 측에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그 시기에는 이런 묻지마 박살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을 시기였죠. 혹시 다른 경제 호텔들에서 고용한 깡패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시비를 걸 만한 일들은 많았을 때였답니다. 호텔 문 닫을 때까지 친다면 치는 거랍니다. 하지만 량시동 이름이 이놈들한테 먹힌다면 당연히 량시동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여 샹글릴라 호텔 측 고층 간부가 치인이 량시동을 찾아왔답니다. 뭐? 샹글릴라 호텔 쪽에서 사람이 왔다고? 이야... 이 따홍이 아이디어야 기가 막힌다야. 그래... 가네 들여보내라. 에? 그러면 이것도 뭔 소리였을까요? 네... 왜냐면 이 모든 거는 따홍이 머리에서 나왔으며 모두가 그들이 조작한 거였답니다. 량시동은 먼저 애들 두 명을 보내서 이 호텔과 시비를 걸고는 두 번이나 걸쳐 호텔을 박살냈었죠. 이 경찰들을 매수하여 이 매복한 것도 같은 경찰이었던 량시동이 귀에 그대로 들어간 거였답니다. 그리고 또 경찰들이 다 철수한 다음에 또 애들을 시켜서 호텔로 쳐들어가게 한 거랍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호텔 측은 완전 멘붕 상태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때 왕우위가 척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량시동 이름만으로 복면 건다들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자 호텔 경영진은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장춘이란 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이제 량시동한테 붙는 방법밖에 더 없었으니 말입니다. 이 호텔 측은 현금으로 가득 찬 큼직한 사과 박스를 들고는 량시동을 찾아가서는 우리를 좀 먹어줍쇼 하고 빌고 드는 처지까지 가게 하였답니다. 네... 어이가 없죠. 그 뒤부터 전길림성에서 제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샹그릴라 그랜드 호텔은 량시동이 나와바디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흑사회들이 임자가 없는 나와바디를 합법적으로 차지하는 전형적인 숙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량시동이 제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량시동은 또 어떻게 이 샹그릴라 대호텔을 사과사과하고 갈가먹을까요? 다음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징!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팁이 최종일입니다. 장춘시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샹그릴라 호텔을 장악한 량시동은 호텔의 지하 도박장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이런 도박장은요. 보통 사람들한테서 벌어들이는 그 수입은 소수이고 그 수입이 대부분은 전문 도박꾼들한테서 난답니다. 또한 그런 큰 도박꾼들은 다들 서로 면목을 알고 있었고 도박 동아리 같은 것도 있었답니다. 얘네는 원래 집에 다들 돈이 엄청 많은 부자들이었죠. 량시동은 이어 그 도박꾼들한테 전화했답니다. 니네 이제부터 게임하겠으면 다들 내 가게 와서 해라! 만약 다른 데 가서 하다가 들키면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거였죠. 네 그러면 효과는 어땠을까요? 미미했답니다. 왜냐하면 량시동 가게에서 떼어내는 그 중간 수수료가 다른 도박장들에 비해 엄청 비쌌기 때문이죠. 그러니 누가 섬뜩하고 싶겠나요? 흥! 이것들도 정식 벌쩍 들게 좀 패 놔야 말을 듣겠네. 어디 한 놈만 좀 건너들어봐라! 라고 벼르고 있던 중이었답니다. 이어 1996년 12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박꾼들 중에서도 조금 유명한 쪼우리샹이란 눈마가 있었답니다. 이놈은 원래 농사꾼이었는데 자신이 땅에서 석탄 자원이 발견되면서 돈방석에 앉게 된 거랍니다. 이 쪼우리샹이란 놈도 량시동이 오라고 하니 시간이 안된다고 거절을 했었는데 면바로 다른 게임장에 놀러갔을 때 잡히게 된 거였죠. 오호라! 쪼우리샹 이놈아 이거 딱 걸려들었네! 왕호야 니 가서 손 좀 봐줘라! 근데 그 동네 아들한테 소문 날 때까지 그냥 확실하게 두둑에 패줘야 된다 알았니? 네 이런 확실하게 두둑에 패는 건 왕호이가 제일 잘하는 거죠. 량시동이 명격이 떨어지자 왕호에는 즉시 애들을 거느리고 쪼우리샹이 집으로 출발했답니다. 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놈은 한참 혼수를 즐기고 있었답니다. 이 쪼우리샹은 왕호의 일당을 보자 그냥 혼비백산하며 놀라서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와들와들 떨었답니다. 왜? 다른 가게에서 게임할 때는 아주 신나게 하던 게 우리를 보고는 왜 그리 놀라실까? 우리 형님이 동네 방네 소문이 다 날 정도로 손 봐주라고 했는데 근데 어느 정도 해줘야 소문이 제대로 날라나? 왕호에는 왼쪽에 다 잘라진 그 문둥이 손으로 쪼우리샹이 사지를 쿡쿡 눌러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걸 본 쪼우리샹은 더더욱 무서웠겠죠. 이 다리에 힘도 풀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더랍니다. 뭐 어찌됐든 우리 아지트로 가자. 거기 가서 뒷처리하기도 좀 더 쉬우니까 에?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쪼우리샹은 살겠다고 그냥 딱 버티더랍니다. 아야 뭐야 야 왜 아이가니? 왕호의가 자세하게 받아보니 쪼우리샹은 집의 기둥을 그냥 두 손으로 꽉 잡고는 버텼던 겁니다. 차 그거 참 가지가지한데? 왕호에는 허리 추면서 도끼를 꺼내더니 그쪽을 향해서 확 내리찍었답니다. 결국 쪼우리샹은 그 한방위 도끼질로 손가락 3개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죠. 쪼우리샹을 지프차로 끌고 가서는 이 뚝딱뚝딱하고 손봐줬는데 그저 갈비뼈 4대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 뒤에 병원으로 옮겨진 쪼우리샹은 130군데나 이 궤메스며 치료비만 3만여 위인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쪼우리샹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하였으며 그 치료비도 일전 한 푼 못 받은 채로 그냥 꽁 하고 참았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량시동은 아는 지인이 그 회갑 잔치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어라? 저기 누기야? 저번에 손봐줬던 쪼우리샹이 아니야? 야! 쟤 그 뒤에 우리 도박장에 왔었냐? 라고 비서를 보고 확인해보라고 했답니다. 결국 알아보니 쪼우리샹은 그 뒤에도 한 번도 안 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만요. 아니 자기 도박장에 안 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저번에 갈비뼈 몇 개를 날리고 또 130군데를 괴매게 만들었으면 그만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경찰에 신고도 안 했으면 이제 끌낸 말도 했는데 하지만 량시동은 아니었답니다. 또 쪼우리샹한테로 어슬렁 어슬렁 다가갑니다. 이게 누기야 이게? 쪼우사자이 아니야? 어이 쪼우사자이! 저번에 그렇게 혼냈는데도 우리 가게에는 한 번도 놀라 아이오더라? 아니 이런 노인네들 생일잔치도 오면서 냄대도 아이오니? 니 또 나를 맨주라 해주겠다 이거지? 그러자 쪼우리샹은 량시동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서 그냥 지릴 뻔까지 했답니다. 아 아닙니다 형님 아닙니다. 저 요즘 너무나도 바빠서 시간이 안 돼서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요. 라고 그냥 굽신굽신거리며 대답했답니다. 뭐 뭐 이라고? 시간이 안 됐다고? 야 내 량시동인데 니 시간에 맞춰야 되니? 하면서 맥주병을 확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맥주병은 쪼우리샹이 머리에 그대로 맞았고 쪼우리샹은 뒤로 발라락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곁에 환갑잔치에 왔었던 사람들은 다들 그쪽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쪼우리샹을 계속 해치우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답니다. 곁에 있던 왕후에는 넘어진 쪼우리샹이 머리채를 주역 잡고는 질질 끌어서 곁에 단칸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동안 뚝딱뚝딱 거리더니 옆방방 하고 두방이 총소리까지 울렸답니다. 그러자 회갑잔치에 왔었던 손님들은 다들 그냥 화들짝 놀라는 거죠. 이거 뭐 시퍼런 대낮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죽이냐 라고요. 어이 뭐 다들 그리 놀라니 앉아라. 그리고 또 여기 몇 명이 우리 가게에 아이 들리는 놈들 있지? 내 요즘 단단히 빼르고 요 지켜보는 중이래. 니네 알아서 잘 판단해라. 알았니? 네 어떻게 믿어지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모든 거는 1996년도에 장춘시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랍니다. 사실 왕후에는 쪼우리샹을 죽이지는 않았고 두 다리에 대고 두 방을 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현장 분위기는 얼마나 살벌했을까요? 이 사건이 소문으로 퍼지자 량시둥이 도박장리 장사는 그냥 몇 배로 그냥 더더욱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들 사지 멀쩡히 게임을 하겠으면 량시둥이 샹그릴라 대호텔이 도박장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량시둥은 흑사회 바닥을 주름잡고 있을 때 또 하나의 중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량시둥이 친형인 량샤둥이었죠. 량샤둥은 장춘시 전기에서 한참 날아다닐 때 또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시가 른가인 것만 알려지고 실제 이름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 른모는 중국 수도인 베이징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량샤둥이 마음에 들어서 북경 정치계로 바하를 붙이게 도와줬답니다. 세상에 이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나요? 그 중국 베이징이 어디입니까? 14억 인구를 통제하는 수도의 그 중앙 정치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랍니다. 량샤둥은 급급히 북경으로 떠나며 자신이 장춘에서의 모든 비즈니스를 량시둥한테 맡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모든 걸 다 량시둥한테 주어도 아깝지는 않았는데 딱 한 가지만은 정말로 내키지 않았답니다. 그건 바로 딴딴이었죠. 이 여자는 장춘에서 활동하는 신인 여자 배우였다고 합니다. 량시옥둥한테는 성생활을 해결해주는 여러 여자 연예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딴딴을 제일 애지중지하면서 아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사업이 첫째잖아요. 하여 그런 딴딴을 버리고 떠난 거였답니다. 사실 량시둥도 이런 뽀얄뽀얀 피부에 이쁘장한 형수한테 마음을 홀따닥 뺏겼지만 그냥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량시둥이 유일하게 존경하고 이 딸은 친형이 여자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제 형이 북경으로 멀리 떠났고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량시둥은 형 량시옥둥한테 전화를 합니다. 형님의 이런 이쁜 딴딴을 여기 그대로 두면 아깝지요? 그리고 또 다른 수컷들이 모여들 건데 그럴 거면 나한테 넘기는 게 어떻소?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량시옥둥은 한참 동안 어이없어. 그냥 조용하게 있더니 그래 니 정 욕심나면 따먹어라. 근데 대신에 내가 개를 부르면 언제든지 북경으로 보내야 된다 알았니? 라고 했답니다. 에? 뭔 이리도 쿨한 형제 사이가 다 있죠? 네 그렇게 허락을 받은 량시옥둥은 사업이 그렇게 바쁘면서도 또 항상 딴딴이 그 드라마 촬영하는 데를 졸졸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량시옥이 침을 개개 흘리며 이 드라마 촬영하는 걸 구경하고 있는데 촬영장에서는 권총으로 총싸움을 하는 시인을 찍게 되었답니다. 어? 저기 뭐야?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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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니네 지금 뭐하니 어? 이런 이런 쓰레기 같은 장난감 총으로 노니까 이 드라마가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겠니? 이런 거 개나 줘버리고 자 여기 진짜 권총이다. 대신 사람한테 쏘면 죽으니까 하늘에 대고 쏘는 걸로 바꾸자 오케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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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액션! 에? 이거 또 뭔 짓이죠? 촬영장의 모든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량시옥이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그분 촬영은 진짜 권총으로 연기를 하였으며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분에는 건달들 패싸움을 하는 그 씬을 찍었는데 또 량시옥이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야야! 카카카카업! 어이! 니네 지금 장난하니? 어? 어디서 저런 비실비실한 놈들을 데려다가 건달이라고 찍고 있니? 이 정도는 돼야 건달들 체면이 설 게 아니니? 그 누기야? 그 비실비실한 놈만은 빠지고 내 부하를 써라! 그렇게 촬영은 량시옥이 마음대로 그냥 마구마구 뒤바뀌면서 진행해 나갔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촬영이 끝나면 모든 스패들을 청하여 이 식사 대접까지 하였답니다. 또 그 뒤에는 감독들과 딴딴만 요청하여 이 함께 식사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그제야 딴딴과 이 함께 오붓한 시간을 가지고는 또 뜨거운 철석철석이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웃기는 건요. 이 딴딴은 또 맨날 비행기를 타고 북경으로 가서는 그 형님 량시옥둥이 이부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참으로 또 이런 데서까지 사이좋게 나눠먹는 그 친형질간도 또 처음 보네요. 하지만 얼마 안 지나서 량시옥둥이 전화 옵니다. 와이 동생이야 야 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나 이 큰형인 런 모가 이 딴딴한테 꽂혀서 내 그냥 선물했다. 니 이제 다시 딴딴과 뭐 어쨌다는 소문이라도 나게 되면 그때 너랑 나랑 저 양지바른 언덕에 묻히게 되는 거다. 잘 알아들었지? 응 그러자 량시옥은 연신 알았다고 대답했답니다. 량시옥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아무도 두려울 게 없었지만 유일하게 형님 량시옥둥이 말만은 고분고분하게 잘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딴딴을 빼앗기고 우울하게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량시옥둥이 또 전화 왔답니다. 동생아 딴딴이 촬영장에 며칠 아예 갔다고 감독한테 잘렸단다야. 자 그 촬영장 애들이 너를 다 알게 아야? 아니 니 그쪽에 흑사회에서 뭐 논다는 애가 맨즈가 그밖에 안 되니? 왜? 형한테서 이런 소리를 듣자 량시옥은 그냥 완전 빡칩니다. 에헤... 오케이! 애들 다 불러라! 이 량시옥은 20여대의 차량으로 80여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는 딴딴까지 태우고는 촬영장으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80여명의 흑사회 조폭들이 도끼며 시카드를 움켜잡고 들어가자 그 분위기는 살벌하였죠. 그러자 스태프들과 감독들은 당황해합니다. 이거 뭐 맨날 카메라도 찍었던 그 장면을 눈앞에서 실제로 보게 되다니 말입니다. 야야 카메라 끄고 굴러나! 아니 이게 뭐 용한 줄 아니? 에헤? 그러자 스태프 중에는 미처 반응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여퉁 하는 소리와 함께 도끼 뒷부분이 날아와서 꽂혔답니다. 그러자 그제야 다들 정신을 차리고는 부랴부랴 굽습니다. 야 아들아 내 이제껏 니네가 너무 좋게 좋게 대하니까 어떻게 내 호흡으로 보이니? 내 오늘의 니네 진짜 흑사회들이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여줄게! 이 량시동 조직은 몇백 명이 그 촬영팀 스태프들을 꿀려 앉히고는 그 보는 앞에서 드라마 감독을 그냥 죽어라 주협했답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량시동한테 20만 위에는 갖다 바치고 이 딴딴한테는 6만 위에는 갖다 바친 다음이야야 비로소 끝났다고 합니다. 또 딴딴은 계속하여 그 현장에서 드라마를 촬영하였고요. 참으로 이 딴딴이란 여자도 웬만큼 뻔뻔한 여자는 아니었죠. 어떻게 그 난리를 쳐놓고 다시 그곳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일도 마무리되었답니다. 이 시간은 1997년 6월이 되었습니다. 량시동은 장춘시 초양구의 공안구기 형사과장으로 승급되었다고 합니다. 보셨나요? 그 시절에 이놈은 사실 나쁜 짓만 하고 다녔는데 그래도 과장으로 승급하였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우쭐해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량시동 부하들은 보호비를 거두느라고 한 집 한 집 찾아다녔는데요. 그러던 중 한 집에서는 이랬답니다. 저기 우리 집은 이곳 경찰서의 서장이 친인척인데 어떻게 좀 봐주어? 라고요. 그러자 그 부하들은 그냥 귓밤망이를 한 대 난리입니다. 뭐? 경찰서장? 여기 장춘시내에서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량시동 형님밖에 없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평상시 보호비 두 배로 더 받아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경찰서 서장은 량시동과 같은 경찰서가 아니고 다른 구역의 경찰서장인 팡서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친인척이 전화를 받게 된 팡서장은 열 받아서 얼굴이 시뻘게 집니다. 뭐라고? 장춘시내에서 량시동이 말만 선다고? 하차! 이런 깡패놈들 그냥 아무리 족치고 또 족쳐도 그치 없어요. 그치? 이 팡서장은 사실 흑사회 깡패들한테는 매우 유명한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이 원래 검고 붉어서름하게 생겼고 그 깡패 건다들을 개패듯이 팬다고 하여 붉은 얼굴이 개의 자비꾼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 경찰서장을 건드렸겠다? 팡서장은 그 두 건달놈을 곧바로 잡아서는 이 수갑을 철컥 채웁니다. 그리고는 질질 끌어서 이 량시동이 근무하는 경찰서에까지 갔답니다. 그러자 그 장면을 목격한 량시동은 당황했겠죠. 하! 니 똑똑하게 두 눈 뜨고 봐라! 팡서장은 량시동을 한 개 소리 지르고는 대놓고 량시동이 앞에서 그 이 두 부하들을 아주 그냥 개패듯이 쥐업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는 어이 량시동이 니 깡패라는 소문을 많이 들어봤는데 어째 이제 내 구역에까지 니네 깡패놈들이 쳐들어오자고 니나 깡패 잡이꾼 팡서장을 무시하니? 라면서 량시동을 쏘아봤답니다. 참! 그러자 량시동도 피때가 빵빵해지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옆구리에 권총을 빼더니 철컥하고 탄약을 재우면서 이 팡서장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다가갑니다. 네 그러면 이어 량시동은 팡서장과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눌러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량시동이 부하 두 명이 이 보호비를 받다가 경찰서 서장에 팡서장이 친인척을 건드렸었죠. 이 팡서장은 깡패 건다들한테는 천적이나 다를 바가 없는 무서운 경찰이었답니다. 이 팡서장은 그 두 건다를 잡아 이 수갑을 채워서는 량시동이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량시동이 면전에서 그 두 명을 그냥 뚝딱뚝딱하고 먼지나게 쥐어팹니다. 어이 량시동이! 네 흑사회 두목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더라! 근데 이제 감히 이런 조물애기들을 내 구역에까지 와서 설치게 하니? 네 아주 콩밥을 먹고 싶어서 환장했구나야! 팡서장은 량시동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차! 그러자 량시동도 피때가 빵빵해지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옆구리에 권총을 빼더니 철강하고 탄약을 재우면서 그 팡서장 쪽으로 상큼상큼 걸어갔죠. 야! 네 누구야! 어? 어쩌다 죽고 싶니? 량시동은 권총을 들어서 머리에 대고 조준을 하는 겁니다. 에?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렇게 두 경찰이 권총으로 위협해도 되는 걸까요? 네 사실 량시동이 조준한 건 팡서장이 아니고 그 두 흑사회의 건달이었답니다. 에? 그러면 이건 또 뭔 일이었을까요? 네 사실 그 두 건달은 량시동이 부하가 아니라 량시동이 이름을 빌려서 사기나 치고 다니는 그런 사기꾼 같은 놈들이었답니다. 그 시절에 량시동이 이름이 너무나도 날렸기에 거의 부하인 척 하면서 이 보호비도 뜯어내고 돈도 빌리는 놈들이 수두둑 했답니다. 어라! 니네 바로 그 내 이름을 대고 사기치고 다닌다는 놈들이구나! 니네 오늘 한 번 제대로 걸렸다! 량시동은 권총이 손잡이 부분으로 그냥 냅다 까기 시작합니다. 그 권총이 손잡이 부분에 잘못 맞으면 한 방에 그냥 훅 갈 수도 있는 거랍니다. 이어 그 두 명은 기절하여 쓰러졌는데 그래도 성차지 않았는지 량시동은 또 몇 번을 내리찍더랍니다. 오케이! 보다시피 이 둘은 사기꾼이요! 그리고 내가 흑사회 두목이라니! 나는 보다시피 중국인민경찰이요! 내일 5번에는 그냥 넘어가겠는데 다 한 번에 또 내 앞에서 그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면 그건 그때 가서 기대해라! 량시동은 방서장을 잡아먹기라도 할 듯이 그냥 이빨을 뿌드득 뿌드득 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답니다. 그렇게 량시동과 방서장은 한참 동안 서로 째려보다가 끝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로부터 그들한테는 서로 모순이 생기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사소한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방서장은 량시동 조직이 사건이라면 그냥 무조건 두 눈 부릅뜨고 수사를 진행했었고 또 이 일 때문에 량시동은 엄청 골머리를 썩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량시동은 당분간은 어쩌지를 못하고 그냥 꾹 참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서 서장이잖아요. 또 그냥 서장도 아니고 붉은 얼굴이 개잡이꾼이잖아요. 량시동도 그런 방서장은 더 이상은 건드리지 않았답니다. 량시동 조직은 처음에 20명부터 지금은 15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짧은 2년이란 시간 안에 인원수가 급하게 늘어나니 원래 처음부터 따랐던 부하들이 의견이 많았답니다. 그 중에는 순대량이라고 부르는 부하도 있었죠. 이 순대량은 량시동이 택시기사였을 때부터 따라다녔던 원로 부하였는데 그 뒤에 왕우이고 뭐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이 더더욱 설쳐대니 불만이 생겼답니다. 이 순대량은 원로 부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량시동 형님 그거 요즘 너무한 거 아니니? 아니 우리 10년씩 따라다니는 원로 부하들도 많은데 왜 왕우의 같은 그런 피레미 놈들을 행동대장으로 쓰는 건데 왕우의 누기야? 시차장에서 우리 차나 맨날 닦던 놈이 어떻게 서열이 우리보다도 더 높니? 량시동이 입을 털자 주위에서도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서로 다들 툴툴 대더랍니다. 야야 량시동 형님이 변했다야 예전에 그 의리를 칼같이 지키던 형님이 아니다 너네 조금만 더 있어봐라 이제 햇내기들한테 우리 나와 바리를 다 내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도태되는 거지 뭐 순대량은 술이 너무나도 떡이 되어 그만 이렇게까지 나불나불됐답니다. 발없는 마을이 천리까지 간다고 그런 얘기들은 량시동이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뭐라고? 걔도 지 주위는 앙문다는데 이런 개보다도 못한 놈을 당장 잡아드려라! 라고 명명합니다. 네 그러자 곁에 있던 왕우에는 알았습니다 형님 제가 당장 가서 잡아오죠. 근데 형님 손가락을 자를까요? 아니면 다리를 그냥 잘라버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량시동은 조금 생각을 하더니 얘기합니다. 야 너 손가락 갖고 나이 되겠다!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라! 니 잘 들었니? 다리를 자르는 거 아니고 그냥 분질러만 놓으면 된다 오케이? 량시동은 이 무식한 왕우이가 다리를 자를까봐 다시 한번 강조했답니다. 필경 오랫동안 자기를 따라온 부하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다리를 자를 수는 없었겠죠. 이 왕우에는 20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는 차량 5대를 타고 순대량이 있었던 물류회사로 쳐들어갔답니다. 량시동 수하의 그 많은 사업들은 부하들한테 하나하나 다 맡겨놨는데 그 중에서 순대량은 자그마한 물류회사를 맡고 있었죠. 이 왕우의 일당이 우르르 하고 쳐들어오자 순대량 부하들도 바짝 긴장하면 이 칼을 잡았답니다. 어이 어이 니네 뭐하니? 니네 나를 모르니? 내 행동대장 왕우이다. 지금 량시동 형님이 명령대로 순대량을 잡아간다. 다들 비켜서라. 네 그러자 순대량이 한 덩치 좋은 부하가 처음 나섭니다. 그거 뭐 진짜 량시동 형님이 명령인지 아니면 니 개인 감정으로 인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하니? 라고 비꼬는 거였답니다. 이 덩치 좋은 부하는 마둔이라고 불렀는데 순대량이 가장 아끼는 주먹이었죠. 뭐? 뭐이라고? 하차 니네는 대가리가 아래위로 없이 나물거리더만 이제 밑에 걸드도 아주 제대로 배웠네. 이 왕우에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척 빼들어서 그 마둔이 머리에 갖다 댑니다. 네 이 권총은 다름하니 량시동이 경찰용 권총이었죠. 사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량시동은 자기가 보냈다는 걸 증명하느라고 자기 권총까지 보냈던 거였답니다. 어떠야? 이김 되니? 뭐하니? 꿇지 않고? 네 이 왕우에는 두 손을 뒤로 하고 물을 풀고 있는 그 마둔을 향해서 권총 손잡이로 그냥 퉁 하고 내리깠답니다. 네 그 이제도 요 니놈같이 아래위도 모르는 놈들을 아주 단단히 부르고 있었다. 야 들아 도끼 갖고 온나? 왕우에는 권총을 곁에 자신이 부하한테 주고는 그의 도끼를 받아듭니다. 그리고는 그 나리시퍼렇게 서있는 도끼로 마둔이 왼쪽 다리를 향해 그냥 미친 듯이 내리찍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찍어대자 마둔이 왼쪽 다리는 두동강이 났답니다. 그러자 왕우에는 싸늘한 눈길로 순대량을 쏘아보며 핏이 웃습니다. 야 뭐하니? 이제 네 차례다? 내 원래는 네 놈 두 다리로 이렇게 만들고 싶었지만 큰형님이 그러지 말란다. 그냥 뿐질러만 놓으라고 하니까 이리 오라. 에? 그렇다고 그냥 뿐질러만 놓는다고 해도 어떻게 선뜻 나서겠나요? 순대량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해합니다. 왜? 이것도 쉴리? 오케이! 아니면 나랑 일대일로 시원하게 한팔 붙어도 된다? 옅다! 왕우에는 자기 도끼를 순대량한테 휙 던져주고는 곁에 다른 부하의 도끼를 잡아들었답니다. 네 그러자 그 귀에 눌린 순대량은 순순히 무릎을 꿇었답니다. 네 이빨을 꽉 아물러라 에이? 이 왕우에는 망치로 바꾸더니 그 순대량이 다리를 향해 그냥 퉁퉁하고 망치질을 해댔답니다. 결국 이번 일로 마두는 다리도 잘리고 이 조직에서 제명까지 되었답니다. 참으로 씁쓸했었죠. 이러니 분위기를 보면서 설쳐도 설쳐야죠. 마두는 량시둥 조직이 보복이 두려워서 이 찍소리도 못내고 조용하게 있다가 나중에 량시둥이 검거된 후에야 그 법정에 서서 증인을 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뭐 나중에 일이고요. 이번 일로 하여 량시둥은 살짝의 반항기가 있는 부하들을 완전 제압할 수 있었으며 그 왕우에도 제1행동대장이라는 서열을 확실하게 해댔답니다. 이렇게 한창 정성기를 달리고 있던 왕우의 앞길에도 서서히 먹구름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또 이러했습니다. 량시둥 수하의 성로란 나이트는 그 장사가 점점 더 잘됐는데요. 하지만 그에 따라 아가씨가 계속하여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량시둥은 따, 홍, 멍, 판성, 왕우의 등 조직의 고층 간부들과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예? 아가씨가 부족하다고요? 흠... 아가씨가 부족하면 그 아가씨가 제일 많은 곳에서 가서 잡아오면 되겠네. 내 다른 나이트에 찾아가서 이 자부대기를 꺼서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 이 말투는 딱 봐도 무식한 왕우의 입에서 나온 거였죠. 하차, 왕우야 그 자부대기가 뭐니 자부대기? 그래길래 너를 무식하다고 하자야 머리채를 잡아 끌고 온다고 해야지요. 어찌됐든 너무 살벌하게 하지 말고 이제부턴 좀 우아하게 진행해라. 알았니? 네, 그러자 왕우에는 예쓸! 하고 또 당당하게 자리에서 나왔답니다. 이어 왕우에는 루위와 허타우라고 부르는 두 명이 부하만 데리고는 그 부근에 있는 다른 나이트로 어슬렁 어슬렁 하고 기어들어갑니다. 이 나이트는 이름이 롱따리의 첼런 디스코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사라졌는지 그 실제 사진은 없더라고요. 왕우의 세 명은 어깨에 힘을 팍팍 주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문 앞에 보안이 가로막더랍니다.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내놓아라 이거였죠. 뭐? 입장권? 자, 야 아니 내 누군지 모르니? 내 량시동 조직이 제일 행동대장 왕우의다 이놈아!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답니다. 에? 나이트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뭐 입장권을 구입하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들 드시죠. 요즘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그 강호 시대에는 달랐답니다. 뭐 입장권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문제였답니다. 고분고분 줄을 서서 이 입장권을 사고 들어가면 그런 건 서민들이나 하는 짓이지 이 흑사회 깡패가 그러면 맨즈가 안 선다는 거였습니다. 또 그전에 조스 편에서도 셔페이와 리정광이 제일 처음 시비가 붙은 것도 영화관 입장하는 데였었죠. 그 시절이 강호의 세계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그 나이트에서도 왕우의한테 맨즈를 줬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날의 왕우의 앞을 가로막은 사람은 양룡이라고 부르는 건달이었는데요. 얘네도 나이트 뒤를 봐주고 있던 흑사회 조직이었답니다. 양룡은 왕우의를 알아보고 고의로 깝을 가로막은 거였죠. 양룡도 그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는데 덩치가 엄청났답니다. 니 왕우의 아이야? 그 세차장 직원이었던 왕우의 아니 니 그때 이 형님한테 세차해주고 이 팁을 주니 깍듯하게 허리 굽혀서 인사하던 왕우의자야. 근데 어째 량시동을 따르더만 좀 멀 된 거 같니? 어? 양룡은 큰 덩치를 믿고는 왕우의 손으로 툭툭하고 밀치며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빡쳐버린 왕우의는 호주머니에서 비수를 꽉 잡더니 갑자기 양룡이 오른쪽 목을 향해 쿡 찔렀답니다. 헉! 그러자 너무나도 놀란 그 양룡을 왕우의 두 부하 루위와 허타우가 배를 향해 또 막 쑤셔댑니다. 네 그러자 그 큰 통나무 같은 양룡은 빨라당 하고 넘어졌답니다. 이 장면을 어디서 봤었죠? 바로 장첸이 그 독사파 보스를 해치우는 장면인데요. 아마도 범질도시 감독님이 이 왕우의가 했었던 일을 그대로 묘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많은 장면들은 그냥 상상한 게 아니고 실제 발생한 사건에 의해서 이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양룡을 찍어 넘어뜨린 다음에는 어땠을까요? 또 범질도시 영화처럼 다들 쫄아서 한복했을까요? 현실은 아니랍니다. 그런 진짜 건달들은 그런데 쫄기는 커녕 그냥 더더욱 독을 품고 달립니다. 여 왕우에는 제일 앞에서 달려오는 한놈과 또 몇 번 칼춤을 추다가 또 그의 목을 쓱 긁어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명이나 이 목을 쥐어잡고 쓰러지는데 다른 건달놈들은 더더욱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답니다. 하지만 왕우에는 세 명이잖아요. 야 아이들 다 튀어라! 왕우의 세 명은 냅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중에 루위라는 부하는 그만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뒤에 쫓아오던 놈들한테 그냥 칼부림을 당했답니다. 이어 나머지 왕우의와 허타우도 헤어져서 다른 방향으로 도망갔는데요. 왕우의한테는 세 명이 놈들이 쫓아왔는데요. 그중에 공짜우칭이라는 음마가 있었는데 또 달리기가 겁나게 빨랐답니다. 여 왕우의를 거의 다 쫓아오자 왕우의는 급해집니다. 뭐? 나를 쫓아와서 뭘 또 지르고 내 갈대 가더라도 너부터 먼저 보낸다! 왕우의는 뒤로 휙 돌아서며 그 공짜우칭이 가슴을 향해서 비수를 쿡 박았답니다. 그러자 공짜우칭도 앞으로 푹 거꾸라졌죠.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왕우의가 돌아보니 그의 앞에는 이 사람들로 꽉 막혔답니다. 뭐 뭐야 니들! 사실 왕우의를 외워싼 건 그냥 일반 백성들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동북부 사람은 흑사회 조폭들만 쓴 게 아니고 그 보통 평민 낙은애들도 엄청 씹니다. 다들 무서울 게 없는 낙은애들이었죠. 그들이 왕우의가 사람을 찔러놓고 도망치는 거 보고는 그냥 다들 우르르 하고 몰려온 거였답니다. 뭐야 니네들! 니네 내 누군지 아니! 못 물러서게! 왕우의가 칼로 위협을 하면서 휘두르고 있었을 때 였답니다. 요 퉁! 하는 소리와 함께 왕우의는 앞으로 꼬끄러지게 됩니다. 네! 바로 한 용감한 시민이 이 뒤에서 벽돌로 왕우의 뒤통수를 내리깠던 거죠. 이뿐만이 아니다. 이 시민들은 모여들어서 왕우의를 아주 그냥 뚱딱뚱딱 하고 신나게 발반하다고 합니다. 결국 왕우의는 경찰서가 아니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응급치료를 받은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왕우의는 그분 사건에서 3명을 찔렀지만 마지막에 가슴을 쿡 찌른 꿍자우 친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찔러 죽이고 경찰에 잡힌 왕우에는 과연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꽝꽝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집!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량시둥이 제1행동대장 왕우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찔러 죽이고 곧바로 잡히게 되었답니다. 또 그렇게 난다긴다 하던 왕우에도 살인죄로 경찰서에 잡히자 그냥 얼굴이 창백해지며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심문하는 모든 진룬을 그냥 무시하고는 모른다고 딱 잡아댔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휴식하는 시간이 되자 글쎄 왕우의한테 핸드폰 하나가 슬그머니 전해지더랍니다. 헐 량시둥이 그 당시 힘은 이 정도였답니다.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한테 핸드폰을 건네주다니요. 이어 왕우의는 화장실로 가서는 와들와들 떨리는 그 손으로 량시둥한테 전화합니다. 어? 왕우야? 그래 어때요? 밥은 배불리 먹었니? 량시둥이 목소리를 듣자 왕우에는 그냥 울컥 했답니다. 얘는 이제껏 아는 인맥이라고 그냥 하나도 없었고 량시둥이 만약 버리게 되면 그냥 그렇게 쓰레기마냥 처분되는 신세였으니 말입니다. 형님의 전 괜찮습니다. 만약 그때 형님이 저를 거둬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도 그때 패병으로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가면 형님을 더 따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슬플 뿐입니다. 네 왕우의 이놈이 말은 그냥 백점 만점이 백점이었죠. 야야 뭔 그런 약해빠진 소리를 하니 내 너를 빼내느라고 이미 10만 위임이나 썼다. 그러니 안심하고 내가 있는 난 너를 총살 못 시킨다. 진짜 운수가 안 좋아도 한 10년 정도 그냥 감옥살이를 받을 건데 그것도 몇 년만 잘 벗혀내면 내가 뽀와이 주위로 바로 빼내줄게. 그러니까 그 무조건 입만 조심해야 된다. 알았니? 네 결국 왕우의는 량시둥이 노력으로 총살은 피했었고 몇 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판결받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몇 년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는데 10년 이내였다고 합니다. 량시둥은 이렇게 왕우의 목숨을 두 번이나 구해주게 되었답니다. 이후 왕우의는 그 감방에서 눈물로 맹체했겠죠.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 량시둥 형님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싸우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왕우의는 그날을 못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왕우의가 나오기 전에 량시둥이 또 잡혀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일인데요. 량시둥은 이번에 왕우의 일을 겪고 나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아니 뭐야 이게 사람을 죽여도 돈으로 해결되네. 사실 그전에 량시둥 일당은 아무리 뭐 어떻게 날아다녀도 사람을 죽이진 않았죠. 사람이 목숨을 앗아가면 무조건 총살이라고 생각해서 이었었죠. 하지만 왕우의 를 살리고는 량시둥이 담략도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답니다. 량시둥은 이어 전문 킬러 조직까지 만들게 되었답니다. 이 킬러 조직은 량시둥이 진짜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 그를 위해 죽여주고 그에 해당하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문 킬러 조직의 행동대장은 싱야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싱야진도 저번 이야기에서 나온 천하젤도둑 황팅리 부하였었답니다. 하지만 황팅리가 잡히고 이 조직이 붕괴되면서 짱홍옌처럼 간신히 살아남은 놈이랍니다. 하지만 이미 수배령까지 나왔으니 경찰에 잡히면 그냥 총살이겠죠. 그러니 사람 목을 따는데 그 눈 한 번 깜짝아 나는 독한 놈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얼마 안 지나자 량시둥은 이 킬러 조직을 사용할 기회가 왔답니다. 그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 돈 많은 사업가가 량시둥을 찾아와서 의뢰를 하였답니다. 량시둥 형님 형님이 그 흑사회 바닥에서 소문을 자자하게 듣고 와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제 와이프가요 이 이빨이 불편하다고 치과병원에 가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도 허구한 날 자꾸 그 치과병원으로 뚤락날락 하니 많이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아내 뒤따라 요 가만히 가봤거든요. 네 근데 그 치과 원장이란 놈이 글쎄 치과용 시술 침대 위에서요 제 와이프랑 후따득 벗은 채로 그냥 떡을 치고 있더라고요. 야 내 평생 동안 또 그 치과병원이 시술 침대 위에서 이 벌거벗고 떡을 친 놈은 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욱해갖고 쳐들어갔는데 그만 부끄럽게도 그 치과의사한테 그냥 겁나 쳐맞고 말았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듣자 량시둥은 피씨 웃으면서 그럼 그 녀석 어떻게 해줄까? 의사질 못하게 얼음팔을 잘라줘? 아니면 영원히 절뚝이로 살아가게 이 다리 한쪽을 잘라줄까? 아 네가 원하다면 걔 거시기를 잘라서 이 고량주에다 담궈줄 수도 있다? 어째달래? 네 그러자 그 사업가는 나지막하게 얘기합니다. 형님 그런 사소한 걸 부탁하자면 량시둥 형님까지 찾아 안 왔죠. 그 놈을 깔끔하게 주겨줘야겠습니다. 이 잠춘 시내 바닥에서 사람을 죽이고 아무 일도 없을 사람 량시둥 형님밖에 없죠. 형님 그 놈을 죽여만 주시면 제가 80만 위엔을 드리겠습니다. 에? 80만 위엔? 달달하구나. 오케이 까짓껏 내가 깔끔하게 죽여줄게 하면 량시둥은 그 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량시둥은 자신의 킬러 조직 실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하기도 했던 바에 요번에 이 건은 개인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딱 좋은 건이었죠. 하여 싱야주인한테 이 일을 해결해라고 명령했답니다. 이어 싱야주인은 바로 그 치과병원으로 다가갔답니다. 가서 먼저 뭐 이빨 치료를 받으면서 서서히 치과 원장과 그 주변을 잘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그 원장이 사는 주소까지 알아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동안 연속 찾아가면서 얘기를 하니 점점 더 친해지게 되면서 치과병원이 구조와 그 주위 환경에 대해 모두 다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자세하게 알게 되자 싱야주인은 드디어 손 쓸 곳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매복 장소는 원장이 집에서 이 치과병원으로 향하는 길모퉁이의 아주 구석진 곳이었답니다. 싱야주인은 그곳에서 치과 원장이 지날 때까지 숨을 죽이고 매복해 있다가는 그 뒤에 조용하게 나타났답니다. 그리고는 뒤통수에 대고 빵 하고 그냥 권총을 쏘는 거죠. 그리고는 또 앞으로 거꾸려져 있는 그 치과의사의 태양혈을 향해 다시 한 방을 먹여서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놓았답니다. 그 치과의사는 죽는 순간까지도 누구한테 왜서 죽어야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갔겠죠. 전문 킬러들 수법은 이리도 간단하답니다. 량시둥은 의뢰인한테서 80만 위인을 받아서는 싱야주인한테 10만 위인을 주고 자기 호주머니인 70만 위인이 척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달달했겠나요. 그분 살인은 범인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량시둥이 잡힌 뒤에 자백을 해서야 그제야 밝혀지게 되었답니다. 네 하지만 싱야주인은 이미 멀리로 도망을 간 뒤였었고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묻히게 되었답니다. 저번 회에서 량시둥이 제1행동대장 왕우의가 살인죄로 감옥에서 썩게 되었잖아요. 하여 량시둥은 이 왕따장이란 의마를 왕우의 자리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이놈도 제일 하층 주먹에서부터 여러 전쟁을 통해서 한층 한층 올라온 놈이었는데 이런 놈들은 보통 다들 독종이랍니다. 하지만 이놈이 활약은 왕우의처럼 화려하지는 않았고 또 심지어 엄청 치사하기까지 합니다. 그 일은 또 이러했답니다. 왕우의가 감옥에 들어가고 지가 행동대장이 되자 이놈은 그냥 더더욱 우쭐쭐거리며 그냥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왕따장이 한번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요. 택시비가 13위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따장은 12위엔짜리를 그냥 척추고는 당당하게 내리려고 했답니다. 야야 니 어디 가려고 13위엔이라잖아 13위엔 3위엔 더 내놔라 라고 택시기사가 이 왕따장 팔을 꽉 잡더랍니다. 뭐 3위엔 내 량시동 형님이 행동대장 왕따장인데 그런 것까지 다 내놔야 되니 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 했답니다. 네 그 시절에 이 깡패 건달 놈들은 이렇게 치사하고 더러운 놈도 많았답니다. 뭐 많은 돈도 아니고 택시비 3위엔때면 또 이러고 있는 거였죠. 만약 그날의 다른 택시기사였다면 또 꽁하고 참고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날은 아니었답니다. 이 택시기사는 이름이 류중생이라고 불렀는데 또 흑사위 바닥에서는 꽝따 도 라고도 불렀답니다. 이 꽝따 도는 대가리가 크고 이 뻔들뻔들한 대머리라는 뜻인데요. 얘는 택시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두목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량시둥도 이랬잖아요. 얘네도 얍잡아 볼 조직이 아니었답니다. 꽝따 도는 왕다장이 멱살을 으스러지게 잡고는 어이 쌩당 내내 량시둥도 우리처럼 택시건달이었다. 근데 지금 량시둥 갖고 뭐가 어쩌고 어째? 이 왕따장은 자신이 멱살을 잡은 그 꽝따 토의 손을 빼보려고 하지만 또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 꽝따 토의 덩치와 소나기 힘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 왕따장은 꽝따 토를 향해 그 두 명은 택시 안에서 뚝딱뚝딱 하고 난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고 나서 택시 문이 열리더니 왕따장이 척 내립니다. 역시 주먹을 전문 쓰는 놈이 더 강하긴 했죠.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택시에서 내린 왕따장 주위에는 대여섯 명이 택시건달들이 우르르 하고 포위를 하는 거랍니다. 네 이런 택시건달이 무서운 점은요. 그 오고 가는 택시들은 다들 그냥 한 팩 끓여서 일단 택시에서 뭐 다툼이 생기거나 그래 보이면 그냥 다들 우르르 하고 금방금방 모이게 되는 거랍니다. 꽝다토이 택시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이 택시가 휘청휘청 거리네. 그 곁을 지나던 다른 택시 기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던 거였답니다. 네 그러면 그 뒤엔 어땠을까요? 왕따장은 그 택시건달들한테 겁나 당했다고 합니다. 왕따장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난 뒤에야 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딱 봐도 그건 나중에는 그냥 다시는 행동대장으로 거들먹거리지 못할 정도까지 돼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3위엔 한화로는 500원 때문에 말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량시둥은 제대로 빡칩니다. 이제 그 흑사회 바닥에서 훈하면서 이 정도까지 개망신은 못 당해봤으니 말입니다. 야야 멍판성 따홍뚜 너 왜 니네 간부들은 애들을 모두 풀어라 그래서 이 뺀뺐대가들 내 앞에 잡아와라 사람 얼마 불러도 좋고 돈을 얼마도 써도 좋으니까 그냥 무조건 내 앞에 잡아서 긁어와 네 그러자 그 고층 간부들은 200여 명의 부하들을 지휘하여 기차역이며 버스 정거장을 그냥 샅샅이 수색하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들도 이 꽝따토가 어디 있는지 몰랐으니까 걔네가 보통 손님을 받는 곳에서 가서 찾을 수밖에는 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답니다. 왜냐면 그 꽝따토는 자신이 택시이고 뭐 조직이고 다 버리고는 장춘씨를 떠나서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 말이었죠. 꽝따토도 잘 알고 있었겠죠. 량시동을 그 정도까지 건드려놓고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량시동은 어떻게 찾아냈는지 타지에서 숨어지내던 꽝따토를 찾아냈답니다. 이건 아마도 량시동이 그의 경찰 신분을 이용하여 타지 경찰서에다가 수사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저 아무리 뭐 낭다긴다는 흑사회 보스여도 자기 지역에서 먹히지 다른 데서는 안 되겠죠. 결국 량시동은 자기 조직원들을 그곳에까지 원정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꽝따토를 잡아서는 아주 그냥 목숨이 간다간다 붙어있을 때까지 다시는 병원 침대에서 지발로 내려오지 못할 때까지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네 량시동이 이 놈이고 독하긴 독했죠. 량시동이 이런 독한 짓을 하며 다닐 때 사실 다른 한 놈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답니다. 그건 바로 량시동 조직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던 짱홍얀이었죠. 이 짱홍얀은 량시동 조직과 완전 다른 스타일입니다. 짱홍얀은 량시동처럼 뭐 든든한 백도 없었고 또 량시동처럼 온정하고 달달한 수입도 없었으니 완전 그냥 막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냥 큰 돈을 버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다 했었는데요. 심지어 약장사기까지 손을 대고 이 하루살이 인생을 살았답니다. 이런 짱홍얀이 벌인 짓은 알려진 바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왜냐면 이 놈은 경찰들한테 생포된 게 아니고 총싸움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이죠. 이 짱홍얀이 이야기는 량시동이 진술에서 조금이나 아마 얻어들일 수 있었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짱홍얀이 이 약거래를 할 때 마치 영화처럼 이 손가락에 약을 묻혀서는 입안에 막 묻혀서 보더랍니다. 하지만 그 성분이 턱없이 부족하자 뭐요? 지금 약갖고 장난친 거요? 라고 하면서 즉시 머리에 대고 팡 하고서 상대방을 즉사시켰다고 합니다. 그 뒤에 위쪽에서는 이 수백 명이 경찰들을 동원하여 짱홍얀 조직을 잡아 나섰지만 그만 놓치고 말았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한 짱홍얀은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어디 타지로 또 멀리 도망쳤을까요? 아닙니다. 이놈은 오늘만 멋있게 살면 된다 라는 놈이었는데 멀리 도망가지는 않았고 장춘시에서 500km만 떨어져있는 찌씨라는 곳으로 도망쳤답니다. 장춘시와 이 찌씨라는 곳은 다들 중국 동북부에 속해 있었으니까 너무 멀지는 않았죠. 그곳에 도착한 어디 뭐 숨어있지도 않았고 당당하게 길에서 활개치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그곳 나이트로 어슬렁어슬렁하고 기어들어 가는데요. 이런 독이 바짝 올라서 무서울 게 없었던 하루살이 건달인 짱홍얀은 또 나이트에서 어떤 끔찍한 짓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꽝꽝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자 이제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하루살이도 막 나가는 인생을 살던 짱홍얀은 장춘시에서 도망쳐 나와서는 찌씨라는 곳으로 갔었답니다. 그곳에서 짱홍얀은 고분고분 숨어서 살기는커녕 아주 그냥 활개를 치며 다녔답니다. 이어 또 하루는 술에 이빨을 얼큰하게 취해서 혼자서 나이트로 어슬렁어슬렁 들어갔답니다. 이어 짱홍얀은 나이트 안에서 룸을 하나 맡아갔고는 그 안에서 별의별 진상짓을 다 했었다고 합니다. 이놈은 아가씨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다가는 바지를 벗으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일렬로 무릎을 꿀리고는 또 두 팔을 이 땅에 달케 웅크리게 만들었답니다. 자 어디보자 니네 엉덩이들이 잘 여물었나 한번 맛보자 이어 짱홍얀은 자신이 손바닥으로 그 아가씨들의 엉덩이를 그냥 철석철석 하고 찰지게 때렸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짱짱 하는 살소리와 여자들의 비명소리에 짱홍얀은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취미가 아주 희한한 놈이었죠. 그러면 그 아가씨들은 어떻게 그 목욕과 아픔을 견디겠나요? 다들 울면서 도망을 치는 거죠. 이어 이 소식은 노래방 뒤를 봐주던 흑사회 조직들 귀에 들어갑니다. 뭐 어떤 눈마가 혼자서 기어들어와 진상 부리고 했다고 자 간땡이가 부어도 단단히 부었구나 야 야 너 너 두 명만 따라 붙어라 어차피 한놈이란 데 식은 죽 먹히겠지 짱홍얀이 장춘씨에서나 알아봐주지 이런 다른 신에서는 누가 알아봐주겠나요? 이어 건달 세명은 짱홍얀이 무무로 쳐들어갑니다. 어이 아그야 이런 데서 놀라면 신사답게 아주 우아하게 무를 뺄 것이지 애들 엉덩이는 왜 때리냐 어? 니 변태야? 너 일로 잠깐 나와봐라 네 그러자 짱홍얀은 희쭉희쭉 웃으면서 양주만 그냥 퍼마셨다고 합니다. 야 뭐하니 빨리 가서 끌고 오라 세명중 보스가 소리치자 나머지 두명은 네 형님 하고 인사를 하고는 그 짱홍얀 잡으러 접근을 했답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빵빵 하는 총소리와 함께 그 두 부하는 그냥 맥없이 쓰러지더랍니다. 그렇게 희쭉희쭉 웃고만 있었던 짱홍얀이 눈 한 번 깜빡아나고 두명을 죽인거였죠. 어? 뭐야 그냥 이렇게 사람 죽인다고? 그러자 그들 보스는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스러워 아무 반응도 못하고 멍해 있었답니다. 이어 짱홍애는 얼굴에 웃음기를 싹 빼고는 그 건달 보스한테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고의로 그 보스의 면전에서 이 얼굴을 딱 맞대고는 그놈 두 눈을 쏘아댔답니다. 그러자 기죽은 그 보스는 눈길을 피했고 또 그에 따라 짱홍애는 피하는 눈길을 따라가면서 그냥 쏘아보는 겁니다. 그러자 이미 쫄아있었던 그 건달 보스는 량시둥이 눈을 그냥 죽어라 이리저리 깔면서 라고 합니다. 탁 이래갖고 먼 건달 보스야 어? 왜 내 손에 총이 있어 그래니? 그럼 이따 니 이걸 잡고는 여기로 여기로 방아쇼를 한번 당겨봐라 짱홍애는 그 건달 보스한테 권총을 쥐어주고는 총구멍을 자신이 이마로 맞춰줍니다. 뭐하니 쏘지 않고 어? 건달 보스라며 왜 아이소니? 왜 아이소는데? 이 짱홍애는 그 건달 보스한테 권총을 쥐어준 채로 그냥 주먹으로 냅다 갈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건달 보스는 권총을 잡고도 쏘기는 커녕 그냥 짱홍앤이 맨주먹에 얻어 터졌다고 합니다. 이 건달 보스는 이미 기죽어서 어쩌지를 못하고 있던 거죠. 하지만 이때 안에서는 들어라! 니들은 이미 포위됐다! 어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라고 경찰들이 경고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짱홍애는 건달 보스한테서 권총을 잡아 들고는 어이! 내 장춘의 짱홍앤이다! 흑사회 건달 두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배워라! 하고는 권총을 집어들고 창문 옆에 몸을 숨겼답니다. 그리고는 또 밖을 향해 팡팡! 하고 쏩니다. 네 그러자 밖의 경찰들도 집안을 향해 팡팡팡! 총질을 하였으며 그들은 그렇게 서로 난사질을 해댔답니다. 그러다 결국엔 짱홍애는 총알을 맞고 즉사하게 된 거였죠. 사실 량시둥이 이야기해서 짱홍애는 나온 분량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량시둥을 태씨 건달 들이 그 무리 싸움에서 살려줬었고 그 다음에는 몇 차례 함께 싸운 게 끝이었죠. 하지만 이놈은 량시둥과는 다르게 순 흑사회의 그 검은 길을 선택했었고 그야말로 담략도 웬만한 놈이 아니었으니 제가 썸네일에서 량시둥과 동등하게 넣은 겁니다. 그렇게 독하디 독했던 짱홍앤도 이제 가게 되었고 그랑 한시대를 살았던 량시둥만 남았죠. 체력이 점점 더 커질대로 커진 량시둥은 또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저질렀지만 다들 그러그러한 사건이어서 딱히 건질 게 한가지 독특한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흑사회의 깡패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얘네는 사람을 패는 데서는 남녀로소를 불문하고 그냥 모두 다 똑같이 평등하게 팬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멍판성과 따홍이 한 나이트에서 흔들고 있었답니다. 그 두 명이 침을 개개 흘리면서 오늘 함께 떡을 칠 여자들을 물색하였는데요. 에? 저것들 뭐야 저거? 글쎄 사람들이 춤을 추는 무대에서요. 이마에 피도 아이마른 새파란 것들이 서로 옷을 벗어 던지며 또 물고 빨며 지라를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같은 또래들로 보이는 16명이 애워싸고 는 그들끼리 좋다고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였답니다. 그들 꼬라지를 보아하니 딱 한참 겁이 없을 곧비리들이었죠. 자 요즘 햇내기들이 노는게 이리 확실하여? 따홍은 그 곧비리들 사이로 비비고 들어가서는 지금 한참 나이트 리듬에 맞춰서 철썩 철썩 진행하는 그들을 떼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지가 그 여자애를 끌어안고 막 춤을 추면서 슬슬 만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따홍이 옆구리에는 시원한 거가 들어오더니 어이 아저씨 내 여자를 만지겠으면 돈을 내야지 아이 그렇소 라고 하면서 칼을 옆구리에 더더욱 바짝 갖다 여자로 유인을 하고는 이 찝적대는 남자들한테 강도짓을 하는 놈들이었죠. 그러자 따홍과 멍판성은 어이없어 합니다. 왜냐면 이 나이트는 바로 그들 아지트인 썩롤란 나이트였으니 말이었죠. 따홍한테 칼을 들이미는 걸 본 그 나이트의 아니 부하들은 또 우르르 하고 몰려듭니다. 그러자 그걸 본 곧비리들은 심히 당황해놨죠. 어이 니네 죽고 싶니? 야야 이놈들 한놈도 빠짐없이 사무실로 몽땅 데리고 가라 네 그러자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 곧비리들 그냥 모두 다 뒷덜미를 잡아서 위층 사무실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나쁜 짓을 하지 말고 공부에만 열심히 해라는 뜻으로 또 그놈들한테 사랑의 매를 다독여줬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좀 과해서 다른 병원으로 보내질 신세까지 되었죠. 네 이런 곧비리 건다들을 등쳐먹는 흑사회 조직도 있었는데요. 그 조직의 두목은 이름이 스띵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스띵의 조직은 크지는 않아도 어디가서 명함을 내밀 정도는 되었답니다. 스띵은 곧비리들을 보고 학생들의 삥을 뜯어서 상납하라 하고는 그 뒤를 봐주는 그런 형식이었죠. 부하 16명이 병원에 실려 갔는데 너무 가만히 있으면 다른 곧비리들도 다들 뭐 떠나겠죠. 이어 스띵은 할 수 없어 16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는 그 썩로라 나이트로 쳐들어 갔답니다. 네 이렇게 쳐들어왔으면 좀 또 멋있게 좀 깨부서야 겠는데 그냥 쭈뼈쭈뼈 채 서있으면서 그냥 눈치만 보더랍니다. 그러자 나이트 총괄 매니저인 따홍이 그들을 먼저 발견하고는 찾아옵니다. 거 니네 학생들도 다 패서 이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요? 라고 스띵은 아주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따홍은 하하하하 하고 소리를 내어 웃더니 니는 뭐니? 어? 이런 피데미드 16명 들고 오면 뭐 맨젤을 줄 것 같애야? 네 이어서 어디서 나왔는지 량시동 조직이 수십여 명이 그냥 갑자기 뛰어나와서는 그 스띵 조직을 외워 쌌답니다. 그리고는 또 서로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서로 그러자 그 북적북적 거리는 소리는 위층에 있었던 량시동 귀에까지 들어갔답니다. 뭐요? 뭐가 이리 소란스러운 거야? 량시동 은 대낮부터 술에 꽐라 대어 갖고 휘청휘청 거리면서 내려왔답니다. 어나 감히 내 나와바리 기어들어와 난리야 어? 니야? 팡! 네 량시동은 내려오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띵이 다리에 대고 한방 먹였답니다. 그리고 또 어나야 니야? 이 총에 맞자 열 대섯 명인 나머지 부하들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나야 니야? 량시동은 휘청휘청 거리면서 이 꿇고 있는 다른 한 명이 머리에 총구멍을 겨냥합니다. 아 아인다 형님의 저는 아인다 저는 완전 그냥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조직원은 살겠다고 그냥 손이야 발이야 하고 빌었고 그제야 량시동은 피식 웃으면서 멈췄답니다. 그럼 나머지 손님 접대는 니네 해라 나 올라간대 량시동은 권총을 옆구리에 쿡 찔러 넣고는 또 비틀비틀 거리면서 위층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어 뚝딱뚝딱하고 이 밑에 놈들은 아주 그냥 톡톡이 혼을 내주는 거죠. 이렇게 량시동의 겁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그의 이름도 점점 날리게 되었답니다. 량시동은 비록 장춘 시내에서 세력이 제일 큰 흑사귀였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 바닥을 통일할 정도까지는 못되었답니다. 크고 작은 흑사회 조직들은 량시동과 서로 그 힘을 겨룰 수 있었죠. 그 중에는 위용칭이라는 조직도 있었답니다. 이 조직은 량시동보다 세력에서는 조금 약했지만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시비가 발생하여 량시동 조직이 입판사판으로 이 정면으로 붙어도 그 승패의 결과는 모를 정도까지 되었답니다. 하여 량시동이 장춘 흑사회를 통일하겠으면 무조건 넘어야 하는 산이었죠. 그런 눈에 든 가시인 위용칭이 결혼을 한다고 요청장이 온 거였답니다. 하! 감히 결혼식에 나를 초대하니 피바다로 물든 결혼식이 되길 바라는 건가? 오케이! 까지고 오라면 참가해 주지 뭐! 량시동은 제일 빠릿빠릿한 대여섯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는 그 위용칭이 결혼식에 참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상대방 적대조직에 들어간 량시동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막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량시동은 부하 다섯면만 데리고는 위용칭의 결혼식으로 향했답니다. 이 위용칭은 저번 회에서도 나왔다시피 장춘신에서 좀 잘나가는 흑사회 조직 보스였었죠. 그리고 또 유일하게 량시동과 정면으로 맞붙을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놈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더니 아주 그냥 웅장했답니다. 예식장 앞에는 수십 대의 최고급 차량들로 그냥 쫙 주차되었으며 그 인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들 당춘식 흑사회 바닥에서 이름께란 날리는 놈들이었답니다. 량시동 형님 오셨군요. 자자 반갑습니다. 안으로 드시죠. 위용칭이 반갑게 인사하자 량시동도 인사를 척 하면서 그래 그래 위용칭 형님도 축하드립니다. 라고 분위기 좋게 들어갔답니다. 흑사회 강바즈 위용칭이 결혼식은 그야말로 의리의리하게 진행되었답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결혼식에 참가할 량시동은 왠지 기분이 별로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장춘시에서 세력이 제일 큰 보스였으니 막 받들어줘야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였으니 말이죠. 받들어주기는 커녕 그냥 구석자리 방치해뒀으니 말입니다. 흑사회 말로는 맨즈를 충분히 안 준 거였답니다. 뭐 그래도 각 지역 보스들이 다 있었으니 그냥 대충 참고 있을 때 였답니다. 아이고 형님들 형님들 이제야 와서 술을 권하게 되었네요. 대신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아재객을 하나 해볼까요? 위용칭이 얘기하자 그 상에 다른 사람들 하우하우 하면서 다들 좋다고 박수를 쳤답니다. 형님들 제가요 미친놈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그러자 량시동은 술잔을 탁 하고 내려놓았답니다. 네 왜냐면 극사회 바닥에서 량시동의 별명이 바로 량펑즈 즉 량미친놈 이었거든요. 왜냐면 전에 얘기해서도 알라시피 량시동은 무슨 일이 있게 되면 그냥 앞뒤를 안가리고 죽어라 했잖아요. 그래서 성씨가 량가인 미친놈 량미친놈 이라고 별명이 붙어진 거랍니다. 위용칭은 알면서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 그렇게 미친놈 에 대한 아재개그를 시작했답니다. 한 정신병원이 있잠다. 정신병자가 하나 있었는데 원장실로 가서는 지가 다 나았으니까 퇴원시켜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그러자 그 원장은 뭐 별이 다 나았다고 어 그럼 퇴원해서 나가면 뭐 할 건데 라고 되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정신병자는 에 나 퇴원하게 되면 보이는 족족 그냥 유리창들을 모두 다 깨부수겠습니다. 오른주먹으로 박살내고 왼주먹으로 또 박살내고 이 세상에 있는 유리창들을 그냥 모두 다 박살내겠습니다. 라고 으쓱해하며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의사는 머리를 도리도리 저으며 야야 못들하니 빨리빨리 집어넣지 않고 그렇게 또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고 이 정신병자는 또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자기 병이 다 나았으니 퇴원하게 해달라고요. 그러자 의사는 시끄럽다는 듯이 그냥 저번에라 똑같이 물었답니다. 그래 그래 뭐 니 근데 나가서 뭐 할 건데 네 그러자 요번엔 그 정신병자는 조금 부끄러워 하면서 네 선생님 저 나가면 결혼을 할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 결혼? 오오 그래 야 이놈 말고 다 나왔네 그래 그래 그럼 결혼한 뒤에는 뭐 할 건데 네 그러자 정신병자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에? 에 결혼식이 끝나면 이 호텔에서 첫날밤을 보내야죠.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의사는 무릎을 탁 치면 그렇지 그래 그런 거다 그러면 호텔에 들어간 다음에는 뭐 할 건데 라고 물었답니다. 자 그거사 먼저 색시를 와락 안아서 침대 위에 올려놔야죠. 그러자 의사는 그 정신병자를 툭툭 치면서 그렇지 이 친구 뭘 좀 아는구나 그래서 그 침대 위에 올려놓고는 뭐 할 건데 라고 의사는 계속해서 물었답니다. 그러자 정신병자는 네? 그 다음에는 위투를 벗기고 브라자로 벗겨야죠. 그래 음 좋다 달달하겠다야 그러면 이 브라자를 벗긴 다음에는 뭐 할 건데 네 이 의사는 이미 툭툭툭해서 지 혼자 상상하며 흥분해 있었답니다. 에? 에 브라자를 벗겼으니 팬티도 벗겨야겠죠. 그리고 그 팬티를 쫙쫙 짖어서 안에 고무줄을 빼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고무줄로 돌멩이를 넣어서 이 총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유리창이 보이면 이 쏴서 깨버리고 또 보이면 또 쏴서 깨버려야죠. 네 이 고무줄 총으로 이 세상에 유리창이나 유리창을 다 박살내겠습니다. 하하하하 라고 위쳐댔답니다. 네 위웅친이 아재개그가 끝나자 달을 그냥 배를 끌어안고 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만 빼고요. 그건 바로 똥 씹은 얼굴을 각오했었던 량시둥이었죠. 량시둥은 숫자를 탕 하고 내려놓고는 그대로 바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딱히 자기를 향한 계획이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아주 별로였죠. 량시둥은 돌아가는 차량 안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열받았다고 합니다. 어이 니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위웅친을 잡아 죽여야겠다. 그래서 내 이 장춘식 흑사회 바닥을 통일시켜버리겠다. 니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다 살아있는 난 내는 잠이 들지 못할 것 같구나 라고 못바가 얘기했답니다. 사실 량시둥이 전문 킬러 조직이 있었더라면 아주 쉬웠을텐데 그 조직은 저번 회에 치과 이사를 죽이고 타지에서 피난을 갔던 시기였었죠. 이어 그 임무는 멍판성 다홍 뚜더웨 왕따지앙 등 4대 행동대장들한테 내려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얘네는 이제 량시둥이 그 나와바리를 관리해주면서 돈도 많이 벌고 잘나갔죠. 그러니 살인같은건 자기도 모르게 피하게 되는겁니다. 이어 2개월이 지나도 조용했답니다. 그러자 량시둥은 얘네를 불러서 고층 간부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이 니네 요즘 백가죽에 기름이 들어차니 왜 이제 다들 더러운 일을 하기 싫니? 너네 기억해라 너네 밑에는 200여 명의 부하들이 있네라 걔 아내는 이런 승급 기회를 받지 못해서 저러고 있는 게다. 만약 내가 걔 아내를 이런 일을 시킨다면 내가 왜 해서 니네를 그 자리에 앉히겠니? 내 얘기했었지 위웅칭이 아예 죽으면 내 밤에 잠을 못청한다고 내 마지막으로 딱 일주일만 시간 줄게 이제 니네 알아서 처리해라 네 그러자 4대 행동대장들은 바빠 놨답니다. 그들은 이어 조용하게 서로 엇바꾸어 교대해가면서 위웅칭을 감시하였답니다. 네 이 위웅칭도 흑사회 보스였으니 곁에 항상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녔답니다. 그렇게 마지막 일주일이 다 돼가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항상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던 위웅칭도 이 여자를 따먹을 땐 또 혼자였다고 합니다. 이 위웅칭은 창녀를 끌어안고 량시둥이 나와바린 샹그릴라 대호텔로 들어갔답니다. 어?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나요? 따홍은 즉시 량시둥한테 전화를 넣습니다. 형님 글쎄 이 위웅칭이란 놈이 창녀만 데리고 우리 샹그릴라 호텔로 들어갑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즉시 출발할까요? 라고 하자 량시둥은 잠깐 생각을 하더랍니다. 아니다 아이야 여기는 우리 자동차 부품 가게에 가서 총을 가지고 오라 네 요번에 러시아에서 새로 들어온 7연발 역총이 있거든 그 새로 들어온 총으로 그놈 대가리를 깨부숴라 알았니? 네 사실 량시둥은 경찰이잖아요. 만약 자기가 담당한 구역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량시둥이 책임지고 수색하잖아요. 그러면 지가 벌인 짓을 지가 수색을 하는 겁니다. 그 뜻인즌 마음대로 덮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에이오다훈과 왕따장은 자동차 번호판을 뜯어선 이 짝퉁으로 갈아올리고 또 전화를 걸어서 7연발 그 역총을 갖고 오게 하였답니다. 이 7발을 연속 살 수 있는 7연발 이 역총은 그 시기에 최신식 역총이라고 했답니다. 량시둥이 러시아로부터 어렵게 어렵게 들여온 거랍니다. 그리고 또 전해부터 준비했던 이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까지 가져오자 만반의 준비는 다 끝난 거였답니다. 여 오후 5시 35분이 되자 또 위용칭도 아주 시원한 모습으로 호텔에서 혼자서 기어나오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차량 시동을 걸고 출발하니 멍판성과 왕따장도 뒤에서 바짝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가자 장춘시 홍치제의 중화한 나이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이곳은 바로 위용칭이 나와발이었으며 일찌감치 찾아와서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걸 체크하러 온 거였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이곳이 바로 량시둥이 경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었으니 그냥 딱이었죠. 위용칭아 위용칭 니 갈대가 됐구나. 이 왕따장은 액셀을 쫙 밟아서 퉁하고 위용칭이 차량 뒤를 박았답니다. 뭐야 이게 아 아파 죽였다. 대체 누구야 위용칭은 뒷목을 부여잡고 온갖 욕들을 다 해가며 내렸답니다. 그런데 헐 글쎄 뒤에 차량에서 나온 건 긴 역총을 처음 메고 나오는 따홍이었죠. 이 팡팡팡 하고 위용칭을 향하여 여섯 방이나 쐈다고 합니다. 이 따홍은 왕따장을 보고 어이없어 합니다. 왕따장아 니는 뭐 놀러왔니? 어? 어 그렇지 나도 뭘 해야겠지. 네 이 왕따장도 차에서 내려서 권총으로 그 위용칭이 머리대고 팡팡 하고 두 방을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차량에 올라서 냅다 도망을 치는 거죠.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부랴부랴 차량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차량 번호를 빼서는 강물을 획 버리고는 원래 차량 번호를 다시 달아놓는 거죠. 그리고 또 잽싸게 차량에 올라서는 량시똥한테 전화했답니다. 형님의 우리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실험 놓으셔 라고요.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왕따장과 따홍은 꿈에도 생각 못한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그들 뒤에는 량시똥이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량시똥은 샹그릴라 호텔에서 발견했다는 전화를 받고는 쭉 그들 뒤를 따라다니며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를 대처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래 니네 했다야 우리 아지트에서 만나서 축하 파티라도 하지 뭐 그렇게 그들은 샹그릴라 호텔이 아지트에서 만났답니다. 이 량시똥은 아주 숙렴된 솜씨로 7년반 옆총을 분리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옆총도 분리를 시키고는 그 두 옆총이 조각조각들을 서로 억가라 다시 조립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총도 마찬가지로 다시 조립하여 만들었죠. 이는 량시똥이 경찰이니 그 경찰들 수사수법을 잘 알아서 였답니다. 이렇게 엇갈리게 조립해놓으면 수사하는데 매우 큰 혼란을 준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총을 조립하던 량시똥은 갑자기 입을 엽니다. 야 너네 그 소문 들었니? 아께 위용칭이 죽었다던데 그거 누게 그랜거니? 엥? 그러자 눈치 빠른 따홍과 왕따장은 엥?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도 처음 듣는 소린데? 라고 시치미를 떼었답니다. 어찌됐든 그 위용칭이 죽었으니 나 오늘부터는 푹 잘 수 있겠다야 좋다야 오늘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한번 마셔보자 그렇게 그 셋은 밤새 그냥 미칠듯이 퍼마셔됐다고 합니다. 이제 살인에까지 재미를 붙인 량시동 대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량시동 조직은 위용칭을 암살하는 데 성공하고 그때 사용된 옆총을 다 분리시켰죠. 그리고 다른 옆총과 막 섞어서 다시 조립하였는데요. 그리고 그 총들을 따홍보고 비밀리에 처리해버리라고 명령했답니다. 하지만 이제껏 무슨 일이나 그냥 깔끔하게 처리했던 따홍은 이번만큼은 바보 짓을 하였답니다. 따홍은 그 새로 나온 최신식 7년발 옆총을 버리기 아까워서 글쎄 깜쳐놨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상그릴라 호텔 방 안이에요. 나중에 이 옆총이 발견되면서 량시둥이 제일 치명적인 살인 증거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그건 나중에 일이고요. 위용칭을 잡고 장춘시 흑사회 바닥을 평정해버린 량시둥은 그 기세가 점점 하늘을 찔렀답니다. 글쎄 이놈은 요번에 또 어디를 건드렸는지 아세요? 네 글쎄 장춘시 세관을 건드렸다고 합니다. 에? 세관이라면 중국 국가기관이 속하지 않나 뭐 이렇게 하실 텐데 맞습니다. 중국 정부기관이 맞고요. 그럼 국가정부기관도 량시둥한테는 별로 쓰게 안 보였던 거죠. 이 사실은 이렇 했답니다. 뭔 반성이 자동차 쪽의 모든 사업을 담당했었는데 그 당시 외국으로부터 세대의 고가 차량을 밀수해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많이 해왔던 지식이 뭐 아무런 문제없을 줄 알았지만 그분만은 달랐답니다. 장춘시 세관에서는 그 세대의 고가 차량을 압수하고는 내놓지를 않았답니다. 아무리 어떻게 뭐 위쪽에 전화를 넣고 돈을 준다고 해도 딱 안 된다는 거죠. 뭐야 이것들이 갑자기 돌았나? 아니 감히 내 물걸로 압수하냐? 이건 이건 차량 몇 대 문제 아이다. 이게 량시둥이 멘즈 문제다. 야야 모든 애들 집합시켜서 세관 안의 놈들 압박 줘라. 량시둥은 신이 나서지는 않고 먼 판성을 대가리로 세웠답니다. 그리고는 글쎄 200여 명이 흑사회 조폭을 모두 다 출동시켰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량시둥 이놈이고 약을 너무했는지 정신이 왔다리갔다리 했었죠. 아니 국가정부기관을 상대로 200여 명을 보내다니요. 뭐 본기라도 출동해야겠죠. 그들은 차량 5대로 세관이 대문을 가로막고는 출입을 통제하였답니다. 그리고 100여 명이 먼저 장춘세관 보안과로 쳐들어갑니다. 그곳은 세관이 보안을 책임지는 곳이니 무기들을 갖고 있겠죠.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답니다. 다들 그냥 월급이나 받아먹는 순한 양들이었죠. 100여 명인 건달들이 쳐들어오자 다들 그냥 앞다투어 무기를 바쳤답니다. 이렇게 100여 명은 곧장 세관이 높은 층의 고관들이 사무실로 쳐들어갔답니다. 그중 다홍 왕따지앙 뚜더웨이는 각각 20명치 데리고 세관 부국장들 그 사무실로 각자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부국장들 사무실이 뭐 아무리 커도 20여 명이 쳐들어가면 꽉 차겠죠. 안에 들어가서는 분위기를 제압하고 제일 관건적인 그 먼판성 쪽이 잘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먼판성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장춘시 세관이 그 국장 사무실로 쳐들어갔답니다. 먼판성은 40여 명은 거느리고 쳐들어갔으니 그 국장은 더더욱 기가 막혔겠죠. 어? 야야 니네 뭐야 여기 어딘지 모르니? 국장이 놀라 소리쳤지만 먼판성은 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들어와서 소파에 척 자리잡고 앉고는 아야야 이게 너무 낑긴다야 하면서 권총을 척 빼서 책상 위에 놓았답니다. 에? 그걸 보자 국장은 그냥 시급에 났죠. 하지만 또 다른 건달들이 우르르 들어와서는 그 책상 위에까지 척 걸쳐 앉았고 또 그가 앉았던 걸상까지 차지하였답니다. 그러자 국장은 결국 구석에 우크리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거 대체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로 좋게 좋게 하기요? 국장이 먼판성을 보고 얘기를 해도 먼판성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는 담배질을 해댔답니다. 이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압박을 주니까 더더욱 죽을 마셨답니다. 그리고 덩치 좋은 부하들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국장을 더더욱 구석으로 꽉 미는 거죠. 그러면 이때 세관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신고를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있었겠죠. 하지만 경찰 측은 이미 량시둥이 꽉 막고 있었기에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이 구석에 가둬놓자 이 국장도 뭘 좀 눈치챘는지 혹시 우리가 압수한 차량 세대 때문에 그래요? 그거라면 내 지금 당장 풀어주지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그제야 몽판성은 최상을 땅 하고 치며 일어나서는 그 국장 쪽으로 성큼성큼 걷다 가갑니다. 그리고는 공산당 고층 간부인 장춘 세관이 국장을 뒷바망이로 후려 갈겠다고 합니다. 어이 우리가 그 돈 몇 푼 때문에 이러는 것 같니? 어? 이건 우리 큰형님이 맨즈 문제다. 니 아들이 하나 있지 장춘 시일 중에 다닌다며 뭐 애비를 잘못 만나서 휠체어 신세 알았니? 네 여러분 잊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몽판성은 원래는 아주 우수한 사업가였죠. 하지만 량시둥이 세 번 청하여 속아 넘어가서 흑사회 조폭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그 누구보다 확실한 흑사회 행동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과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걸 압니다. 이 몽판성은 제일 마지막까지 자신이 그 기막힌 머리로 살아남은 놈이랍니다. 하지만 그건 또 나중에 얘기고요. 결국 그 밀수한 차량 세대는 풀어주게 되었고 그 뒤에 량시둥이 그 차량들을 얻다 팔아먹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일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량시둥은 이 일로 하여 아주 크게 혼났다고 합니다. 에? 그러면 누가 감히 지금이 량시둥을 혼낼 수 있었을까요? 네 그건 바로 량시둥의 친형 량셔둥 이었죠. 량시둥아 량시둥 니 뭐 아주 장춘시의 황제야? 감히 국가전무기관에 들어가서 난리치고 다니니? 하도 니가 직접 참가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인데 그분 이래 참가한 놈들 다들 외지로 보내라. 요번 일이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 제대로 들었니? 그리고 차 니 잘하면 여기 북경 중앙 정부에도 쳐들어오겠다. 한번 멋있게 와봐라. 내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제일 믿고 있었던 형 얘기하니까 량시둥은 애들을 잠시 타지로 보낼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살인자들처럼 깊은 산속에서 숨어 지내는 건 아니었답니다. 그들은 북경과 광주로 가서 각자 큰 가게를 오픈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자금은 량시둥이 다 내줬죠. 그중에는 지금도 영업하고 있는 쿠리오즈 구운 닭집도 있답니다. 네 이 구운 닭집이 맛이 엄청난가 봐요. 아직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 사건에 참가한 놈들을 모두 다 보내자 량시둥은 드디어 시름을 놓았답니다. 하지만 밑에 부하들이 많다 보니 하루도 그냥 조용한 날이 없었답니다. 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지태밍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놈은 제일 처음에 량시둥이 제일 행동대장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일처리가 확실하지 못하여 왕웨이 한테 밀려났었죠. 또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다른 정을 봐서 량시둥이 사우나를 맡겼었는데요. 근데 지태밍 이놈이 그중에서 많은 돈을 헤쳐먹었다는 겁니다. 결국 량시둥한테 발각되었고 대노한 량시둥은 당장 지태밍을 잡아오라고 명명하였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지태밍은 잽싸게 도망을 간거랍니다. 네 왠지 이런 상황을 전에 들은 얘기 같지 않나요? 바로 왕후에도 조직이 룰을 어기고는 도망을 간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왼쪽 손가락을 다 잘라서 받치고 나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용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지태밍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할까요? 하 지태밍 이놈아 이거 나를 가지고 노는 거지 조직이 룰을 깨면 얼마나 엄중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랜다는 거는 야 이게 나를 쓰게 해본다는 게다 야 지태밍을 잡아 죽여라 이놈이 아예 죽으면 내 밤에 잠을 못잘 것 같구나 라고 했답니다. 네 지금 이 량시둥은 이미 그전에 왕호위를 풀어줄 때 그 량시둥이 아니었죠. 이제 간땡이가 부어서 조금만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려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량시둥이 지금 이리저리 전화하여 이 킬러를 찾고 있던 도중에 또 뜻밖의 사건이 터지게 되었답니다. 그날 아침에 량시둥은 장춘시 공안국 국장실에서 부른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사실 그때 장춘 시내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는 흑사회 조폭들을 싹쓸이 하는 작전을 계획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계획서도 량시둥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 장춘시 흑사회 강바즈 한테 흑사회를 싹쓸이 할 계획서를 맡긴다고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98년도 길림성 장춘시 에서 있었답니다. 량시둥은 자신이 최고급 벤츠 뒷좌석에 척 앉고 또 앞에는 덩치 좋은 리훈강이 운전을 맡았답니다. 그렇게 멋있게 국장실에 척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에? 제 누구야? 여기 국장실인데 량시둥 앞에 척 서있었던 건 그가 알고 있었던 국장이 아니었답니다. 어어 반갑소 네 요번에 새로 부임한 국장 캔중린이라고 하오 어? 뭐라고 새로 순간 슬망치에 그냥 머리라도 맞은 듯이 땡해짓답니다. 량시둥이 이제 장춘 시내에서 무법 성지로 날뛸 수 있었던 건 전의 국장과 호형 호재 하면서 눈을 감아줬기 때문이죠. 새로 부임한 국장이라면 또 처음부터 뒷돈을 물쓰듯 퍼부으면서 친해져야겠죠. 우리 경찰서의 에이스 형사 량시둥이 내 이름은 많이 들었어. 차 근데 쟤 그 가죽 자켓이 빚이 반짝반짝 나는구만. 그거 많이 비싸겠소? 켄중 린은 부러운 눈길로 량시둥이 재키스 바라보더랍니다. 네? 이거요? 얼마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최고급으로 잘 준비해서 국장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량시둥은 공손하게 켄중 린한테 얘기합니다. 차 우리 량시둥 형사 나이는 젊은데 이 사업수환이 장난 아니구만. 그건 그렇고 요번에 싹쓰리 할 이 흑사회 깡패놈들 명단 어떻게 정리 다 됐소? 켄중 린이 묻자 량시둥은 부랴부랴 한 수첩을 빼서 전해줍니다. 네 여기에 적혀져 있는 눈마들 다 잡으면 요번에 성과가 크게 나서 저 위쪽에서도 엄청 좋아할 건다. 물론 얘네가 흑사회 활동을 뭐 하였다는 증거도 제가 이미 다 수집해 놓은 상태 구요. 그러다 켄중 린 국장은 무릎을 이게 다야? 여기 몇 놈이 빠진 것 같은데 에? 빠졌다구요? 그럴리가요. 량시둥은 의아해하며 수첩을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그 큰 건물들은 다 빠졌네 뭐. 야야 나 이 켄중 린이 장춘시 공항구 국장으로 부임하는 신고식이다야. 그럼 피라미드를 잡아서 내가 맨즈가 속였니? 뭐 그러자 량시둥은 등골에 식은 땀이 쫙 흘렀답니다. 그 멍판성 따홍 왕따장 뚜더위 같은 거물들 있죠? 물론 또 그 위에 걔네들 보스를 잡으면 더 좋겠지? 가 가 가 성인 량가라고 했던가? 뭐 그러자 량시둥은 책상을 딱 하고 치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때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한 곰같은 덩치 경찰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량시둥이 반응을 하기도 전에 그냥 냅다 들어서 뒤로 던졌답니다. 그러자 량시둥은 붕 띄어서 그냥 유리로 든 책상에 땅 하고 부딪혀서 그 책상은 쨍그랑 하고 깨지기까지 하였답니다. 이어 량시둥이 권총을 빼내려 했지만 떼는 이미 묻었답니다. 뒤에 또 자동소총을 가지고 쳐들어온 다른 무장 경찰들한테 제압 당하게 된 거였죠. 야 량시둥아야 놀랬다야 원래 내가 책상을 딱 치면 얘네가 들어오기로 정해놨는데 니가 미절로 책상을 땅 칠 줄 정말 몰랐다야 하하 니 내 텐중린이 공항구 국장이 되는 신고식이다 고맙다야 네 그러자 량시둥은 텐중린 국장을 향해 그냥 개고 소고 온갖 욕들을 다 했답니다. 그러면 량시둥이 이렇게 잡혔는데 그의 든든한 량시오둥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그의 4대 행동대장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회의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의 또 짜이제!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샹샹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의에서 대흑사회 보스 량시둥이 새로 부임한 텐중린 국장한테 잡히게 되었죠. 그러면 현직 경찰이었던 량시둥이 어떻게 되어 경찰한테 잡히게 되었을까요? 네 그 제일 중요한 이유도 참으로 어이가 없었는데요. 말 그대로 새로운 공항국 국장이 올라오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는 제일 큰 놈들을 그냥 잡기 위해서 였답니다. 새로운 국장으로 부임되면서 이런 큰 건이 있어야 자신의 위신이 그냥 팍팍 오르겠죠. 1998년 1월 새로운 국장으로 발령받은 텐중린은 먼저 발령받은 그 사실을 비밀 리로 하였답니다. 그리고는 눈독 들여 잘 관찰하는 거죠. 음 어 나를 물어버리면 내 위신이 그냥 한방에 올라갈까 라고요. 그런데 헐 뭐 자세히 안 봐도 그 목표로 쓸만한 놈이 저절로 보이는 거 이었답니다. 글쎄 밑에 형사신분인 은마가 공항국 국장보다도 더 좋은 최고급 벤츠 척 앉아 다녔으며 또 전문 운전기사까지 썼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경찰서 안에서도 다들 그 보고 그냥 구멍구멍 인사를 하였으며 이거 국장인 자기보다도 맨즈가 더 셌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밤이 황제로 등극하고는 부하 수십명씩 데리고 술 마시러 다닌다고? 하이 그리고 또 더더욱 중요한 건 전 장춘씨 사람들은 장춘씨 시장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량시둥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다는 점이랍니다. 그 모든 걸 다 알아보자 텐중리는 어이가 없었겠죠. 하여 경찰서의 다른 형사들과 량시둥에 대해 알아봤답니다. 네? 량시둥이요? 량시둥 그 놈아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우리 서희 에이스입니다. 걔 사건 해결하는 능력 하나만은 알아봐줘야 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또 왜서일까요? 왜냐하면 량시둥이 흑사회 보스니까 그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다른 보통 경찰들에 비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눈에 거슬리는 조직을 잡아내는 데는 그 증거 같은 걸 찾아내는 데는 더더욱 편하겠죠. 헐 량시둥 이 놈 많이 컸네 오케이 내 신고식은 이놈으로 하지 이 탱중리는 자신이 데려온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경찰들로 량시둥 수사조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는 량시둥에 대하여 비밀 수사를 진행하는 거죠. 이 량시둥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는 상담을 원했는데 하지만 처음에는 다들 량시둥이 두려워서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계속하여 견지하여 설득하자 그들도 느꼈답니다. 오라 요번에 새로 부임한 공항국 국장이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구나 라고요. 그러자 피해자들은 하나 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그들 진술을 들은 텐중리는 깜짝 놀랍니다. 뭐야 법을 무시하고 무시하고 이 정도로 날아다니는데 사건 기록도 없다고 대체 이놈 배후가 어느 정도인데 그렇게 또 량시둥이 배후를 찾아보자 량시오둥이 나오게 된 거죠. 이 량시오둥까지 누를 수 있어야 동생이 량시둥을 끝까지 처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량시오둥이 뒷배경은 북경 중앙에까지 뿌리가 깊었으니 이걸 누르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량시오둥까지 누르 힘까지 다 준비하고는 저번 회에 나왔던 대로 량시둥을 잡은 거였답니다. 이 량시둥을 잡고는 제일 중요한 건 그 사실을 숨기는 거죠. 량시둥이 잡혔다는 소문이 퍼지면 밑에 놈들이 그냥 다들 도망갈 테니 말입니다. 경찰들은 준비한 대로 먼저 그 량시둥이 차량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차량 안을 관찰하자 그 보디가드이자 운전기사인 리홍강이 차 안에서 신발을 벗어버리고 심지어 양말까지 벗어던지고 느슨하게 누워서 담배질을 해댔답니다. 이 경찰들은 갑자기 들이닥쳐 그 리홍강을 제압한 거죠. 이 리홍강은 제일 처음에 나왔었는데 덩치가 크고 힘께나 쓰는 놈이었지만 결국 어쩌지를 못하고 잡혔답니다. 경찰 측에서는 량시둥을 잡은 거를 비밀리에 하려 했지만 그 형 량시오둥이 정보 능력을 막을 수는 없었답니다. 그치 량시둥이 잡히고 15분 뒤에 량시오둥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량시오둥은 올리띠고 내리띠어봤지만 량시둥을 구하기는 커녕 자기 자신도 위험하다는 걸 발견했답니다. 량시오둥은 즉시 북경에 있던 자신이 현금들만 챙기고는 곧바로 외국으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사실 텐중린 국장은 잘 알았었죠. 량시둥을 잡고는 거의 200여 명이나 되는 조직을 전부 잡을 수는 없어도 4대 행동대장 정도는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요. 이어 텐중린은 직접 경찰들을 거느리고는 량시둥이 성룰어란 나이트로 쳐들어갑니다. 때는 오후여서 이 가게는 한창 저녁 장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죠. 텐중린이 쭉 들어가서 보자 그나마 한 매니저로 보이는 놈이 있었답니다. 어이 니 여기 총괄 매니저야? 텐중린이 묻자 에? 아인다 총괄 매니저는 아직 출근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였답니다. 엥? 뭐지? 이놈 아무리 봐도 여기 대가리 같은데 자기가 아니라네? 흠 이어서 텐중린은 가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담배 한 대를 다 태우고는 가게 안을 향해 외쳤답니다. 따홍아 밖에서 누가 널 찾는다야? 그러자 뭐야 어나 감히 내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는 건데 라고 그 직원은 웃겼답니다. 오오 니 량시둥 조직 4대 행동대장 성룰라 나이트 총괄 매니저 따홍이 맞구나 뭐 외학교는 아이랬니 에? 그랬습니다. 경찰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자기를 찾자 눈치 빠른 따홍은 뭔 좋은일이 아님을 눈치챘죠. 그러니 자기가 따홍이 아니라고 우겼던 겁니다. 하지만 또 갑자기 누가 자기 이름을 갑자기 불러대자 그냥 조건반사로 대답을 한 거였죠. 그렇게 따홍은 잡혔고 왕따지앙과 뚜더웨도 북경에서 광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따지앙 따홍 뚜더웨는 아주 맥없이 잡혔지만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어느 조직에나 이런 독한 놈이 한 놈씩은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킬러 조직의 행동대장 싱야 쥔이었죠. 이 싱야 쥔은 량시둥이 고용한 전문 킬러였는데 전에 량시둥을 도와서 치과 이사를 죽였었죠. 그리고 심마 위에는 박권은 멀리로 도망쳤었는데요. 경찰 측은 량시둥이 핸드폰을 조사하여 결국 싱야 되었답니다. 뭐 무조건 있다고 단정은 못 지겠지만 그러니 한번 드러내 가봐야겠죠. 그분 작전은 차오둥민이라고 부르는 경찰 대대장이 지휘를 하였답니다. 이 차오둥민은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그러자 문이 조금 빼곡히 열리더니 한 아줌마가 내다보는 거였답니다. 어이 아줌마 우리 공안국 경찰이요. 지금 공무집행 중이니 문을 좀 열어보시오. 차오둥민 대대장은 요 나지막하게 그 아줌마와 얘기를 했지만 여보 여기 경찰들이 문 열어달라는데 열어줄까요? 라고 그냥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뭐야 이 순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차오둥민 문을 확 열어제키고는 제일 먼저 안으로 들이닥쳤답니다. 하지만 이때 안에 침실문이 열리더니 한 낙은애가 옆 총을 쭉 들고 나오더랍니다. 이 차오둥민 보자마자 그냥 팡 이 차오둥민은 덩치가 커도 샥하고 잽싸게 피해서 밖으로 달아납니다. 뭐요 저 안에 세 사람은 누구야 왜 범죄자 싱야주인이 있는 집에 또 다른 세 명의 가족이 있는 건데 차오둥민이 집주인을 잡고 묻자 사실은 이러 했답니다. 사실 이 집은 두 가정에서 이 월세를 절반씩 부담하고는 이 합숙하는 그런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에는 두 부부와 어린 딸 한 명이 세 가족과 싱야주인이 함께 생활하였던 거죠. 그러자 차오둥민 대대장은 집이 입구를 봉쇄하고는 경찰특공대의 지원을 기다리기로 결정하였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서 이 경찰특공대가 도착해도 어쩌지를 못했답니다. 안에 세 명의 가족이 이 인질로 잡혀있었으니 막무가내로 쳐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또 밤은 깊었는데 이 전등은 다 꺼놔서 밖에서 저격수도 안 되겠죠. 그냥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안에 갇혀있던 싱야주인은 더더욱 답답했겠죠. 이 오만가지 생각들로 미쳐버릴 것만 같은 싱야주인은 결국 결정을 내렸답니다. 어차피 내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다 죽은 목숨이다. 이래봐요 내 혼자 못 간다. 싱야주인은 먼저 세 명의 가족을 움직이지 못하게 위협하고는 또 그 어둠 속에서 더듬으며 뭔가를 찾았답니다. 네 그러면 대체 뭘 찾았을까요? 그건 바로 가스통이었답니다. 싱야주인은 가스를 열어놓고는 잽싸게 자신이 다른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어이 니네 살겠으면 대가리 박고 코를 막아라! 이어 빵! 하고 그 가스통을 향해 한 방울 쏘자 뻥! 하고 그냥 폭발을 했답니다. 이어 집안에는 온갖 화염이 그냥 뒤덮였고 가스 냄새로 그냥 꽉 차 있었죠. 어? 뭐야 저거? 그러자 밖에 경찰들 중에는 자신이 안위를 잊은 채로 이 인질들을 살리려고 그 불길 속에 뛰어든 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네 그건 바로 차오둥민 경찰이었죠. 그는 집안으로 뛰어들어서 그 세 가족을 찾아 헤맸답니다. 하지만 이때 빵! 하는 총소리와 함께 차오둥민 앞에 벽에 그냥 퉁 하고 구멍이 났답니다. 그러자 차오둥민은 잽싸게 몸을 납추고는 그 총소리가 울려 퍼진 쪽을 바라봅니다. 네 그쪽에서는 식냐주인이 이 벽에 몸을 숨기 채로 총을 들고 있었답니다. 이미 집안은 불길로 막 포위를 했었고 시간은 점점 더 긴박해지기만 했답니다. 어이 깡패야 니도 남자지? 어? 그리고 니도 딸이 있다며? 야 여기 어린이는 무슨 죄야? 우리 어린애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 우리끼리 다시 보자 어떠야? 네 그러자 식냐주인은 조용했답니다. 이 차오둥민은 이미 기절되는 여자애를 찾아서 품에 안고 밖으로 냅다 달렸답니다. 하지만 이때 팡 하는 총소리와 함께 차오둥민은 다리를 맞고 앞으로 푹 하고 거꾸로 졌답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또 이 팡 하는 총소리와 함께 그 엎어져있던 차오둥민은 총에 맞아 움찔 했답니다. 그러자 그제야 다른 경찰들은 방패를 들고 들어왔으며 그 꼬마와 차오둥민 경찰을 밖으로 들고 나갔답니다. 사실 식냐주인이 들고 있었던 포어는 오연발 옆총을 잘라서 만든 거였으니 이제 탄약이 마지막 한 방이 남았답니다. 이 식냐주인은 그 포어를 자신이 턱 밑에 대고 팡 하고 올리다 쏘아서 자살하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뭐 홍콩 영화의 단장면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고 실제 1998년 6월에 이 발생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총동민이 안고 나온 그 여자애는 살았었고 차오둥민 경찰은 아쉽게도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 해 그의 나이 37세로 말이죠. 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면 량시동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인민 경찰은 차오둥민 하나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경찰서에 잡힌 량시동은 책상을 땅땅 치면서 야야 니네 나 이 량시동을 잡아 놓으면 그냥 이렇게 죽을 것 같니? 하 참 웃기고 있네. 나 량시동 아직 살아있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답니다. 네 그러면 아직 아예 죽었다는 이 량시동은 또 어떤 일을 벌이게 될까요? 대흑사회 량시동 다음 마지막 회 계속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 또 짜이제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킬러조직 행동대장 싱야주인을 잡느라고 경찰 조두민이 아쉽게도 희생되었죠. 하지만 요번 사건에서 목숨을 잃은 경찰은 또 한 명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이 순쇄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 사실은 이러했답니다. 이 순쇄종은 량시동을 신문하던 경찰관 이었는데요. 량시동아 너희 조직원들 거의 다 잡혔다. 네 지금 이때까지 있었던 범죄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기회가 더 없을 게다. 왜냐하면 너희 부하들이 공을 세워서 죄를 감면받자고 다 진술해버리면 그때 네가 다시 진술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게다. 알았니? 라고 얘기하였답니다. 그러자 독이 오를 대로 바짝 오른 량시동은 피식 웃었답니다. 어이 너희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 어? 나 량시동이다 량시동 너희 지금 나를 뭐 잡았다고 어떻게 뭐 섭세 보이지? 야 저번에 기억이 안 나니? 그때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 잡혀있다가 며칠 뒤에는 너희랑 같은 경찰이 됐었고 또 한집 식구가 됐제야 량시동이 량시동이 머리를 빳빳이 쳐들고 내려다보며 얘기하자 순수에 중도 웃음이 났답니다. 하하 어이 량시동아 니 아직도 분위기 파괴 잘 안 되니? 니 아직도 너희 그 량시오동인지 뭔지 아는 그 가를 믿고 이래는 거지? 내 얘기해줄게 가도 이미 끝난지 오래다 우리가 그 얼빠나나를 누르지도 못하고 니를 잡았을 것 같니? 뭐? 그러자 량시동은 이빨을 뿌드득 뿌드득 합니다. 어이 다 괜찮은데 내 형에 대해서는 그 함부로 지껄지 말라잉? 니 그 입을 그냥 확 찢어버리기 전에 말이다. 네 그러자 순수에중은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계속 량시동 앞에서 그 량시오동을 깠다고 합니다. 이어서 량시동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순수에중을 아주 그냥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그냥 째려봤답니다. 그렇게 순수에중은 이제야 량시동이 고분고분해진 줄 알고 계속 그냥 요렇게 나불나불댔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뒤 였답니다. 순수에중은 퇴근을 하고는 평상시대도 이 집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중이었답니다. 항상 다녔던 그 인적이 드문 오솔길로 들어섰는데요. 에? 저 앞에 검은 길에 이 남자 두 명이 마주서서 담배질을 하고 있는 거 였답니다. 순수에중은 처음에는 별로 뭐 개의치 않고 다가갔었는데요. 뭐지? 왠지 저 앞에 두 놈이 자신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흠... 왠지 불길한 예감에 순수에중은 획 뒤돌아섰는데요. 헐... 그 뒤에도 웬 낙은 애가 담배질을 하면서 그를 따라오고 있는 거였답니다. 헉... 그러자 순수에중은 옆구리에 권총을 척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혼자서 뒤따라오는 남자 쪽으로 다가갑니다. 어차피 저 앞에 두 놈보다는 뒤에 따라오는 한 놈이 더 안전하겠죠. 이거 혹시나 해서 뒤를 뒤돌아보니 뒤에 그 두 남자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고 뭐 움직이지를 않았답니다. 어? 뭐지? 나 혼자 착각한 건가? 순수에중은 옆구리에 권총을 잡은 채로 이 한 명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 낙은에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성큼성큼 다가왔답니다. 그리고 서로 아무 일 없이 그냥 쓱 스치는 거였답니다. 아이고... 그제야 순수에중은 안도의 숨을 내몰아쉽니다. 하... 이거 이거 지거병이다 이거 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퉁 아는 소리와 함께 머리가 띵해지고 눈앞이 새까매졌답니다. 내가 스쳐 지나가던 나그네가 갑자기 뒤로 나서서 망치로 그냥 뒤통수를 해놓은 거였었죠. 그러자 그제야 이 멀리서 담배질하던 두 남자도 막 달려왔답니다. 어때 어때? 됐니? 아직 이식 있지? 큰형님이 이놈이 이식이 있을 때 진행해라고 했다. 그 세명은 먼저 순수에중이 권총을 먼저 빼앗고는 또 정신을 차리라고 귓바망이지를 몇 대 후려 갈겼답니다. 야야 정신 들지? 어? 오케이 이제 형님이 따로 시킨 처벌을 진행해야겠는데 아... 뭐랬던가? 아아 너보고 담생이는 요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더라. 요 그들 세명은 순수에중이 턱을 이 아래위로 잡아서는 와다닥 하고 뜯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순수에중이 마무리를 짓는 거죠. 이 세놈은 돈을 받고 사람을 죽여주는 그런 전문킬러였는데 4년 뒤인 2002년이 되어서야 경찰에 잡히게 되었답니다. 네... 독하긴 독했죠. 이런 전문킬러는 그냥 돈만 주면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는 대로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주었답니다. 이제 보게 되면 량시둥의 친형 량시오둥과 량시둥 조직이 넘버2인 멍판성만 빼고는 다들 잡히게 되었죠. 이 두 명은 빠른 시기 안에 잡기 힘들다는 걸 느낀 경찰 측은 1999년 9월 19일 점심 12시 20분에 량시둥 뚜덕의 따홍 왕따장 등 4명을 먼저 총살하게 됩니다. 그 총살하는 실제 사진은 저희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클릭하게 되면 그곳에 커뮤니티라는 창이 뜨는데 모든 영상에 올리기 예민한 사진들은 그곳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량시둥 조직을 총살시킨 죄명은 극사회 조직주였죠. 이 흑사회 조직죄라는 죄명은 중국에서 금방 만들어내 요 따끈따 새로운 법이었는데 량시둥이 제일 처음으로 걸려서 그냥 총살을 맞은 거랍니다. 사실 량시아오둥은 동과 백으로 외국으로 도망갔으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잡기 힘들겠죠. 하지만 멍판성은 아직도 공산당이 나와바린 중국 안에 있잖아요. 멍판성 이놈 당장 잡아라 라고는 그냥 대대적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이 멍판성이 도망다니던 이야기도 아주 재미가 있는데요. 이놈은 조직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냥 재빠르게 움직였답니다. 멍판성은 먼저 은행에서 7만여 위인을 찾아갔고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루어 양이란 곳으로 도망쳤답니다. 사실 이때까지 멍판성은 사태의 엄중함을 몰랐을 때였죠. 또 조금만 피해했으면 괜찮아질 줄로 알고 있었답니다. 하여 이참에 루어 양에 와서 목당꽃 전시회에 놀러간 거였죠. 그쪽에서 여유롭게 즐기고 있을 때 문득 신문을 보게 되었답니다. 헐 뭐야 량시동과 4대 행동대장 중에 자신만 빼고는 모두 다 공안에 잡혀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또 멍판성이 사진이 대문짝만큼 그냥 걸려있었는데 현상금 5만위인이라고 촥 붙여져 있었답니다. 그제야 이 일이 심각성을 느낀 멍판성은 곧바로 떠났답니다. 네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였겠는데 그래도 그나마 혼잡한 도시인 석가장으로 갔답니다. 이 중국의 석가장시는 종일TV에 자주 나오는 곳인데요. 흑사회 건달이나 망명자가 자주 가는 곳이랍니다. 석가장시에 도착한 멍판성은 와이프와 한 여관이 묵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밖에서 볶음요리 한두 개를 포장해서는 여관 안에서 고량주에다가 달달하게 먹었답니다. 하 이제 살 것 같으니까 멍판성은 여관에 TV를 틀었답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TV에서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글씨 한 가수가 경찰에 잡혔다는 겁니다. 엥? 뭐요? 가수라는 엄마가 왜 경찰에 잡힌거요? 하고 계속해봤는데 헐 대박이었답니다. 그 시절이 멍판성은 몸이 100kg나 되는 아주 엄청난 뚱땡이었는데요. 글쎄 그 가수도 뚱땡이었고 생긴 것도 멍판성이랑 비슷해서 멍판성인 줄 알고 경찰에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자 멍판성은 순간 멍해집니다. 그리고는 술이 더 이상 목구멍으로 넘어 안 가겠죠. 야야 짐 싸라 여기로 와야 되겠다. 우리 네몽골로 출발하자. 이 네몽골이란 곳은 중국 서북에 위치해 있으니 또한 아주 낙후하고 후진 곳이었으니 경찰들이 신경도 안 쓰겠죠. 또한 이 네몽골이란 곳에는 멍판성인 머나먼 친인척이 살고 있어서 그 집에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21일 동안 그 네몽골이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또 뭔가 느낌이 왔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왠지 경찰들이 당장이라도 저 문을 뚫고 쳐들어올 것만 같은 느낌 말입니다. 이 네몽환성은 자기 와이프와 여보 왠지 느낌이 안 좋아서 난 또 여기를 떠야겠어. 어차피 내 인생은 맨날 이리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면 살아야겠는데 이제 나를 떠나서 혼자 편히 사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와이프와 이별을 하고는 혼자서 상하이로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멍판성이 떠난 뒤 정확히 두 시간 뒤에 경찰들이 그들 살던 집을 그냥 들이 닥쳤답니다. 이라는 건 참 이렇게도 묘하게 흘러갔답니다. 멍판성이 두 시간 전에 떠났다는 말을 들은 경찰들은 얼마나 그냥 억울했겠나요. 야야 멍판성이 네몽골부터 상하이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이제부터 모든 기차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검사해라. 네 그렇게 경찰들은 또 전화를 넣어서 샅샅이 뒤졌지만 못 찾아냈다고 합니다. 에? 그러면 이것도 왜서였을까요? 네 왜냐하면 의심이 많았던 멍판성은 상하이까지 다 안 가고 도중에 난징이란 곳에서 내렸기 때문이었죠. 난징에서 내린 멍판성은 신문으로부터 량실둥 일당이 모두 다 총살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멍판성은 다리가 풀려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이제 자신이 잡히는 것도 시간 문제이고 또 잡히면 무조건 총살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형님 누님들이 멍판성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시골에 짱 박혀서 잠잠해질 때까지 있겠나요? 네 이 방법은 많은 범죄자들이 사용해온 보편적인 방법이죠. 그럼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끔씩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아니 경찰들이 수배령에 나온 내 사진을 보고 잡을 게 아이야? 그러면 내 얼굴을 들어 고치면 될 게 아이야? 라는 생각 말입니다. 네 이런 그냥 생각으로만 하게 되는 경우를 멍판성은 진짜로 실행하게 되었답니다. 멍판성은 난징에서 잘 알아보고는 제일 잘한다는 4개의 성형병원을 선택하였답니다. 그리고는 1개의 병원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4개의 병원에서 각각 다른 부분을 나눠서 성형을 하였답니다. 뭐 코는 이 병원에서 하고 또 턱은 다른 병원에서 하는 거죠. 이러면 나중에 경찰들이 수사를 하게 되면 이 혼란을 주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면 효과는 어땠을까요? 이 사진은 성형을 하고 난 뒤에 사진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아주 두림질한 체형에 이 얼굴도 동글동글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다른 모습이죠. 눈도 아주 작은 외가풀이었는데 수술 뒤에 쌍꺼풀이고 또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결국 멍판성 그 자신도 몰라볼 정도라고 했는데요. 그 시기 말로 하면 쑤이 잘생긴 남자로 탈바꿈을 했답니다. 잘생겼다는 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완전 다른 사람으로 되어버린 멍판성은 칭다우시로 갔답니다. 그곳에서 짝퉁 신분증을 만들고는 의약품 공장에서 취직하였다고 합니다. 그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하였냐면 각 병원이나 약국에 돌아다니며 자기 약품 공장에서 생산되는 약을 팔러 다니는 거죠. 많이 팔면 수익이 많은 거고 적게 팔면 적은 거죠. 멍판성은 그 제약공장의 딜러들 중에서 성적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도주중인 범죄자들은 어디가나 조심하고 이 남들 의심을 안 사려고 일만 그냥 열심히 해서 성적이 다들 좋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러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그와 함께 날아다니는 이 동료들은 지금 다들 총살맞지 않으면 감옥에서 썩고 있는데 이렇게 밖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게 어딥니까? 항상 그냥 감지덕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99년도에 월급이 2000위엔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로 놓고 보면 중층 수입 이었죠. 그러던 도중에 또 얼굴에 성형한 부분이 염증이 났다고 합니다. 네 어디서 싸구려를 해서 그런지 염증이 나서 또 베이징에 가서 또 다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베이징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도중에 멍판성은 아주 뜻밖의 러브콜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칭다오시 제약 공장에서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 여자가 이 멍판성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멍판성이 북경으로 가게 되고 볼 수 없게 되자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제약회사의 일자리도 때려치고 북경으로 멍판성을 보러 왔답니다. 어? 뭐야? 내 잘생긴 건 알았지만 이 정도였었나? 그러자 멍판성은 당연 땡큐겠죠. 그는 북경병원에서 치료하는 그 나날들을 그 여자랑 그냥 아주 뜨거운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퇴원하는 날에 빠이빠이를 했다네요. 네 뭐 멍판성이 나쁜 남자여서 그랬다기보다는 도망자 신세였으니 어쩔 수가 없었겠죠. 도망자 신세에 그 여자랑 뭐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함께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위험해지는 건 멍판성이 겠죠. 그 여자랑 헤어지고는 외국어 대학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마침 그 시기에 서한외국어 대학교에서 50명이 사회 청년들을 모집하였답니다. 멍판성 한테는 하늘에서 내려준 기회였죠. 어느 경찰이 대학교 안을 의심하고 수색하겠나요? 멍판성 은 전에도 나왔었는데 공부를 하는 데서는 엄청 잘하는 수제였었죠. 하지만 량시둥 이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지경 까지 오게 된 거랍니다. 멍판성 외국어 대학 기숙사 에서 3명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 과 함께 생활 했다고 합니다. 에? 3명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 이요? 혹시 그 3번 중에 종일 tv 를 보게 되실 분은 없었을까요? 이연멍판성 은 그 3명이 한국 유학생 과 친하게 지내며 학습에 엄청 열중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잘생긴 학생은 여자 선생님들이 또 찝적 거려도 되는 건가요? 글쎄 또한 외국어 선생님 멍판성 한테 반하여 아주 그냥 먼저 고백 하였다고 합니다. 내 그 외국어 선생님은 키도 훤칠 하고 몸매도 아주 울퉁불 굴곡진 이쁘고 씩시 한 뭐하니 어서오라 멍판성 은 그 여자 선생을 그냥 끌고 신선한 대학교에서 그 대학교 교실에서 그 시 맨날 철석 철석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또 하루는 멍판성이 그녀의 집안 식구들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여자는 이미 멍판성 과 결혼 까지 생각한 거였죠.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자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었답니다. 그치 이 여자 부친은 북경시 정부에서 일하는 고층 간부 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멍판성 은 순간 그냥 땅을 치면서 후회 했겠죠. 내가 왜 흑사회에 들어가서 이 꼬라지가 됐니? 흑사회고 나마리고 도 안하고 성형을 했더라면 처갓집 힘으로 지금쯤이면 땅땅 거리며 살텐데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헤어져야겠죠. 멍판성 은 이번에는 이별 통보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떠났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이하면 그 대학교 교사였던 여자는 그냥 멍판성이 그렇게 떠나자 그냥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쯤하면 이 멍판성은 이제 잘생긴 남자를 떠나서 치명적인 남자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4년 동안 도망쳐 다니던 멍판성은 문득 한 기사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멍판성이 어머니가요. 그치 3년 동안 전 중국을 떠돌아 다니며 한 곳에 찾아가서 아들아 돌아와 다오 라고 그냥 종이를 써붙이고 또 힘들게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멍판성 우리 아들을 찾습니다. 라고 또 써붙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다니던 도중에 멍판성한테 원수를 진 놈한테 그냥 두들겨 맞았으며 거의 죽다 살았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보자 멍판성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냥 3박 3일동안 멈출줄 모르고 그냥 엉엉 울어댔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뒤에 멍판성은 큰 맘먹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때는 이미 2001년 11월 14일이었죠. 엄마 품에 안겨 어린애처럼 실컷 운 다음에 멍판성은 경찰서로 자수하러 갔다고 합니다. 만약 이놈아가 량시둥이 잡혔을 때 같이 잡혔더라면 무조건 총살이겠는데 4년이 지나고 자수를 하게 되니 징역 15년을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한 영화감독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멍판성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잘 들어보고는 드라마를 제작하였는데요. 이름은 싸위라고 불렀답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률이 별로여서 망했는지 저도 아직 그래서 못 봤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그 드라마를 시청하던 한 여자가 있었답니다. 이 여자는 멍판성의 이야기에 그냥 혹하여 맨날 멍판성 얼굴을 보려고 감옥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 매체에서도 이런 신선한 이야깃거리를 놓칠 리가 없겠죠. 이어 그 여자를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뭐 있즈나면 성형 한방의 멍판성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네요. 이렇게 대흑사회 량시동 조직의 모든 이야기 막을 내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뒤돌아보면 우리는 유명한 한마디를 되새기게 됩니다. 초라이훈 종수여 환다 그 뜻인즉 흑사회 바닥에서 네가 아무리 난닥인다 해도 그 죄값은 반드시 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량시동이 빵빵한 뒷배경이 있는 조건에서 이 장춘씨를 쥐락펴락 해봤자 5년밖에 다치고 그러면 빼겁고 웅도 안 좋은 사람이라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고 또 과연 얼마나 멋있게 살 수 있었을까요? 흑사회 조폭 이야기 듣기는 재밌지만 정말로 할 게 아닙니다. 종일TV 최종일 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 와줘요. 콩콩 찍어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이제